참나 체험 네 안녕하십니까 홍인학당 대표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참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존재라는 말씀을 요즘 제가 많이 드리고 다닌다만 지금 그냥 제가 유도해 드릴 테니까 참나라는 게 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게 참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참나 그러면 헷갈려하세요. 왜냐? 불교에서 들은 참나 어디서 들은 참나 개념이 복잡한 겁니다. 참나라는 말을 제가 안 쓸게요. 참나라는 말을 되도록 안 쓸게요. 참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선가 들은 참나 불교에서 말한 참나 잊어버리시고요. 나라는 거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난 누군지.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나라는 존재 중이에요. 가장 순수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물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생각, 여러분이 지어내신 생각 아니죠. 다. 어려서부터 알 수 없는 누군가한테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어와 버린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언제부터 이놈들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서 내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생각에 물들었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물들입니다. 지금 같이 계신 분들 감정하고 계속 같이 엮여갑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누군가한테 들은 생각으로 감정이 촉발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면 괜히 화나요. 보면 같이 있기 싫고. 자기는 잘 몰라도요. 누군가가 저 사람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같이 있기 싫어지고. 이렇게 남한테 계속 우리 마음을 오염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변의 나. 순수한 내가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어요? 그렇지. 내 안에는 그렇게 아무리 변화해도 내 안에는 순수한 나가 있지. 뭐 생사, 전생, 후생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만 갖고 여러분이 가장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장 순수한 나가 있다. 변치 않는 나가 하나 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면은 견성하신 겁니다. 견성을 이제 체험하신 거예요. 완벽한 견성이라는 거는 그 불변한 나라면은, 불변하는 나라면은 그 나가. 지금도 느껴져야 되고, 내일도 느껴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늘 그 나가 진짜로 늘 느껴지면 견성이 안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절에서 확철되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았다, 참나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이게 안 되십니까? 그만큼 하려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나를 찾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수한 존재를 찾는 건데, 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쵸? 내가 나를 찾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거며. 화두가 밤낮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만나는데, 왜 자꾸 또 화두가 끼어듭니까? 거기. 왜 연불이 끼어들고. 호흡을 관해야 된다. 다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도 다 깨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그냥 보면 돼요. 이걸 절에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빛을,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려서 나를 깨친다. 자, 이거 하나 그림 그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순수한 내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하는 작은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여기에는 특징이 아까 뭡니까? 때 묻지 않았어요, 이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 중심에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오염되지 않은 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시겠죠? 이 내가 없다면요, 나는 기뻤다, 나는 슬펐다 하려면요, 기쁨에 물들어버리면 나가. 슬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슬퍼요. 내가 슬퍼요. 내가 너무 배고파. 밥을 잠깐 한 10분 먹더니 나는 배불러 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놈은 어떠한 특성도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개념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게 어딘게 물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에고의 세계, 즉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는 슬퍼, 나는 기뻐, 오감, 나는 뭔 소리를 듣고 있어, 나는 뭔 소리가 안 들려. 이런 말을, 여기 나라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이쪽은 이제 수로에 해당돼요. 어떤 수로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사는데 그 해강반조라는 건 뭐냐, 절에서. 우리가 흔히 나는 나까지만은 괜찮은데요, 나는 감정에다 붙일게요. 나는 슬퍼. 나는 슬퍼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슬프다는 거에만 빠져버립니다. 신기하게 수로에 빠져버려요.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나로서만 존재할 텐데 슬퍼해버리는 순간 마음이 이리 슬퍼 쪽으로 가버려서 슬프다는 상에만 집착합니다. 슬퍼, 슬퍼. 해강반조라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게 번성이기 때문에 나가는 이 빛을, 이게 마음의 빛이죠. 신광이라고 해야겠죠. 이 마음의 빛을 다시 안으로 돌릴 수 없을까요? 주어로. 왜냐하면 주어 자리는 슬프지 않은데요. 나는 슬퍼했다면 슬퍼에 대해서 슬퍼나버리고 다시 나로만 존재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요, 이 나라는 게 그냥 개념이면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나 자리에는 안 슬프다고요. 슬퍼라는 그 생각이랑 감정과 만나야 슬프게 되는 거지 그냥 모르겠다. 슬픈지 기쁜지 모르겠다. 나는 나, 나로서만 존재하겠다 해버리면요. 여러분은 그냥 참나로 존재합니다. 순수한 나로. 그래서 순수한 나를 느끼기. 참나가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 뜻인데 하도 다른 말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화두가 어떻게 돼야 참나를 본다. 뭘 어떻게 해야 참나를 본다. 하도 조건들이 많이 붙어서 제가 그 말씀을 번역, 다른 말로. 순수한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때묻지 않은 나. 그날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찾는 부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라고 해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나 있으시죠? 하면요. 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모르실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개념이 좀 헷갈리신 거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없다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나 있으시죠?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자리가 지금 예, 예, 뭐라고 대답을 하면요. 생각감정, 오감 중에 뭔가 하나랑 자기 동일시 하면 우리는 그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아, 예, 나는 압니다. 하면 안다는 거예요. 빠져버려서 그렇지. 나라는 놈이요, 그때도. 내가 있어서 안다고 이게 있는 걸 다 느끼시잖아요. 사실은요, 참나를 못 느끼시는 분은 없어요. 그 참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할 때 그 나는 생각감정, 오감에 전혀 물들지 않고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배고파라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배고파. 나는 배고파. 나는 배고픈 나야. 이렇게 자기를 더 씌워버립니다. 원래는 맨몸이었는데 이거 옷 하나만 걸쳐도 그 옷이 나인 이제 옷과 나를 같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맨몸 못 느끼신다는 분 있을까요? 옷 말고 맨몸이요. 똑같아요. 배고파하는 중에도 나라는 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없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란 존재만 한 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진짜 이놈이 순수한 놈인지 한 번 보셔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라고 한 번 해보세요. 나. 좀 더 정밀하게 찾기 위해서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한 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눈 감으시고요. 나라고 속으로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는데요. 나라고 해보시면요. 나라고 말하는 놈 있죠? 누가 나라고 말했나요? 나라고 하고 그 나라는 느낌만 느껴보세요. 나라고 방금 말한 그 느낌. 너무 힘쓰시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내가 있구나 정도예요. 내가 있구나. 속으로 나 하시고 음, 거기 있구나. 이 정도예요. 거기 있구나. 있으시죠? 나 있으시죠? 자, 이거 힘 빼고 나만 느껴보세요. 그놈이 자, 느껴보세요. 나로만 한 번 존재해보세요. 뭐 눈 감고 하시면 더 좋아요. 나라고만 이렇게 느껴보시면요. 내가 있다 하는 그 기쁨에만 느껴보세요.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느낌. 말도 필요 없겠죠, 지금. 자, 거기 걱정이 있으세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시겠죠. 걱정도 없죠. 나 있죠, 근데. 기쁨, 슬픔 이런 거 떠올리시면요.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나하고 나를 느끼세요. 편하게 느끼세요.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집중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끼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제 얘기를 들으시는 나를 더 느껴보세요. 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한다고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죠. 배고플 때도 내가 있지. 배고플 때 나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다 해도 있고요. 슬퍼해도 내가 슬픈 거지 남이 슬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사셔도 사실은 늘 나라는 게 안 변하고 딱 하나가 있어요, 나라는 게. 자, 지금 그 느낌 느껴보세요. 나라고 하시고 나라고 말하는 자리 나라고 듣는 자리를 느껴보세요. 이게 해광관조입니다. 보통 마음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어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놈한테. 이게 참납니다. 순수한 나예요. 어떤 감정, 생각 어디에도 지금 물들지 않은 나예요. 거긴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는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나는 나일 뿐으로 존재해요. 느껴보세요. 어려우시지 않죠? 어려우시지 않죠? 화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확 내는데 화내는 나하고 누가 화내는 거 하면 나죠. 이게 화두입니다. 나라고 하셨을 때 나라고 말하는 놈 누구고 나죠. 식사하실 때요. 밥 먹고 있는 놈 누구고 계속 나를 보실 줄 알면요. 도인이십니다. 나를 본다는 의미는요. 생각, 감정, 오감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느낌 하시겠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제 얘기에 집착을 안 하시고 제 얘기를 듣는 나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힘이 안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늘 원래 느끼고 사시던 거예요. 그냥 그놈이 그놈인 줄 알고 느끼시는 거지 새삼스럽게 뭘 만들어내신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어떤 깊은 삶에 드신 것도 아니에요. 늘 느껴지던 나라는 놈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주어를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주어를 한순간 너 안 놓치시면요. 그분이 확철대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한테 도를 얻은 뒤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배고프면 밥에 빠지고 졸리면 잠에 빠졌는데 내가 자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울고 내가 울고 하는 삶을 사시면 주인공입니다. 나라는 나의 내 삶을 지금까지 몇 십 년 살아오면서도 항상 나의 중심에서 순수하게 때묻지 않고 있었던 나를 알고 사시면 도인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시면요. 기쁘면 기뻐 죽겠다고 그러고 슬프면 슬퍼 죽겠다고 합니다. 기쁘면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슬프면 빨리 이 슬픔이 사라지기를 해서 늘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기쁠 때도요. 기쁨아 사라져라가 아니라 기쁨아 오래가라 이런 망상을 부리면요. 그게 탐욕이기 때문에 분노가 납니다. 왜? 뜻대로 안 되니까요. 기쁠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기뻐하는 나 나는 기쁨도 슬픔도 없다. 그러고 기뻐하시면요. 기쁨이 오곤 맑은 별 상관이 없어져요. 슬프다 할 때요. 슬퍼하는 나 나는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 마음에 잠시 슬픔이라는 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슬픔에 같이 흔들릴 편은 없구나. 나라는 걸 알고 사시면 거기가 주인공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시는 돌아가시는 동안 돌아가셔서 나중에 사후세계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여러분은 늘 그 자리를 나라는 거 때묻지 않은 나를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고 만고의 최고의 대책이 대비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거 알기. 나머지는요. 생각감정 오감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 삶은. 그래서 그런 생각감정 오감을 나라는 걸 알고 사시는 분은 기쁠 때 기쁘다고 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하고 슬픈데 기쁘다고 하면 변태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기쁜데 기쁘다고 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실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나라. 나를 아신 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나 자리는 기쁨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픔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되게 메마른 자리인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거기는요. 은은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지금 느껴보세요. 나라고 말하시고 나라고 말한 놈 누구고 이게 이목고입니다. 이거 먹고 나 한 이놈 누구야? 그럼 나가 느껴지시죠. 거기 부족한 게 있나요? 나라는 자리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해요. 돈 달라고 안 해요. 뭐 좀 사오라고 안 해요. 옷이 지금 안 이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나라는 놈은요. 존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나 근처만 가시도 마음이 화평이 와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계신다는 분도 그 우울증이 뭡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고 감정이 우울한 건데 우울해 하는 나는 누구고 하고 나를 보고 계시면요. 거기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의 우울함이 아니면 분노가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는 것도 관심이에요. 관심을 주면요. 우리 마음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 나쁜 관심, 악플도 관심이라고요. 관심을 자꾸 주면 커집니다. 아 술 생각이 났어요. 술꾼이. 아유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자꾸 지금 술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술 술 술 하고 있어요. 점점 마음에서 커져요. 한 잔만 마시면 끝내줄 텐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고 마셔버립니다. 번뇌도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도요. 아 내가 부정적이면 안 돼. 부정적이면 안 돼 하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게 커집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아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하는 나는 누구지? 나 하면요. 나 자리에는 분노가 있습니까? 지금 또 나로 돌아가 보세요. 해강반조가 정말 쉬운 겁니다. 망공스님이, 경호스님 제자 망공스님이 간장맛 짠 줄 알면 견성할 수 있다. 라고 한 그겁니다. 나라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간장 먹었더니 아 짜 방금요. 누가 분노했죠? 나 이 말 못 하시겠어요? 내가 분노했잖아요.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분노는 놔두고 내가 좀 전에 뭐 했지? 하게 됩니다. 나 자리에는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석가모니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섬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도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애초부터 도피처가 있어요. 거기를 초기부를 위해서는 석가모니 열반이라고 부른 겁니다. 참나라고 하면 또 나라고 집착할까 봐. 애고라고. 같은 자리인데 이름만 살짝 바꾼 겁니다. 열반이라고. 불 꺼진 자리. 탐진치. 번뇌가 꺼진 자리라고 부른 겁니다. 같은 자리죠. 내 마음 안에 번뇌가 없는 자리가 있다. 거깁니다. 지금. 참나라는 용어를 듣기 싫어한 분 계시면 제가 열반이라고 부를게요. 그거 열반입니다. 열반 느껴지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열반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나 자리요. 그러면 생각감정고감에 물들질 않아요. 자 다시 나로 존재해 볼게요. 나라고 해보시고 나라는 존재 느껴보세요. 존재하시죠? 힘드시나요? 나로 존재하기가? 힘들 리가 없죠? 난 늘 나였는데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늘 나였잖아요. 몰라 하시고 나로 존재해 보세요. 눈 감고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나만 좀 더 느껴보세요. 힘쓰지 마시고요. 나 나 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조용만하게 느껴보세요.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나로 존재하신다면 본인이 몇 살인지 아시겠어요? 눈 떴을 때 10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뭔 얘기냐면요. 이 자리는 나이를 못 느껴요. 느끼십니까? 나로만 존재하시면요. 나이를 못 느껴요. 이래서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나이도 못 느끼는데 그냥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텅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는 뭡니까? 하면요. 어려운 한문으로 공적 영지 공적 텅 비었는데 영지 알아차리고 있어. 그게 나에 대한 묘사예요. 그냥 여러분의 나라는 게 평생 그렇게 존재했어요. 생각감정에 물들지 않으니까 텅 비었다고 하는 거고 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존재라는 게 그대로 알아차림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놈은요. 알아차림으로 방식으로 존재해요. 어디 공간을 위치한 게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자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거기 나이가 있어요. 만년 청춘이죠. 거기는 늘 납니다. 시간 가는 것도 못 느껴요.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열반의 자리가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이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보시면요.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열반은 얻으려고 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 왜까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한테 없는 거는 얻으려면 공을 들여야 돼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한 생각 돌이키면 얻어요. 태양이 늘 떠 있는데요. 지구인으로서 태양을 낮에 태양 못 본다. 난 태양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태양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 쪽으로 고개 돌리면 돼요. 거기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도 나라는 존재를 늘 느끼세요. 태양빛 느끼듯이 늘 내가 있다는 거 알고 사시는데 한 번도 나를 즉시해 보시진 않았잖아요. 즉 했떠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데 태양을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따뜻하네. 그냥 따뜻하네. 박네. 하고 태양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딱 정확히 고개 들어가지고 응 태양 거기 있네. 지금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늘 내가 나로 살아왔는데 지금 나라고 한 다음에 나라고 하는 놈 너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 태양을 즉시하는 겁니다. 이게 견성이에요. 자기한테 늘 있어 왔던 그 열반짜리 순수한 나를 즉시하신다는 그 체험을 견성에 따라 견성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는데 계속 느끼고 계셨는데 한 번 좀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견성을 늘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늘 있어 왔는데요. 늘 있어 왔는데 왜 어렵겠습니까?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참나였구나 하고 사시면 돼요. 네가 참나였구나 하고요. 은근히 느껴보세요. 느끼면 느낌만큼 강해져요. 태양도 자꾸 돌아보면 또 있어요. 또 밝구나. 이해되십니까? 어디 늘 있는 나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나하고 보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느끼시고 일이 바쁘시면요. 일이 복잡하시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실래요? 복잡한 일 하고 있는 나는 나 아닌가요? 내가 어디 갈 일도 없구나라는 거 아시면서 틈날 때 나랑 좀 더 내가 관심을 나한테 기울여줘야지 이 정도로 사시면요. 그분은 도인입니다. 확철되어 하신 거예요. 예전 도인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늘 나는 참나라는 걸 아시고 사시면서 참나가 날 떠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도다른 말을 한 겁니다. 에고가 그대로 도란 얘기가 아니고요. 에고고 뭐건 간에 내가 있어야 굴러가니까 내가 늘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나라는 느낌으로 존재했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마음 아니니까 그게 제 얘기 듣고 있는 나 있으시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떤 제자가 와서 저는요 참나가 없는 것 같아요. 참나 좀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다양한 선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병정동자가 병정동자는 가벌병정 중에서 병정이 불이거든요. 병정동자가 불맞은 귀신이 동자가 나한테 와서 불 날라고 하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참나가 뭡니까? 하면 어떤 분은 바닥을 딱 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 순간 얼빠져 있겠죠. 거기 있네 참나 왜 나한테 와서 왜 나한테 와서 시비야 또 어떤 경우는요? 저는요 참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주신지 아십니까? 그 없다고 하는 놈이 참나다. 전 참나를 못 믿겠어요. 못 믿겠다고 하는 놈이 참나다. 이 말 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겁니다. 자 나는 좀 그래도 미심적은데 괜찮아요. 미심적하는 나가 참나니까 그냥 내가 있다는 것만 워낙 하나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자 우리 이거 없이 살진 않죠. 생각감정 오감하고 사세요. 이거를 부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꼭 생각감정 오감도 일어나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뭘 아셔야겠습니까? 식사하실 때는요. 식사는 나를 알고 식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플 때는요. 슬퍼하는 나는 슬프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 슬퍼하시면 돼요. 말 골때리죠. 말 이상한 말이죠.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써는지 아십니까? 슬픔은 슬픔이 아니기에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느니라. 형상에 걸리지 말고 무주심으로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어라. 슬퍼해라. 슬퍼함이 없는 줄 알면서 슬퍼해라. 엄청 어려운 말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걸 알고서 슬퍼하고 나라는 걸 알고서 기뻐하고 나라는 걸 알고서 얘기하고 나라는 걸 알고서 남하고 싸우고요. 나라는 걸 알면서 고민하고 나라는 걸 알면서 분노하시면 여러분은 도인이에요. 분노를 안 해서 도인이 아니고요. 나는 일체 화나는 일이 없어. 병원 가보세요. 좀 이상한 겁니다. 좀 뇌에 문제 있으신 거예요. 왜 화가 안 나요. 그렇죠? 왜 슬프지가 않아요. 그거 병입니다. 그게 없어야 도인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자꾸 자기 감정을 죽이다 보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비정상적인 감정이 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슬픔과 기쁨이 충만해야 중생 아픈 걸 알고 가족 아픈 걸 알지. 그게 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 뭐가 틀립니까? 슬픔, 기쁨, 분노는 출렁이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관할 수 있는 나라는 자리를 알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달라요. 나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나를 느끼시라는 거지. 조금 더 힘드시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멸진정까지 끝도 없어요. 멸진정이나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놈만보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재밌어서. 각오하고요. 막 눈에 뭐 손곡 갖다 놓고 나는 오늘 산매를 들겠다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려서야 못 들어가요. 편해서 편해서 쉬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깊은 애고가 자꾸 힘이 빠지니까 나라는 존재만 더 더 잘 느껴지겠죠. 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더 잘 보이듯이 나라는 다른 마음들이 약해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잘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금 간장맛 짧은지 아는 정도 제 주먹 바라보신 정도의 집중력으로 지금 나라는 그 느낌만 느껴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제 얘기에다도 비중을 둘 건지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데 비중을 둘 건지를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세요. 어떤 때는 별일이 없네 나를 더 느끼자 그럼 산매 상태입니다. 일이 바쁘네 일을 더 느끼자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라는 놈은 여전히 있구나 하고 일하시면 돼요. 자유자재입니다. 도의는 늘 깨어 있으세요 했더니 운전하다가 자꾸 나를 보게 돼요.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운전할 땐 운전하셔야죠. 운전하는 나는 어디 가지를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또 운전 마치고 좀 쉴 때는요 나만 보세요 금방 쉬어요 금방 충전돼요 생각감정호감이 얼마나 에너지를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번뇌들이 이거 내려놓고 나만 보고 계시면요 온몸이 충전돼요 마음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아가십시오 솔직히 지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 참나라는 말도 붙이지 말죠 나라는 존재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거 느끼시죠 모르시게 계시나요 혹시 참나라는 말도 방해가 됩니다 지금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모를 수가 없죠 나라고 나라고 지금 말하는 그 자리에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인데 여기 좀 감안오실까봐 나라고 직접 말해보시라고 나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요 절에서 스님들이요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암흑에야 예 거기 있네 내 말 들은 놈 누군데 고 얘기나 나라고 방금 말한 자리 누군데요 내가 나라고 말하고 그 말 또 듣고 있는 자 누군데요 같은 얘기죠 본인이 부르고 본인이 들어보세요 나 나 누가 듣고 있나요 그놈을 초점을 거기다 둬 보세요 이게 해광 반조입니다 밖으로 나에다 초점을 두지마 나라고 말한 그놈을 바라보세요 여기에 훌륭한 화두선이고 반조선입니다 수시로 해보세요 아까 태고보호수님 말처럼 해볼게요 24시간 자나깨나 식사하다가 일하시다가 남하고 대화하시다가 나라고 한 번씩 불러보세요 바로 내가 느껴지죠 거기서 곧장 깨달음은 그만이고요 안 되시면 자꾸자꾸 불러보시면요 너구나 할 날이 걸 쉽니다 이러시죠 쉽죠 그러면 재미있는거는요 나라는 놈은 생각했죠 나라는 놈이 참나라면 나라는 놈은 우리가 생전에 한 번도 안 느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죠 그건 생각의 문제지 내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을 겁니다 늘 내가 있었어요 괴로울 때도 내가 괴로워한 거고 슬퍼도 내가 슬퍼한 거고 밥을 먹어도 내가 먹은 거고 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밥을 먹은 거 같은데 그것도 내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밥을 먹은 거예요 늘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는 게 없었다면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안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나라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작용으로서 생각감정 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보시고 살아계신다는 건 나라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 나라는 존재 자체는요 지금 느껴보신 마음이다만 나라고 하실 때 나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느껴보세요 참나 이런 건 잊어버리시고요 나 요 놈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라는 놈을 내가 나라는 존재감만 더 느껴보세요 다른 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감만 더 느껴보세요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더 집중해 보세요 거기 번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도 공간도 못 붙습니다 눈 감으시고 나라고만 한번 느껴보세요 눈 감으시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다른 느낌들은 몰라 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본인이 몇 살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딘지도 모르시고 본인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어렸을 때도 그 자리고요 나이 드셔도 그 자리입니다 다음생 가도 그 자리고요 전생에도 그 자리셨어요 숙명통이 절에서 가능하다 부처님이 숙명통을 하셨다 별거 아닙니다 그 나라는 놈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눈 뜨면 전생의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눈 뜨면 10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느낌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나라는 놈은 똑같으니까요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나라는 놈은 똑같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는 40대인데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라는 놈이 집중하세요 집중이 덜 된 겁니다 나라는 존재만 느껴보세요 나라고 하시고 화두를 들어라 연부를 해라 나라고 해라는 이유는요 그거 하느라 딴 생각 못하게 막으려고요 화두를 자꾸 들으라는 얘기는 잡념 품진 말고 자꾸 참나에만 관심을 줘라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복잡하게 의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두는 가볍게 드시면 돼요 너무 힘쓰시면 오버가 돼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난 누구지 하고 가볍게 물어보시고 생각이 뚝 끊어지면 정말 잘 의심한 화두입니다 멋지게 의심하려다가 머리를 너무 쓰시면요 상기만 되고 답도 안 나옵니다 이먹고 이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라고 말한 놈은 누구지 하면 다 화둡니다 밥 먹을 때요 밥 먹는 넌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화둡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탁 드러납니다 남하고 싸울 때요 싸우는 나는 누구지 하고 들여다보시면 싸움이고 뭐 어디 가고 없고 나라는 존재만 또렷해집니다 수시로 이렇게 나를 만나시면 아무리 하근기라도 이게 나라는 거고 나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연산매고 본래산매였으니까요 내가 본래 참나였다는 게 본연산매고 이게 조사선이라는 겁니다 애고가 노력해서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나는 늘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애고한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이미 알아차림이고 존재는 의식이에요 이것도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철학이죠 존재가 의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존재가 의식이라는 걸 체험으로 느껴보세요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의식한다 몸뚱이 가지고 내가 있질 않잖아요 내 마음은 나라는 존재는 의식함으로써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이 느낌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이걸 막는 게 이 느낌을 이거는 구름 같은 겁니다 구름이 태양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양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태양 자체의 사실은 우리한테 태양을 좀 가려줄 수는 있어요 완벽히도 못 가려요 구름이 아무리 껴도요 사물이 분간되는 건 뭘까요 미세하게라도 태양빛은요 늘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밤에는요 달로라도 느껴져요 우리한테 태양을 못 막아요 태양 자체가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참나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애고가 망상이 자꾸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게 하는 걸 막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요 이 구름마저도 태양을 받고 있다는 태양빛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애고도 참나가 내가 있다는 건 늘 알고 있어요 즉 아무리 미세하게라도 우린 참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라는 게 없다고 나라는 게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그 느낌 너무 자명한 그 느낌 너무 자명하죠 너무 자명해서 더 할 말이 없는 그 자리가 참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명한 내가 있다는 그 느낌이 참나라는 걸 바로 보시면 곧장 끝납니다 왜냐 그럼 24시간 나 참나를 알긴 알겠는데요 24시간 참나를 느껴야 진짜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24시간 늦게 오셨잖아요 그게 그냥 참나라고요 그래서 본연산매고 조사선이고 최상승선이고 시간이 걸리질 않기 때문에 산매 사선정 단 뒤에 참나를 만나려면 사선정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자 애고는 조건이 이렇게 달라져도 이거 아니고 선정이 아예 안 든 상태도 있겠죠 선정이 아닌 상태 또요 깊은 잠의 상태 꿈의 상태 다 애고의 조건입니다 그런 거랑 조금도 상관없이 태양은 늘 떠 있습니다 최상승선이 시간이 안 걸린다는 이유 아시겠어요 애고를 갖다가 잠자는 놈을 깨워야 드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중에도 내가 있다는 걸 은근히 알고 있고 꿈꾸는 자를 깨워야 참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꿈꾸는 놈이 누군데요 나라는 놈이 신나게 꿈꾸고 있어요 화면 바꿔가면서 나라는 놈은 생생해요 꿈속에서 더 생생해요 어떻게 보면 꿈꾸느라고요 깨면요 또 일어나서 생생해요 밥 먹고 다 해요 그러다가요 명상해야지 앉아서 일선 근분정이 제가 얘기하는 제 5분 몰입책에 보면 몰입 4단계라는 상태가 있댑니다 여러분이 예술이나 게임이나 자기 제일 좋아하는 거 하실 때 생각은 다 돌아가는데요 신바람이 이미 나버렸어요 희열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참나가 평소에 이 존재라는 참나가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바람이 나버려요 그럼 그때 특징이 뭘까요 몰입 4단계 즉 일선 근분정만 가도 이미 신바람이 나버리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원래 참나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좀 더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는요 원래 살아있는데 느낌이 좀 약했어요 잠 꿈 선정이 아닌 상태에서는 살짝 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애고가 좀 더 맑아지니까 태양빛이 좀 더 강렬하게 쬐는 겁니다 아 따뜻해라는 느낌이 들어버린 겁니다 태양은 늘 있었는데 별로 따뜻한지 못 느꼈는데 태양빛을 받아도 좀 더 따뜻하다고 느낀 게 일선 근분정입니다 일선정 제대로 들어가면요 훨씬 따뜻해지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벅찬 희열까지 올라옵니다 희열이 점점 커져요 삼선정 가면 이제 그 거친 건 잡히고 은은한 뿌듯한 지복감이 흘러요 사선정 가면 그것마저 초월해서 완연하게 참나랑 하나가 돼요 태양이 나고 내가 태양인 것 같은 상태에 도달해요 멸진정은요 의식마저 완전히 잠들어버려요 어떤 잡음도 없이 참나랑 하나로 존재해요 멸진정은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거고 사선정은 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에고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정을 뭐라고 하냐면 세간선정이라고 합니다 세간산매라고 그래요 다 출세간산매가 아니에요 본연산매만 출세간산매예요 이거는 참나 그 자체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최상승성은 뭔지 아십니까 곧장 참나 그 자체로 들어가 버려요 에고의 조건은 조금 더 신경쓰지 말고 즉 산매 안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걸 바로 직시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직지인심이라는 거예요 산매 둘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너라는 존재를 그냥 들여다봐라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 자리가 본성이고 그 자리가 부처자리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면 최상승성은 곧장 깨치면 그만 이라고 말이 나오고 언하의 대우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제가 언하의 대우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리고 나라는 존재 느껴지시죠 거기가 부처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순수한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참나 부처 그러면 또 망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본래 순수한 모습 맞죠 지금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이를 먹지 않는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럼 끝난 겁니다 늘 느껴지시죠 지금도 느껴지시죠 자 이걸 느끼려면 느끼는 비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지하는 비법 은근히 찾지도 마시고 놓쳤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유지하는 보림하는 비법입니다 깊은 삶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힘 빼세요 나라는 존재 느끼는데 왜 힘이 들어요 내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힘드시나요 더 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놓쳤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 없다는 말 하지 마시고 나 있잖아요 힘드시나요 근데 지금 마음 편하시죠 마음 편안하시죠 나란 존재만 느꼈는데 걱정 없으시죠 너무 힘쓰시면 안 됩니다 힘을 놓지도 안 빼지도 않은 그 오묘한 상태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본연 삶의 핵심이에요 찾지도 마라 평상심이 도다 여러분이 이미 도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 평상심이 도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평소 마음이 도예요 늘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 아시겠어요 찾으면 어긋난다 참날 더 진하게 만나야지 하면 어긋납니다 참나로부터 관심이 엄한데 쏠려요 자기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찾지 마세요 내가 있다는 걸 음미하세요 그냥 완미한달까요 음미해보세요 나 있죠 이렇게 쉬운 산매가 있습니다 나 없단 말 못하실걸요 억지로 찾아야 내가 있나요 그냥 나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음 생에도 그렇게 사시고 확철대우라는 게 이겁니다 확철대우는 산매를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 얹어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산매는 왜 들어갈까요 이렇게 애고를 쥐고 보면 참나가 더 잘 보여서 그럴 뿐이지 참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참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요령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은 이미 산매를 얻으셨기 때문에 본연 산매를 얻으셨기 때문에 애고가 하는 산매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시면 돼요 이 산매들은요 항상 이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식이 즉 왔다 가는 산매들이에요 석가모니도 사선정에 안 계세요 불경 봐보세요 한참을 설법하시고 하시다가 가끔씩 사선정에 드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평소에는 안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이 상태죠 태양이 늘 떠있는 상태입니다 태양만 더 보겠다고 하는 게 산매입니다 자 지금 산매에 들은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본연 산매에 들은 법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참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 찾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에 은근히 관심만 살짝 주세요 나라는 존재에 살짝 더 관심 주세요 산매에 들어야지도 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를 지금 아버지 자리를 만났는데 지금 왜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만족합니다 라고 하세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요게 본연 산매입니다 요 느낌 잡는데 어려우시겠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 걱정이 있으세요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느끼시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애고를 좀 더 느끼면 걱정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신을 완전히 놓고 애고 세계에 산다고 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절대로 참나를 놓치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절차가 기속하는데 지금 따라오시는 여러분도 이상한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걸 글로 쭉 써놓으면 이 놈이 단단히 미쳤거나 도를 얻었거나 뭐 아니면 도다 싶은 그런 말 좀 계속 제가 날리는데 실감나게 내 얘기처럼 듣고 따라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빠져드신 겁니다 깊은 산매에 들은 비법 말씀드릴게요 사선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그분들은요 본인이 어렵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나 아시죠 지금 참나 아는 분은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미 만났는데 아버지만 더 보겠다는 게 왜 어려워요 자 지금 나란 존재 느껴지시죠 나란 존재만 느끼세요 눈 감으시고요 눈 뜨고 해도 되는데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나란 존재만 더 느끼세요 몸은 재우세요 몸아 자라 그러세요 몸 자라 몸도 마음도 자라 몸과 마음을 재우시고요 나란 존재에 대한 집중만 남겨두세요 너무 힘쓰지 마세요 은근한 집중입니다 과한 집중은요 꼭 탈을 일으킵니다 은근한 관심이면 충분해요 나란 존재에 은근히 관심을 두되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심만 두지 마세요 몸 자라고 하세요 몸 자라 마음 자라 힘 빼시고 나란 존재만 더 느끼세요 몸 채우세요 힘 쭉 빼시고 나란 존재만 보시고 걱정 없죠 거기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로 만족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푹 즐기세요 행복한 겁니다 산매란 진정한 산매는요 본연 산매는 행복한 거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승성입니다 곧장 행복해져야 돼요 최상승선은요 곧장 행복해지는 거지 시간이 걸려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요 요령만 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불행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행이 애고의 세계는 침범해도 이 참나의 세계는 못 건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 불행은 옅어지게 돼 있습니다 휘석되게 돼 있습니다 나란 존재만 파버리시면 곧장 지복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네 눈 뜨시고 저 보세요 어떠세요 푹 들어가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애고의 초점에 관점을 두고 오늘 한번 찐하게 들어가보자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참나만 보고 있으면 산매로 들어가게 되는데 잘해야지 하면 못 들어가요 잘해야지란 말 안 하시기 연습하세요 잘해야지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참나인데 뭘도 잘 하시려고요 그냥 참나한테 은근한 관심만 더 주시면 애고는 물러나게 돼 있고 참나한테 관심을 주는 만큼 우리 마음은 행복감이 감싸게 돼 있어요 요 간단한 원리를 인간이면 다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 되지 않으면요 인류사회의 문제는 하나도 못 풉니다 내 자기 내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지복의 자리를 못 찾으면요 고뇌하고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죠 그건 인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방법 하나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요 방법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참나를 찾겠다는 사람한테도 자꾸 꼬인 방법을 지시해 주니까 영 못 찾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늘 참나였는데요 여러분이 참나가 아니라는 생각 난 참나를 모른다는 생각만 몰라 하시면요 이미 참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 강생에선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찾으면 어긋납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거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른다는 말 못 하실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감은 신이에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애고의 노력을 다 포기했을 때 나라는 존재감만 남습니다 실험해 보세요 어떤 생각도 하나 안 일으켰을 때 어롯이 가만히 계셨을 때 내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가질 않아요 존재만 선명해집니다 이건 신이에요 그대로 이건 우주의 근원적인 한 생명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나라는 건요 나니 너니의 내가 아니고 그냥 존재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나 그럴 때는요 우주적인 나지 어떤 작은 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 밖에 남을 상정하고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통 나인 우주가 온통 나인 존재감 이게 신입니다 우주는 온통 나예요 그 신이 한 생명이 우주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 마음 이 마음 동물 식물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내가 나라는 걸 잠시 잊고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 작은 나를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큰 나로서 그냥 순수한 나로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보신다면 다른 쪽도 사정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도 개체적인 옷만 벗기만 하면 다 우리는 순수한 나라는 존재 외에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기도 그 생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개불 있죠 어항에 이렇게 떠다니는 걔도 뭘까요 나라는 존재감이 성성하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울고 웃을 수 없겠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존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찌르면 분명히 반응하는데 모기가요 만만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못 잡죠 모기 그 존재가요 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데요 다 나라는 존재감이 그 중심에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울고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주를 이해하시고 나면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신이에요 우주 만물은 생각 감정 오감 온갖 존재들 이원성의 존재들은 나라는 존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과 형이야를 나눌 때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형이상학적인 영역이고 생각 감정 오감은 여러분의 형이하학적인 영역입니다 형이아의 세계와 함께 구르고 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여러분의 나예요 두 나를 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원성을 늘 초월하면서 동시에 이원성 세계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나를 모르고 살면 이원성의 나만 알고 산다 정말 팍팍한 삶이죠 늘 생사에 시달리고 두려움 욕망에 시달려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원래 본래 욕망과 생사에 물들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알고 살아야 되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제한된 생과 사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잘 견디며 내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또 그런 숙명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껴안지 않으시면 보살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껴안는 존재거든요 보리, 살파, 깨달음과 중생성 그래서 그 보살이 더 위대하다는 것 부처보다 위대한 존재가 보살입니다 중생성이 있을 때 더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중생성을 떠날 수가 없다 사실은 일시적으로 열반의 이원성을 초월할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린 이원성 세계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이렇게 멍때리고 보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멍하게 보고 계시다가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멍하게 참나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참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참나가 오고 갑자기 우주 어디 가서 찾아요 참나를 돌겠네 하고 가만히 계시면 또 참나 상태예요 이걸 스승이 보고 있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막 이러면 좀 전까지 딱 좋았는데 부처 상태였는데 부처가 뭡니까 하고 안달나는 순간 안색이 초조해지는 순간 아닌 거예요 그럼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 하다가 또 멍때리고 있으면 그거야 이수작을 계속 하다 보면 견성해요 지금 올바른 선언이 없다는 게요 제가 만약에 불자고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만 깎으면 대박 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는데 제가 만약에 혹시 선언을 열었다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언을 열었다면 저희 선언에는요 막 12시간 용맹정전 이런 거 없습니다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랑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제가 항상 예리하게 주의 한 기만 시킬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지금 깨어 계십니까? 몰라 하고 계신지 괜찮아 하고 계신지 그럼 이것만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며칠 그러고 있으면 알아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알아요 뭔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깨어있냐고 했을 때 화내요 그런 질문이 불쾌하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더 할 필요가 없어져요 견성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아궁복궁 돌이 아는가 그거는 좀 지도해 줘야죠 스승이 그 돌이를 알만한 선문답을 던지거나 그 돌이에 대한 경전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너가 체험한 그 참나의 세계에 대해서 경전에 써 있는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또 그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전 보고 움직이는 모든 게 수행이죠 지금 또 웃는 중에 여러분 내가 전제한다는 느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세가 안 하셔도 원래는 여러분은 24시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전제한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견성 상태예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견성하고 계세요 자기 전제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참나를 지속적으로 애고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정하고 느끼려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고수들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살짝 쳐주면 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주먹을 쳐다봐라 이걸 봐라 다 방편이죠 오음 한번 해봐라 정신 하나만 한 군데 모으면 사실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어른들이요 유교 선비도 똑같습니다 청소할 때 청소만 해라 이게 깨어나는 비법이에요 옛날 선비들은요 청소할 때 청소만 하다가 깨어났어요 정신을 과거 현재 미래에 안 두고 지금 이 순간 청소에다 두면 깨어나요 또 유교 사자수학이 있습니다 손은 공손하게 단정하게 도라 표정은 뭐 항상 공손하게 하고 있어라 자기 몸을 항상 체크하는 중에 깨어나버려요 정신이 여기 있거든요 뭔 일 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해라 그게 견성하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승 제대로 된 스승 찾아가면요 참선하고 빨리 견성하려고 갔는데 참선법을 안 가르쳐주고 청소하라고 그럽니다 투덜투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만 해라 어느 날 이 친구가 온화한 표정으로 청소만 하고 있어요 뭐 좀 이제 좀 이제 좀 다음 단계로 갈만 하군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딱 알아요 이런 식 거량을 자꾸 하다 보면 아니 스승이 일관되게 그 얘기만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너무 선명한데 그래서 응하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 하나가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하니까 도저히 불만이 생겨서 나 도타꾸로 하는데 근데 얼핏얼핏 계속 뭔가 느낌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스님이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나는 빨리 견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청소만 시키니까 어느 날 딱 때려치고 나 갈랍니다 하고 나갔는데 하산에서 가는데 멀리 스승이 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암흑이야 하면서 주먹을 탁 내미니까 딱 보다가 깨달아버렸어요 견성에서 다시 돌아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얼핏얼핏 체험했던 게 딱 주먹 내밀 때 이거나 받아라 하고 주먹 내밀 때 딱 아 그거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또 막 나무 하다가 장작이나 옆에 벽돌 같은 게 있으니까 장작 패다가 벽돌을 탁 던졌는데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인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소리가 갑자기 탁 들리면 사람 정색하고 깨어납니다 많이들 깨어나시는데도 몰라요 다시 뭐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공부를 해오던 중이니까 딱 그 소리에 아 여러분 이렇게 명상시키고요 제가 갑자기 문 확 열면 몇 분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모른다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누가 문을 확 갑자기 큰 소리가 확 나면 딱 생각이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잠깐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구나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사람이 견성을 쉽게 한다는 말은요 이 눈치를 빨리 채는 양반이에요 뭘 말하는지 스승이 빨리 캐치한 사람은 아 전생에 공덕이 있다 눈치가 빠르다 예리한 근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둔한 근기다 전생에 공덕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중요한 건 알면 돼요 알면 돼요 나 1년 만에 견성했어 나 10년 만에 견성했어 그래서 못한 양반이 볼 땐 다 부럽죠 나 1년 만에 고시 합격했어 부럽죠 10년 만에 됐어 됐으면 부럽죠 그런 구분 두지 마시고 늦건 빠르건 분명히 되니까 이미 여러분은 견성 상태인데 왜 못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 한 번 빼고 미소 지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몰라 해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괜찮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몰라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것은 별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다면 또 몰라가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몰라의 원리라는 것은 심오한 겁니다 몰라의 원리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신하기로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참나를 우리가 몰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몰라라는 건 판단 중지죠 이원성의 세계에 지금 살고 계신데 판단만 중지해 버리면 바로 이원성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자리에는 손도 될 수 없는 자리에요 이원성이 없다는 건 생각도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는 생각 못 들어가요 감정 못 들어가요 오감도 못 들어가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존재밖에 없어요 존재감밖에 없어요 존재감밖에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원성을 초월하는 거기에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못 들어가요 손도 될 수 없어요 생각도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직 존재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 바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몰라 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1, 2, 3조가 그거 아니니까 과거 몰라 과거 집착하지 마라 과거 몰라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마라 몰라 미래 몰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자아를 내세우지 마라 내 이름도 몰라 그러면요 현존에 들어가는 열반 상태 바로 들어가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우리가 조건만 맞춰주면 열반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돼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공식이 그래요 공식에 맞게 하실려면 그냥 몰라 하고 판단 중지로 바로 들어가세요 지금 기분이 좋건 나쁘건 무조건 판단 중지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손을 대지 마시면 손 될 수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요 내가 계속 조작을 해 버리면 그 자리가 잘 안 느껴져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동안 사셨죠 그런데 내 안에 신성이 있다고 신성이라고 하면 이원성을 초월한 손도 될 수 없는 오염될 수 없는 그 광명한 자리가 있다고 내 안에 손만 대지 않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 대해서 좋다 싫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육조 회냉이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 도인들은 저거 하나 얻어요 얻기는 이거 하나 얻어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 애고의 세계에 얼마나 멋지게 꽃을 피우느냐는 각자 역량입니다 이제 이 꽃잎 크기 보고 일지네 십지네 이렇게 구급이네 나누는 거예요 이 크기 보고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우리가 여기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여기서 급수를 어떻게 배겨요 그래도 일지견성 이지견성 나누는 거는 그 사람이 견성은 이 참날 얼마나 소화했는가 보고 나누는 거지 이 자리는 불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오늘 오셔서 나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더 좋죠 몰라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면 몰라 하고 계시면 멍 때리고 계시면 그 자리에요 멍 때린다는 건 판단 중지거든요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이건 견성이다 아니다도 없이 딱 존재하고 계시는데 아무 걱정 없이 존재하고 있으면 참나요 거기가 신성의 자리 거기는 선도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존재하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죠 에고한테 느껴져요 하지만 생각감정 오감의 그런 에고의 느낌들을 다 몰라 해버리고 나면 더 또렷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뭔가 힘들죠 힘드시면 육바람일에 맞는 자명한 답을 찾아야 맞죠 그 전에 하실 일이 육바람일의 질문 첫 번째가 뭐죠 깨어 있으십니까죠 깨어나려면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를 해서 다 한번 놔야 다시 여러분이 정말 자명한 꽃잎을 자명한 생각을 자명한 감정을 자명한 오감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을 위한 후퇴예요 한번 몰라 한번 하셔야 돼요 몰라 했다가 돌아서 다시 나오시면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다들 다듬고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요 안에서는 에고가 경영이 안 돼요 여러분 습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벗어나서 에고를 한번 초월해서 내 이 에고를 다 다루게 되면요 한번 초월해 가지고 에고를 바라보고 손을 대면 에고가 다뤄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오늘 정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몰라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서 몰라를 하세요 그냥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원래 온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하시라 난 원래 퍼펙트합니다 내가 좁은 소견을 일으키니까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축소되는 거예요 딱 거만한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부처랑 동급이라니까요 성인들하고 동급이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한 생각을 내면 레벨이 딱 나와버리죠 담진치에 빠졌네 육바람이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가 바로 나와요 평가받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깨어만 계시면 그 상태에서는 퍼펙트하죠 참나 자리에서 나와 남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랑 나랑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원성이 없는데 그 자리는 지금 수시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거는요 생각감 정오감이 돌아가면 여러분 평가가 돼요 잘한다 못한다 길다 짧다 이제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기 전의 세계 노자가 말하는 무명의 세계 이건 유명의 세계 이름 붙기 전의 세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세계를 지금 내 내면에서 계속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본인의 그런 삶 평가받는 삶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누가 평가 안 해도 내가 평가하고 있는 그 삶이요 잘 아네 못 아네 당장 라면 하나만 끓어도 딱 오늘 뭐가 안되네 뭐가 안맞네 물이 많이 들어갔네 뭐가 어쩌네 면이 질기네 어쩌네 우린 평가를 해야 돼 왜 그 상황을 팩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평가를 해야 돼 이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시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언어를 써가지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차별의 세계죠 나쁜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세계라고요 너를 차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세계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다양함이죠 다양함 여기는 다양함을 초고를 해버립니다 다양하다 안 하다도 없어요 그냥 존재만 있지 그럼 여기는 한결 같냐 한결 같다라는 말도 거긴 없죠 그런 세계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긴 다양하고 여기는 이원성을 초월한 한결 같은 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구분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못된 방법이에요 선사들이 아주 사람 잡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함도 아니요 한결 같음도 아니요 여기는 공도 아니요 참나도 아니요 열반도 아니요 또 현상계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요 이 자리에는 그냥 언어가 붙을 수 없다고 이 한마디면 될 얘기를 다 한번 같이 헤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나도 헤매는데 같이 헤매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헤매나 한번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는 초월했지만 근데 제가 보면 같이 헤매는 분도 많은 거 같아요 뭘 알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고 너희도 모르겠고 다 우리 한번 같이 헤매 보자 아는 채라도 해보자 하고 하는 분도 많아요 막 찔러요 막 찌르는 말은요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 그렇게 막 찌르면 여러분이 또 감동하는 분 나와요 아 지금 하나도 못 알아 듣는 거 보니까 대단한 진리인 것 같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야 내가 하나도 못 알아 듣는 거 보니까 저건 진리임이 틀림없다 제가 강의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강의를 찾아서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천재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천재된 건 좋은데 아니 그럼 강의 내내 하나도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강의를 했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 그런데 사람 마음은요 또 이게 묘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리는 거 제가 자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난지 아세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다 알아듣는 수준인 거 보면 이거 별거 없는데 홍의각당 두 반응이 다 진짜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강의가 어느 날 진행되면 오히려 어렵다고 할 때 반응이 좋죠 천잘새 이 어려운 걸 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거 보면 전혀 제 의도는 전달이 안 된 거죠 아무튼 그럼 저는 강의가 아무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좀 거만해지시더라도 알아듣게 해드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명예욕이 있다면 못 알아듣는 강의를 자꾸 하는 게 좋겠죠 천잘새라는 말이라도 들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들 쉽게 풀어드리면 뭐야 나도 알만한 내용이었잖아 이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간혹인데 많지는 않은데요 참 애고가 재밌다 애고가 흥미롭죠 애고라는 게 조금만 잘한다 하면 업되고요 조금만 면박주면 위축되는 애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고 관리하는 게 이게 일이에요 이게 자기 위축되면 자기가 자기 기 살려줘야 되고 너무 오버하고 있으면 자기가 좀 기 죽여야 되고 이렇게 관리해 가는데 참나자리라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 왜 애고로부터 떠나서 애고를 보잖아요 자기 애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 하고 딱 나를 보시면요 내 마음과 내 몸이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수작 부리는 게 다 보여요 꼼수 쓰는 게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꼼수 부릴 때 아시죠 근데 너무 밀착돼 있어서 어떻게 그 꼼수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보여요 보이면 멈춰 버릴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야 그만하자 그러면 멈춰요 초연함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초연함이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제 몰입책 보면 제가 이걸 그려놨어요 깨어 계시면 여러분 여러분과 이 애고의 감정 사이 생각 감정 오감 사이에 여백이 공간이 생깁니다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간여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깨어 있지 못하잖아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그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 감정이고 그 오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를 못하는데 몰라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버튼이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계속 가실래요 말래요 그래도 인간은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어디입니까 뭘로 하고 계시면 이원성만 초월하면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 모니터에 나타난 우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주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 우주는 제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해요 제 내면의 참나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오감으로 이 우주는 존재해요 제 인생은 제 마음에서 펼쳐지는 생각 감정 오감을 경험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왜 남을 도울 수밖에 없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나는 내 인생 보지만 남은 남대로 다 자기 우주 자기 법계 자기가 살아가는 그 법계 자기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나도 내 우주의 경영자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우주의 경영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존중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우주의 이왕이면 좋은 게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서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주에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릴 수 있잖아요 안 들리던 진리가 갑자기 울려 퍼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게 나타나게 도와주려고 해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기와 배신 이런 거를 펼칠 필요가 높잖아요 어제 그 어제인가요 교회 800억 비자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에 또 충격을 줄까요 그게 예수님 제자라는 말은 절대 어디 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저런 것들을 목자해서 나 팔아먹으라고 지구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언행을 하냐 특히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말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업을 지을 수가 있죠 악업도 제대로 악업 지을 수 있죠 사람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지금 BTS 난리잖아요 세계에서 서양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국위선양 최고로 하고 있죠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만 그냥 그 뉴욕에서 뭐 몇 십만 자리가 뭐 10여분만에 매진이 되고 최고로 이렇게 근데 그 BTS가 만약에 나중에 사실 뭐 이상한 짓을 하다 걸렸다 그럼 그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대접받는 자리 남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요 더더구나 보살도를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나로 인해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우주가 파괴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통 보면 남들한테 대접받을 땐 좋다고 하고 남들한테 상처 줄 땐 또 몰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간단한 거 안에 우주 공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몰라 하시면서 이왕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남의 우주에도 좋은 거 보여주려고 좋은 거 나타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살도라는 게 다른 사람 우주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해야죠 내가 받고 싶었던 거 해줘야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보살이 돼서 자기 우주를 경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게 근데 사실에 보면 자녀 교육이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차피 내가 영원히 돌봐줄 수가 없거든요 자녀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너대로 나 간 뒤에라도 잘 살 수 있게 스스로 살 수 있게 키워야 되죠 그러면서 나랑 둘로 안 보이니까 좋은 거 주고 싶죠 나쁜 거 주기 싫죠 그러면 보살이라는 건요 인류를 자신의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나만 믿고 따라와도 아니에요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에 답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사실 올바른 보살 돈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보살의 역할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참나 안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머물면서 실감나게 스스로 채득해 보시는 진짜 이런 자비심이 그 안에서 나오나 육바람 일이 나오나 실제로 이원성을 초월해서 먼저 존재할 수 있나 이런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서 지금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답이 있습니다 지금 죽겠죠 죽겠다는 걸 몰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겠는 기분 어떻게 바꿔 보시라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서 여러분 내면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죽겠어도 초연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원래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죽겠다는 마음만 보지 마시고 이 마음도 한번 봐주세요에요 억지로 여러분이 기분을 바꿔 보세요가 아니에요 나 아파 죽겠는데 유농식 미쳐가지고 몰라만 하라고 한다 아파 죽겠는데 몰라를 하라고 괜찮아 라고 하라고 한다 그거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만 들으면 맞잖아요 그 말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 원리를 모르고 어디서 그냥 몰라 괜찮아 하는 곳이야 홍의각당 야 그렇게 뭐 인생이 장난이냐 그렇게만 사라지면 내가 왜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괜찮아 해서 괜찮아 지면 왜 고민하냐 그 말도 맞죠 원리를 모르시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말 듣고 그러네 그러실 수도 있다네 학당에 나오시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모르시면 야 그거 괜찮아 해서 다 괜찮아 지면 그게 뭐 인생이 그리 장난이냐 쉽냐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도 원리를 모르시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야죠 정확한 말을 해 줄 수 있어야죠 이 원리를 아시는 몰라 를 그러니까 죽겠다 하는 걸 억지로 괜찮다로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죽겠다 할 때 괜찮아 하면서 판단을 중지하고 빨리 참나를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죽겠는지 안 죽겠는지 따져보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 죽겠죠 그럼 죽겠다 안 죽겠다 따져보지 마시고 몰라 라고 해 버리시든지 그냥 다 껴안아 버리는 몰라는 다 내쳐 버리는 거고 무관심으로 괜찮아는 어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판단을 결론은 판단을 빨리 중지시키면서 관심을 어디다가 두세요?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시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늘 존재하는 그 마음에만 집중하시고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 한번 멈춰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은 멈춰보시고 선대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원래 존재하는 자리 있죠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은 여러분 만들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존재한다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또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해야 되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에 올라오는 걸 몰라 하시고 나면 남는 마음이 있어요 몰라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몰라 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은 몰라 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더러 나 너 몰라 감정더러 나 너 몰라 오감 보고 듣고 너 지금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다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도 안 사라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은 참나죠 그 자리는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는 자리더라는 거죠 알아차리고만 있고 대상도 없고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게 거울이면요 여러분 마음 평소 거울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평소에 여러분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거울에 비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울에 어떤 물건이 안 비치면 불안해 하신다고 그런데 진짜로 몰라를 해 가지고 한 물건도 안 비치게 했을 때 거울이 변질되나요 거울은 여전히 만물을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상태가 참나예요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 정신은 똑같은 정신인데 마음에 어떤 대상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을 때 그때를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는요 뭔가 비치고 있을 때 뭔가 대상과 수작하고 있을 때 그때의 주체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치고 있으면 비치고만 있죠 이게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각성의 순수한 참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거울은 뭐가 돼요? 순수한 비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펜을 비치는 거울이 됐죠 그럼 이 거울은 축소됐잖아요 제약됐잖아요 펜을 비치는 놈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체를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참나인데 배고파라는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면 배고픈 내가 돼버렸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배고픈 나 그러면 에고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에 제약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여러분이 배고프건 말건 몰라 해버리고 나면 다시 뭐가 돼요? 순수한 내가 되죠 참나가 되죠 알아차리고 있는 그 능력만 있는 상태의 나 존재만 하고 있는 나가 됐잖아요 존재만 하고 있는 나를 자꾸 자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화내고 별짓 다 하는 중에도 그 감정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만 집중하다가 이걸 몰라 하면서 관심을 끊고 판단을 중지해 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집중해 보면요 기쁘고 슬프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던 더 근원적인 거울의 본체 내 마음의 본체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거울에 펜이 비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펜이 비쳐도 원래 거울이 변하나요? 펜이 비쳐도 펜을 안 비쳐도 거울은 원래 그 자리야라는 걸 아실 정도 되면 확철되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명상을 하시건 말건 난 원래 참나야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거울이 여러분 거울에 막 뭔가 비치는 것만 거울인 줄 알고 있을 때 어떤 물건도 안 비치면 거울이 그대로 계속 거울로서 유지될까? 궁금해서 물건 하나도 안 비쳐봤더니 여전히 비치는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안 비쳤을 뿐이지 여러분도 실험을 해보실 게 내 참나를 알고 싶다 내 마음의 본바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생각감정 오감이 나인 것 같은데 생각감정 오감이 하나도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철학자의 의문인 겁니다 내 마음의 본질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이원성을 초월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원성을 초월한다는 게 생각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서 존재하건 말건 난 무시 한번 해보잖아요 무시만 해보고 나면 내 마음의 가장 본바탕이 보일 거다 실제로 거울에 펜이 비치더라도 펜 신경 안 쓰고 거울 자체만 들여다보면 거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울을 그냥 물건 비춰보는 데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 자체에 관심을 안 두고 근데 물건이 그러면 물건이 없는 거울이라는 게 난 상상이 안 된다 이런 것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 내 마음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때는 참나 상태지 이거 그냥 아실 정도로 자기 마음에서 계속 실험을 해 보시는 한 물건도 노느니 노느니 한 물건도 한번 내 마음에 안 떠오르게 해 보는 거예요 몰라 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 여러분이 안 떠오르게 해야겠다 하는 게 또 생각이라서 여러분 마음만 더 시끄러워져요 거울 앞에서 막 싸워요 이거를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몰라 해 버리면 지금 이 펜이 있건 말건 난 이 펜이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겠어가 몰라예요 몰라 하고 거울만 들여다보시면 거울의 실체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감정 오감이 있더라도 몰라라고 나는 너희들한테 관심을 안 두겠어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생각이 있든지 말든지 보여요 내 마음의 본체가 보여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시공 초월이 너무 세게 지른 것 같으면 일단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면서 생각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의 존재감이 쭉 흐른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쭉 흐른다는 것도 지금 애고 입장이지만 아무튼 그 상태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상태 들어가면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전제감 그쵸? 찰라찰라 들여다보면 전제감 밖에 그 전제감을 계속 자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고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왜 변치 않고 늘 그 상태인 것 같지? 하는 변화하는 생각감정 오감은 되게 다르네 하고 애고가 경험해 보고 애고 입장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참나를 만난 소감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만난 소감이 나와요 다르다 시공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리에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체험할 때는 그냥 존재만 있죠 어떤 말도 없죠 존재만 있죠 알아차리고만 있죠 대상도 없죠 그냥 알아차리고만 지금 다 체험 되시죠 살짝이라도 맛은 아시겠죠 긴가민가 하시면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긴가민가가 제일 안 좋아해요 긴가민가 그럴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와서 첨나 얘기를 하면서 맞나요? 그래요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한 것 같긴 한데 거긴가요? 그때 마음을 하지 마시고 그 상태만 더 느껴보시면 지금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제 강의 들어보셨고 지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론은 과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왜냐면 제 강의가 정보가 많아서 제 강의 몇 번만 들으셨어도 지금 참나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몰라 하시면 되는데 어휴 몰라 한다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학당에 안 오시고 멀리서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리기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몰라가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몰라 하는 방법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건데 강의를 듣고 좀 그 느낌을 못 잡으신 분들이죠 몰라 안 몰라지는데 몰라 이상한데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모르게 만들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 안괜찮은데 기분이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괜찮고 안괜찮고 해서 안괜찮은 마음을 괜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 죽겠을 때 괴로움에서 한 발 빼보자는 거죠 너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그러고 빠져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한번 관심을 여기서 이리 돌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괜찮다고 해 빨리 빨리 승복해라 몰라라고 해라 막 이러고 계시면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말 잘 들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심사에 뭐 별로 큰 고민 없을 때는 괜찮아 했을 때 마음이 빨리 괜찮아 지죠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몰라 괜찮아 올바른 활용법은 그거 그런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살짝 옮겨버리는 겁니다 초점을 몰라 괜찮아 나는 내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난 관심이 없어 이 소리예요 몰라 괜찮아 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그냥 그냥 존재만 하고 있을래 선 안 대고 있을게 몰라 괜찮아 생각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 몰라 괜찮아 손대지마 손대지마 난 말만 하면서 손대지 않은 가장 원형의 내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손도 또 뭐도 되지 않을 때 순수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거 알아내신 게 그게 참다운 나라고 해서 참나 그런 거 거기에는 탐진치가 없다고 해서 열반 그런 거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느님 마음이라고 해서 성령 그런 거 다 같은 소리예요 동양 같으면 그게 가장 선한 마음이라고 해서 양심 그런 거 다 같은 소리예요 양심 거기만 양심이지 솔직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욕심이 다 끼어서 순수한 양심이라는 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이미 순수하지 않아요 보세요 남을 도와야지 하는 순간 나 살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빵을 그 친구에게 줘야겠다 하는 순간 얼마나 떼고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나도 좋고 친구도 좋으려면 다 주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다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현상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도 계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승복하세요 그냥 현상계 안에서 벌어지는 건 순수한 게 없습니다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계산이 다 되고 있어요 나 위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한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심 100%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양심 51% 양심 기운이 욕심 기운보다 더 세게만 살아가시오 그렇게만 살아도 훌륭합니다 이왕이면 100%를 향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51%만 넘어도 장합니다 단 100%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100% 할 수 있는데 51%만 하고 여기까지 이러시지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51%만 넘겨도 여러분 그게 최선일 때 훌륭하신 거네요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해야겠죠 왜냐?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찜찜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계산 때문에 멈췄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찜찜하실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51%였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취감이 올걸요 내가 여기 선방했다 이거 자기가 봐 하실 테니까 양심 51%는요 최소한 51% 이상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몰라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좀 더 아셔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이 몰라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여러분 수행을 막을 수도 있어요 혼자 괜히 막 몰라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도 내 이름이 안 잊혀진다고 근심에 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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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번만 해보세요 몰라 하고 몰라 내 이름도 모르겠어 잠깐 상상력을 살짝 동원해서 한번 발을 빼보세요 내 근심들에서 몰라 근데 난 존재해 존재해 하는데도 집중하고 존재하면 됐지 그게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잡다한 건 나 모르겠다고 신경 안 쓰겠다고 한번 선언해 보시래요 일단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으세요? 짐을 좀 벗었는데 몰라 하는 순간 내 짐 다 벗는 거예요 내 스펙도 잠시 있고 내 짐도 근심도 잠시 있고 빠져나와 보자는 거예요 몰라는 빠져나오라는 몰라입니다 몰라 하고 살짝 빠져나오면 몸이 좀 가볍죠 그때 그 가벼운 채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해요 내가 지금 있지 않냐 이거죠 내 마음에 그런 식으로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몰라 몰라 하고 자꾸 빠져나와 가지고 손대지 않은 상태 손도 될 수 없는 본래의 상태에 머물러 보시면 그 기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스스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는지 참나랑 하나 돼 있는지 아니면 애고의 생각감적 오가에 빠져 살아가는지 본인이 체크가 돼야 돼요 지금 애고 상태가 51%입니까? 참나가 51%입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는 어느 상태가 내가 더 강한지 두 개 구분도 할지 알아야 되고 그거 할지 아는 게 지금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이고 1조에서 4조 안에서 여러분이 다 끝이 할 일입니다 그럼 이것만 일상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몰라 하고 빠져나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몰라 하는 말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나의 모든 스펙들도 한번 나 볼 수 있고 잠시라도 그리고 순수한 현존 시간도 공간도 생각도 감정도 붙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경험을 해 보시고 이렇게만 이 네 가지만 겪어보시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반드시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이 약 드시나 하게 뭔가 혈색도 달라지고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많이 나아진 게 이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시니까 이런 얘기 다 하세요 제 강의 듣고 실제로 해 보신 분 저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요즘은 사는데 뭔가 장애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붙잡고 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들이랑 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해진 거예요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들은 무상하니까 계속 지나가죠 나두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생각이건 감정이건 여러분 나두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지나가냐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은 왜 그러냐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요 못 가게 가지마 하고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났죠 자 오늘 내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몰라 하고 계시면 몰라 한다고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고요 몰라 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빠져서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왜 감정이 변하느냐 원래 감정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 하고 빠져나왔다는 게 그 감정을 나는 몰라 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감정이 알아서 흩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흩어져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안 준다고요 몰라 안 하시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 알아 오늘 가족이 나한테 모욕감을 준 건 난 지금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점점 화가 더 나죠 자 이거는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자작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꺼질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오늘 가족한테 열 받은 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곱씹어요 곱씹을 수록 화가 나요 왜? 사람은 탐진치죠 자 대접 받고 싶었는데 대접 못 받아서 화가 났죠 그러면 어리석어지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탐진 다음에 치가 옵니다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열받음을 느끼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 받은 일을 계속 곱씹는 중에 여러분 더 어리석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점점 화가 더 나요 왜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점점 생각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미친 사람이 돼 가요 나는 점점 억울한 피해자가 돼 가요 아까는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는데 곱씹는 중에 내가 진짜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고 상대방은 극악무도한 존재였다는 게 드러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우리 내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 위주로 계속 탐진치 상태에서 곱씹다 보니까 양심성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워서 곱씹으면서 일단 몰라로 도망간 다음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라는 거는 한 걸음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그냥 움직여 내가 신경 안 쓸게 감정아 너는 너대로 움직여 풀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다만 너한테 관심을 안 두겠어 이 소리예요 깨워서 보고 있으면 자기 감정이 알아서 풀립니다 풀리는 중에 그러면 명상을 5분간 하시면서 몰라 하고 5분만 계시면 화가 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화가 나요 몰라 화 안 나야 돼 나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화 너는 계속 화내고 있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그냥 나 그냥 너는 너대로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게 나는 너한테 관심을 안 주고 이왕이면 참나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하고 싶어 화 너는 그냥 화내 계속 알아서 내 나는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계시면 화가 알아서 화 낼 만큼 내다가 이제 변한다니까 그 마음이 딱 풀어질 때 여러분 깨워 계시죠 마음이 풀어지죠 그러면 귀신같이 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별일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나면서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해 볼까 딱 생각이 나버려요 빨리 뛰어가서 자 반야가 나왔어요 선정해서 반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 오케이 이게 인욕입니다 내가 하지 뭐 체면 따지고 뭐 할게 이게 맞는 거 같아 사실 기분도 풀렸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기분 안 풀린데 여러분 인욕하라 그러면 최악입니다 암 걸려요 그러면 기분이 풀린단 말이에요 제 문제는 놔두면 풀릴 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화나 죽겠어요 지금도 탁오르고 있어요 화가 모르겠어 하고 나는 참나에서 오는 기쁨을 더 느낄래 이왕이면 이 귀한 시간 화내고 있느니 나 참나에 대한 기쁨을 더 느낄래 화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어 하고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화가 자기가 지대로 놀다가 좀 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깨워서 보면 이 감정의 이 기분이라면 화해도 하고 모두 할 수 있겠다는 상태가 딱 온다고요 그때 선정 깨어서 버티셨죠 실수 안 하고 버티셨죠 반야 지금쯤이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해결하면 딱 서로 좋겠는데 인욕 오케이 오케이가 되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억지로 인욕이 아니에요 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네 정진 빨리 가서 해버리세요 봇이 쏠 건 쏘시고 지게 또 선 넘지 마시고 지킬 건 딱 지켜버리시고 나면 육바람이 탁 출동해가지고 문제 딱 해결해 버리고 끝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요 다음에 기억도 안 나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품고 계속 돌아보면서 불씨를 키우시고 장작 계속 던져 주시고 아무리 내가 지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서 지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계속 하면서 불을 태웁니다 나랑 살 거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거는 살지 않겠다는 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막 한번 이혼도 했다가 막 이제 막 멀리 멀리 갔다 오고 다시 안 보고 살아가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해다가 인욕 근데 곱씹으면 안 돼요 곱씹다가도 여러분 저도 곱씹더라고요 곱씹더라고요 몰라 아무튼 몰라 하는 게 장땡입니다 날 화나게 만든 태상과 계속 마주하면 화가 계속 나죠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죠 똑같죠 여러분 오늘 열받았어요 그 가족 오늘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 좀 풀린 뒤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 별일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그 태상을 자꾸 떠올리고 계시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를 자꾸 하고 계시라고 몰라를 하고 있다 보면 감정이 지 공식대로 해서 풀려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니까 움직였을 때 빨리 여러분 육바람이를 써서 해결해 버리시면 돼요 이때다 싶을 때가 와요 이 기분이라면 내가 해볼 만하다 할 때 빨리 가서 또 더 늦추면 또 상대방 상대방대로 화를 키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움직여줘야 이 상황이 변하겠다 할 때 빨리 움직이셔서 한 수를 넣고 또 보시는 거죠 꼭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수를 넣고 또 보시면 카르마라는 게 밖에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수 때문에 저쪽도 저쪽대로 또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라는 건 카르마 경영자라니까요 내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객관적으로 보면서 술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급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상대방 마음도 움직이는 걸 기다려야 되고 대신에 한 수를 탁 던져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고수는 우리한테도 우리 마음에도 한 수를 던져놨어요 뭐죠? 몰라 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이게 한 수예요 묘수예요 몰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묘수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화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몰라 몰라 하고 해서 내려놓으면서 기다려야지 그냥 말로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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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괜찮아 하고 뛰쳐나가서 또 욕 한 번 더 하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왜 나만 괜찮아야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전과를 계속 남한테 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다 그래요 탐진치 상태에 빠지면 어리석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육바람으로 돌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돌리는 전문가가 돼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보살의 이름 올라가실 거예요 저기 우주보살 거기에 여러분 명단 다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진짜예요 저도 명상 중에 본 적은 있죠 제가 본 건 좀 안 믿기는데 저희 선생님이 명단이 다 있대요 명단 가서 보면 이 사람 몇지 다 써 있대요 공부 어떻게 한 사람하고 잘 한 사람 못하고 그리고 빛이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있대요 빛이 나고 안 나고는 현재 놀고 있다 안 놀고 있다 그러니까 구급인데 빛나고 있으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오지인데 빛이 안 나고 있다 오지인데 요즘 헤매고 있다 요즘 슬럼프에 빠졌다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빛나는 거 아닙니까? 오지인데 놀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구급이라도 빛나는 구급이 되셔야죠 부딪히면 다 육바람일로 내가 처리해 버리겠다 이게 보살이 매일매일 염원해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육바람일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오고 부딪히건 육바람일로 처리하겠다 그럼 이번 한 생은요 내가 십지보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보람있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고수도 놀고 있으면 내가 고수들 놀아라 이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난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누구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가 묘방입니다 몰라 빠지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몰라가 빠지면 육바람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선배들도 경 그래서 이 얘기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경 깨어있음 불교는 선정 깨어있음 저희가 말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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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참나랑 접속하고 선정으로 접속하고 경으로 우리 양신과 접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꽃잎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소리예요 조선 선배들이 경하지 못하면 모든 악이 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경하면 모든 선이 일어난다 불교도 똑같아요 선정에서 모든 선이 나오고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도 나오지 않고 모든 악이 나온다 그래서 몰라를 해야 이 꽃잎은 뭘까요? 자명이에요 몰라를 해야 자명한 육바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명해져요 클리어해지고 아주 선명해지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자기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문제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알 정도 되면 그럼 거기서 어긋나면 어긋나기 점점 힘들어져요 잘못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삶이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 정신은 점점 건강한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늘 아프다 보면 그냥 통증에 무뎌지는데 건강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드려요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욕심으로 욕심에 무뎌진 채로 살고 있다가 양심에 제가 그렇게 예민해질 수 있을까요? 양심에 찜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거부하게 될 수 그럴 날이 올까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찜찜해도 잘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차 안에서도 담배 폈어요 다 견디고 살았어요 그냥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다 핍니다 지금 길거리 가다 담배 연기가 맡아줘도 싫죠 경고음이 울리시죠 어디서 담배 연기가 나타났다 지금 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담배 연기에 그토록 관대하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몰아가면서 담배 피는 분들도 참 세금 많이 내면서 대접 못 받고 그것도 안 된 일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사회가 완전 민감해졌죠 지금 이 양심에 대해서 둔하니까 이 사회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보고 욕심꾼들이 재미 보죠 나중에 제가 원하는 양심 51%의 사회는 지금 담배에 있어서 만큼 우리 사회가 편한 거예요 어디 지금 소시오패스 떴다 그러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에 소시오 들어왔어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민감하게 담배 냄새처럼 어디서 지금 뭐가 나타났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물건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감각하는 사회가 양심 사회입니다 홍익인간 사회예요 그러면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못 아는 남한테 오히려 해를 주는 존재 홍해인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 바로 안다고요 군자들이 리드하는 사회는요 소인배들이 등장하면 바로 알아요 담배 연기 못 참을 듯이 바로 알아요 뭔가 나타났다는 거 알아요 사회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회로 바꿀 수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럼 이 사회는요 억울할 일이 점점 줄고 이 세계에 대해서 한탄하는 일이 점점 줄겠죠 열심히 살면 내가 이 생에서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기운나게 하는 사회 살만나게 하는 사회를 못 바꾸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돈과 권력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회 지도층이 못 됩니다 부모 자격 없어요 부모라고 하면 보살들이 부모 자격이 있죠 자기가 돈과 권력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맛나게 기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돈과 권력을 쓰실 거 아니면 부모 자격 없는 거예요 어디 사회 지도층 이런 말을 함부로 쓰더라고요 우리가 사회 지도층인데 뭐가요 그러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회 지도층 자격을 줬죠 그분들한테 이거죠 사회는 우리 손에 굴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하는 거 맞죠 그건 폭력으로 가정을 꾸리는 분도 부모는 부모죠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진짜 부모가 되려면요 여러분 힘과 권력을 지닐수록 돈을 지닐수록 그 이 사회 전반 다른 사람들도 살맛나게 만들어 내가 살맛난 만큼 다른 사람도 살맛나게 만들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게 홍익인간 사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다른 말로 또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 동자죠 함께 동자 큰데자 전체가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걸 대동이라고 해요 함께 즐길 때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이 고기를 잡으면 소를 잡으면 백성들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가게 하는 사회인 거죠 같이 누리자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만큼 또 똑같은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운 만큼 당신들도 살맛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되면 정말 그대들이 잘 사는 게 그게 정말 내 문제다 할 정도로 느끼면서 이렇게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군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이 진짜 사회 지도층이고 그런 분들 나오면 백성들은요 재미 보게 돼 있어요 아니 내 기분까지 그쪽에서 배려를 해 주니까 내가 안세가 안 좋아서 다니면 보살들이 와서 걱정해 주니까 살맛나지 않나요? 기운나라고 막 사회에서 나를 배려해 주니까 그럼 사람이 살맛이 나죠 혼자는 못 살아도 그렇게 대접 받으면 또 기운나죠 마찬가지로 관심받고 대접해 주는 거 그게 보살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몰라를 통해 자기 문제도 해결하신 다음에 꼭 보살이 되셔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남들도 이 방법을 알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몰라나 자명만 잘 전수해 주는 것도 똑같은 보살돕입니다 저도 드릴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드려요 이 방법이라도 같이 정보라도 공유하자 그럼 여러분도 살맛날 거 아닌가 저도 이걸로 겨우 살아가니까 써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한번 써보시면 살맛나네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최악의 기분 겪었을 때도 다 이걸로 이겨냈어요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있다 보면 또 의욕이 올라와서 다시 또 삶을 꾸려가고 꾸려가고 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뭐 기분 진짜 이거는 뭐 더 사르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기분이 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도 그 생각에 더 빠져가지 마시고 과거 미래 몰라 잠깐만 하시고 참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느님 하고 계셔도 되고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 아닙니까 하느님 하고 계셔도 되고 여러분이 모시는 신앙하는 성자들 이름 되면서 기도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핵심은 예수님 하더라도 이 자리로 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미탑을 하더라도 이 자리 하느님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요즘 전버 그러잖아요 버티다 보면 내면에서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황은 현상계 공식은 무상이라 괴로운 것도 변해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도 이제 끝났다 더 살아서 못하려 저는 가정이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가정의 시작은 못 봤지만 끝을 봤기 때문에 다음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약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에 대한 완전히 관점이 다 수정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되게 일찍 가셨기 때문에 딱 가시고 나니까 딱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하는 게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황망해지죠 그런데 이제 뭐 저 그때 광주도 다시는 안 가겠다 고향도 그러면 가면 어머니랑 걸었던 길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기분에는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해요 그 기분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걸 정말 너무 딱 붙잡고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해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유를 두고 그 기분도 스스로 풀리게 지켜봐 줄 그런 여유가 필요하죠 그렇게 놔두고 내가 너무 힘 안 쓰고 뭘로 하고 계시다는 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 막 잡는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 그 스스로의 공식이 있는 거니까 감정은 감정의 공식대로 알아서 풀리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난 나대로 좀 쉬어주는 거고 참나 안에 있다 보면 지혜로운 생각들이 더 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처도 잘 들어가기 좋다는 거 딱딱 필요할 때 대처하는 게 좋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커가는 거를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서 적절하게 수작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줘도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좀 지켜봐 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 대신에 내가 딱 깨어 있어야죠 중심을 잡고 있어야죠 딱 깨어 있으면서 생각감 정보감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를 놔 주는 게요 철학 공부도 생각도 여러분이 억지로 막 답을 내고 싶죠 그런다고 다 만납니다 적절한 정보만 놓아주고 생각들이 그걸 가지고 자명이 하는지를 지켜보는 중에 부족하다고 하는 건 더 조사해 주고 딱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빨리 캐치해서 나도 인정해 주고 이 작업만 해주면 여러분은 제일 빨리 철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이거 강제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부터 찜찜해요 어차피 그건 오답이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생각도 여러분 어떤 결정 하나 내릴 때도 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를 넌 너대로 한번 생각해봐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몰라 하고 계시면 뭔가 뭔가 자꾸 따져봐요 그러다가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그러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 있는 그들의 감각을 존중하면서 수를 놔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절할 때만 여러분이 나서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필요한 정보는 딱 데이터 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자기가 무의식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딱 좋은 생각도 떠오르고 무의식에서도 나와요 억지로 지어짜내면 좋은 생각을 못 해요 딱 여러분이 할 만한 생각 밖에 못 합니다 더 좋은 생각, 탁월한 생각 하고 싶으시면 힘을 좀 빼시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을 간간히 해보되 냅두고 답을 재촉하지 말고 몰라 하면서 또 지켜보는 거죠 자명해 찜찜해 하면서 또 지켜보고 또 필요한 생각 좀 더 해주고 또 쉬고 그리고 무의식이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탁! 이거 어때? 하고 무의식에서 제안이 딱 올라옵니다 그거 보통 딱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잘 나와요 그때 왜? 내가 조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나와요 내가 손을 많이 댈수록 뭔가 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힘 빼기 위해서 최고입니다 몰라 하고 참나 상태에 있으면서 생각이나 감정이 스스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좀 여유를 줄 것 그러면서 적절하게 개입할 것 실전 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또 수행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적영지 알자 제가 수신결에서 나온 말이죠 공적영지 제 수신결 보시고 참나나 이런 거 이해해 보시면 말은 어려워도 학당에서 몰라 하고 존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자리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찾는 마음을 모른다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공부예요 참나는 알기 어려운 이유가 인간이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멈추는 게 도인데 자꾸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 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하면 더 더 더 그려갑니다 그걸 모른다 해버리시면 이게 어디서 나왔지거든요 참나는 부처가 뭘까 부처가 뭘까 하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지 그 자리가 참나인데 거길 바로 보면 끝나는 일을 부처가 뭘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마음이 번잡해져 갑니다 모른다리에서 참나를 체험하더라도 이게 진짜 참나인가 하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따라가시다가는 절대 참나를 못 만나요 만났다가도 놓치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참나를 찾는 작업은 뻗어나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너와 점수가 달라요 여기가 참나고 여기가 애고면 애고는 무한하게 뭘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리죠 여기에 한번 이 길에 들어서버리면 여러분 참나를 못 찾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무한하게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참나는 한 생각이 나요 부처란 뭘까 이런 게 부처 아닐까 어떤 책 보니까 뭐라던데 뭐는 뭐고 생각감정 오감의 뿔이라던데 이런 것도 생각으로 하십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만 돌고 계세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방금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 부처되는 법은 불성 찾는 법은 너무 쉽죠 아 답답하다 하다가 답답하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지 방금 나온 자리가 불성 자리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모른다고 딱 잡았다면 그 자리가 나타납니다 모른다 해버리면 생각 일어나고 말고 모른다 해버리면 생각이 일어나던 그 자리만 선명해져요 생각이 못 일어나니까 일어나도 내가 거기 관심을 안 주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마음에 가장 복판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돌려서 말하더라도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 반조선이라고 해광반조라고 내면을 뒤집어서 보는 거 밖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중심을 향해 들어가요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내 마음에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의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공적용지를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거울처럼 이게 거울이면 거울이 뭐든지 다 비추는 성질이 있죠 근데 만약에 한 물건도 안 비친다면요 아무것도 안 비친다면 이 놈은 변할까요 거울인 한에는 비추는 성질은 그대로 있겠죠 즉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마음의 핵은 알아차리는 성질이 그대로 있어요 다만 여기에다가 펜을 비치면 펜이 비춰지고 파란색 펜을 비치면 파란색 펜이 비춰지듯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난 줄 하루종일 뭔가를 알아차리니까 우리 마음에 쉬는 때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 비우고 보면 거울은 여전히 그대로 거울이듯이 우리 마음은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찬나의 작용에 이게 본체와 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본체가 공적하다는 거고 본체가 공적이라고 하면 작용이 영지죠 본체가 선정이라면 작용은 알아차림으로써 이게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있어요 이 용이 있고 이 애고가 부리는 용이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이건 애고가 이미 작동해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난 줄 알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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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로 전문용어로 자성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수연용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인연 따라 작용하는 용이고요 이건 인연이 아니에요 자성에 원래 있는 용이에요 거울이 텅 비었지만 거울이 텅 비었지만 거울이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는 힘이 있듯이 수연용이라는 거는 그 있는 게 자성용이고 그 자성에 원래 있는 작용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시공 안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도 인연 따라서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이 용하고 이 용은 달라요 그런데 이 용은 자성용은 사라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유학자들도 양심을 설명할 때 이 본체적인 측면에서는 텅 비었다 라고 하고 이 이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령 신령하다 그런대 텅 비었네 신령하다 신령하다 를 더 풀어서 불매 조금 더 그 알아차림이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기절을 하건 사람이 잠을 자건 깨건 항상 그 의식은 우리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일어나고 깊은 잠에 자도 발로 차면 일어나고요 다 알아서 주무시고 나서 오늘은 어제보다 깊게 잤니 약게 잤니 다 압니다 의식으로 여러분이 헤아려 본 게 아니라 그렇지 바라보는 놈은 거기서 안 사라지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냅니다 텅 빈 깊은 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의식이 없다면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는 상태가 어떤 건지 전혀 몰라야 돼요 어떠한 정보도 없어야 됩니다 의식이 진짜 끊어졌다면 근데 그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뭔가 미묘한 느낌을 갖고 계시고 그때 여러분 다 알아차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잤네 못 잤네 하는 말이 나오죠 꿈도 안 꾼 잠을 자도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무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꼭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만 명상을 해서 만약에 참날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날을 찾게 되면요 잠을 자도 기절을 해도 내가 있다는 걸 알겠대요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냐 미묘하게 이제 알아차린 이 알아차림을 애고적으로도 알아차리는 힘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미묘한 의식에서 이 의식의 흐름까지도 여러분이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덜 예민하게 느끼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지 실제로는 지금도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애고랑 이제 친해지고 선명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건 꿈을 꾸건 여러분이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경지로 가는 게 도노예요 이거 말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 도노가 따로 있다 이런 거는 뭔가 만들어낸 도노예요 황홀하게 사람의 애고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설명이 된 것 뿐이죠 실체는 이건데요 아니 참날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원래 그 자체인데 여러분의 의식의 맨 밑바닥에 알아차리는 힘 이거 말고는 여러분 영원한 게 없는데 더 광명하지 않을까요 광명 어느 정도 광명해야 될까요 광명도 정도가 있죠 그럼 다 애고의 세계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가감할 수 있는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는 다 애고의 세계입니다 광명 부처 모든 부처가 거기 거주하신다 그럼 몇 명 정도가요 그러면 이게 이미 거기가 참나잘이겠습니까 현상계의 어떤 환영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설명을 보태면 다 애고의 노름에 빠져요 그 설명을 따라가면 그런데 직접 참나를 만나고 나신 여러분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알아차림만 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것은 백천불보살이 계셔야 되고 태양보다 광명한 빛이 있어야 되고 그건 다 애고가 느끼는 겁니다 참나에 대한 애고의 느낌들이에요 애고의 느낌에 빠져서 참나 실체를 만났는데 못 알아보시는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죠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른다 하셨을 때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도 지금 날 방해하지 않는데 아 그런데 참나는 어디 있을까 이게 망상 중에 제일 무서운 망상입니다 텅 비게 비어서 아무 생각감정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참나 있기를 바라는 것만큼 망상이 어디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를 가지고 광명하다고 말한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나가 그런 건 아니라고요 참나는 허령불매 공적 영지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자리가 참나 아니냐 따질 게 아니고 그 자리랑 자꾸 만나세요 애고의 조건에 따라 진짜 백천 불보살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태양보다 광명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실체를 알았으니까 걱정이 안 되죠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아 대단한 옆에 가도 막 빛이 나온다 막상 저를 보니까 아무 빛도 안 나고 험황할 수 있죠 그런데 저를 얘기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저랑 지내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제가 뭐 잘 쏠 때 보면 되게 이렇게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게 감상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때 그때 참나가 그래요 그때 그때 왜냐하면 여러분 무의식이 문제예요 참나는 늘 그 자리인데 여러분 무의식이 진심으로 참나랑 공명할 때도 있고 마음 안에 뭔가 하나가 끼어 가지고 공명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때 참나에 대한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를 전혀 못 보시면서 학당에서도 말하고 여러 고전이 말한 참나를 만나놓고도 지금 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이 안 온다는 이유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찾는 존재의 특성을 아시라는 것 텅 비었습니까 거기에 텅 비었다는 건 뭐가 텅 비나요 오온이요 생각, 감정, 오감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탐진치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탐욕이 안 나고 분노가 안 나고 이것저것 따지는 분별심이 없고 거기에 생각, 감정, 오감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비어 있는 거고 비어있지만 진짜 텅 빈 게 아니라 존재하고 계시다는 건 존재라는 건 그대로 알아차림이죠 내가 의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면 의식이라는 건 알아차리는 자리잖아요 분명히 내가 의식으로서 존재했다면 그럼 그 자리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빨리 결론이 나셔야 공부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찾는 조건에 부합했는데도 아니라고 하실 근거가 없는데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십니다 이 자리 맞네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자리랑 더 친해져야겠네 아직 내 마음이 내 애고가 이 자리를 온전히 못 수용하고 있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분명히 맞네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공부가 수월해지고 이 판단을 못하시면 못하신 만큼 힘들어집니다 헤맵니다 또 뭔가 신비한 걸 찾아야 돼요 남들은 그때 광명하다는데 말짱하죠 내가 알아차린 내 의식을 만났으니 광명하다라고 말을 표현해야 할 느낌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그 자리로 있다 보면 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빛이구나 이게 참 신통합니다 참나가 나타내는 그 작용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캄캄한 밤에 불 꺼 놓고요 모른다 하고 참나 하고만 있어 보세요 그게 빛의 느낌으로 느껴질 때는요 형광등 켜놓은 거 이상으로 확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불을 안 끄고 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불 끄려고 눈 뜨면 캄캄해요 이런 빛의 작용이 이게 결국 에너지와 함께 작용하는 거거든요 작용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빠져서 그 빛 안 나올 땐 이게 참나 아니다 하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빛이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눈앞에 하나의 빛이 탁 모아져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나인가 보다 또 환상에 빠집니다 얼마나 공부가 어렵습니까 이게 참나인가 보다 하면 이거 안 나오는 날은 참나가 없는 날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신통이 다 알아차리는 내 정신에서 나온다 라고 접근하시고 그때 그때 참나를 늘 느껴가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거는 모르고 참나 탓을 하시면 안 돼요 태양은 늘 그 태양이지만요 구름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색깔로 우리한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을 질 때만 보고 또 늘 하늘은 빨간 줄 알면 멀쩡할 때 보면 또 다르죠 이게 공기 중에 그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우리 에고를 통해 참나가 만들어낸 느낌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근원은 태양은 태양이고 에고는 에고듯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가감하고 편지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면 변화하는 영역이라면 여러분 에고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아는 놈 그 자체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만 순서한 참나 영역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가는 게 이게 우리 마음의 세계고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우주 은악의 모든 것 다 해서 여러분이 듣고 보시고 생각하고 추리한 것 모든 것 다 해서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는 세계밖에 여러분은 느낄 수가 없다 알아차릴 수 없다 그 말고는 다른 거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겸허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거고 결국 나는 내 마음을 통해서 우주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우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거는요 그게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거는 결국 내 마음입니다 나는 내 마음 하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참나니까 참나가 내가 사는 우주의 뿌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머리로 하시면 안 되고 참나 차원에서 에고를 초연하게 관조하면서 느껴보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에고로 이걸 연구하시면요 또 에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개념만 만들어내요 그게 아니라 에고에서 벗어나서 참나의 관점에서 참나의 관점에서 에고를 봐보세요 에고가 통으로 하나죠 에고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에고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나와 남이 다 찢어지고 이 안에는요 천지만물이 다 따로예요 그런데 생각감정 오감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 모든 게 생각감정 오감의 놀음 마음의 놀음일 뿐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닷속에 탁 들어가면 상어도 있고 이물고기 저물고기 새우 뭐 다 있죠 나와서 보면요 한 덩어리 바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괴물도 만나고 적도 만나고 싸우기도 하고 좋은 데도 구경 가고 무서운 데도 가고 인테리어 좋은 집도 보고 뭐 험한 집도 보고 깨서 보니까 뭡니까? 다 여러분 마음이었죠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었나요? 전체가 여러분 마음 아니었나요? 꿈속에서 느낀 생각감정 오감 전체로 여러분 마음 아니었나요? 생신은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생신은 다만 객관적인 오감 정보가 온 걸 가지고 마음에서 형상화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진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 없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정보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꿈속에서는 객관적 오감의 정보가 안 들어오는데 기억에 의존해 있거나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 펼쳐내 가지고 여러분 느끼시다가 깨고 나면 그게 통으로 꿈이었네 그럽니다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모든 것도요 객관성 여부는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만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게 오온 개공이라는 겁니다 관자제 보살이 반야바람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본 게 오온이 공하더라 모든 내 마음의 작용이 공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두 참나의 작용이더라 전체 오온이 한 덩어리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오온일 뿐이고 그 오온이 결국 내 참나의 작용 공한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거더라 하는 걸요 일체의 만법이 모두 내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른다 괜찮다 해서요 마음의 중심 참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관조해 보시면요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해 보시면 전체가 한 덩어리에요 나는 이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기 되게 재밌는 체험이에요 어떤 SF영화보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혼자 해보면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한 시각에서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 전체가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보는 기분이에요 전체가 좀 전까지 내가 살아가던 나와 남을 찢어서 살아가던 그 세계가 내 마음의 세계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체험에 기반해서 이런 개념이 정립돼야지 자명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제 얘기 듣고 그럴싸한데 한 거로는 힘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삶에 지식으로서는 도움이 되는데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못됩니다 지금 이 반야바람일 얻었다는 건 이런 자명한 개념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니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자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니 이 일은 육바람일에 맞게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성숙한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지 이 공부가 그냥 지식 습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지식은 여러분이 이제 유혹에 부딪혔을 때 바로 날아가 버려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건 과학적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과학의 원리예요 마음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게 여러분 마음 적용이고 그 마음의 근원에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다른 차원의 의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상 어떤 위인도 다 그거 알았어요 영적인 성취를 하신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예수님 같으면 그 자리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고 인도 같으면 아트만이니 브라만이니 부른 거고 동양에서는 도시민이 그 자리를 양시민이 부른 거고 그렇죠 다 알고 썼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문화 간에 서로 교류가 덜하던 시대니까 각자 썼어도 상관 없는데 21세기에 와서 이제 지구촌이 하나 된 시대인데 영어 때문에 싸우는 일은 막아야죠 실체를 체험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해서 명확하게 이런 실험 방식을 공유해서 모든 인류가 똑같이 실험해서 이걸 체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문명을 못 만들면 인류의 영적 진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기초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이제 육바람일 제대로 된 연구에 들어갑니다 아직 육바람일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선정바람일과 반야바람일 기본 정도 익히면 이 정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우리 참나가 지닌 속성 참나가 애고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까지 연구해야 육바람일이라는 여섯 가지 참나의 속성이 나오죠 거기까지 연구한 예전에 연구하신 어른들이 다 이게 뭐죠 인간들한테 이런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과학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애고의 작용으로 인해서요 참나는 벌레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요 그게 그냥 참나인데 애고는 바빠요 애고는 생각도 해야죠 감정도 느껴야죠 오감도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사실 참나에 관심을 주기는 힘들고 현상계의 일들 처리하기에도 애고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참나를 느끼기가 힘들죠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참나가 뭔지 모르시는 거지 참나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알고 보면 내가 늘 느꼈던 그거란 말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여러분 밑바닥에 어떤 고민도 안하고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굴러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이 고민도 하지만 그 고민 안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새 속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예전 선문답에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시비 거는 거예요 청소에 매몰됐구나 너 열심히 청소하는구나 어떤 선배가 와서 시비 건단 말이에요 스님들 간에도 그러면 청소하는 중에도 청소 안 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 온 마음이 청소에 빠졌더라도 내 안에 참나는 성성하다 참나 그런 자리 있다는 건 나는 늘 자각하면서 청소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문답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어렵게 이해하실 건 아니에요 쉬워요 다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거냐 참나는 원래 느껴지니까 느끼려고 억지로 고민하실 건 아니고 늘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관심만 기울여 주시면 돼요 즉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좀 느끼고 생각감정 오감이 시끄럽게 날 끌고 가는 거에 몰라 라는 말을 통해서 괜찮아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좀 힘 빼게 하고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게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 같지만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계시면 점점점 밝아져요 덜 따라가고 에고 노름에 덜 따라가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좀 더 관심이 기울여 지는 거 이게 다예요 필요한 그래서 최상승선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간장맛 짠 줄 알 정도면 짠지 안 짠지 알 정도면 간장 먹고 참나 견성 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원래 느끼는 느낌에 엄청난 집중력도 아니고 좀 더 관심 기울여 주는 정도면 충분히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다는 거 성성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나 더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 더 주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참나만도 느끼고 있을 순 없다 나 나대로 또 에고에 삶을 꾸려 가야 된다 그러면 에고에 삶을 꾸리더라도 참나가 어디 가니 안 가니 이런 불안은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참나 만날 땐 참나가 그렇게 황홀하고 좋다가 에고의 세계 오면 참나가 사라진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와 했다가 사라지면 깜짝 놀랍니다 엄마 어디 간 줄 알고 눈 앞에 안 보이면요 아이 때는 안 보이면 사라진 줄 그게 항상 있다는 거 알 때 안심을 하죠 참나 만나는 게 똑같아요 참나가 등장하면 와 합니다 황홀하고 눈물 흘리다가 참나만 안 느껴지면 이제 세상 무너지는 참나 어디 간 줄 알아요 늘 지켜보고 있대요 여러분을 늘 호살펴 주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그 이 점프 한 번 의식의 점프 한 번 있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확철대우인데 확철대우는요 엄청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다 구현해서 전지전능에서 확철대우가 아니라 이제 엄마 어디 안 가는 줄 아는 그거예요 참나 어디 안 가는 줄 알고 안심하게 될 때 확철대우 그러면 이제 내가 애고 노름에 빠졌더라도 참나 어디 갈까 걱정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즉 그런데 이것만 보는 거죠 아 엄마가 돌 느껴진다 참나가 돌 느껴진다 그러면 방법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참나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나는 왜 또 놓쳤다는 말을 할까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그대로 놓쳤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참나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일어나시면 참나에 좀 더 관심 가져주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엄마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르겠다 하고 내 존재감에 좀 더 관심이 길어지면 끝이에요 여기 아무 잡음이 필요 없는 건데 이 일 하나에 또 애고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난리 날 요소가 많죠 참나를 놓쳤다 그건 애고 생각이에요 어디 안 갔어요 참나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 조금 더 휘둘리지 마시고 잃어버렸다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뭘 하시라고요 가볍게 쌩까고 몰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요동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또 해요 참나를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또 요동해요 그런데 왜 아까 놓쳤을까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간 적이 없는 엄마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근데 또 그 생각이에요 아까 왜 내가 놓쳤다고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늘 엄마랑 함께 지내다가 안심이 와서 해결될 문제지 그러다 그러다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단계로 가는 거지 그리고 애고는 걱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애고는 애고 생각이니까 애고 생각에 놓친 거 같은 거지 진짜 놓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고 생각에 자꾸 왜 휘둘리시는 거예요 애고가 그런 소리 할 때는 아 그냥 좀 더 관심 가져주라는 내용 그런 내용의 이야기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의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그 애고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애고도 한 몫을 한 거죠 그 눈으로 돌아가라 하는 신호를 보낸 거고 그 말도 꼭 그대로 그 눈으로 돌아갔으면 된 건데 여기에 잡음이 있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런 말을 굳이 들었어야 했을까부터 해서 왜 나는 놓쳤을까 지금은 잡고 있었지만 왜 그때 놓쳤을까 그 말 하는 동안 또 놓쳐요 그런 말은 절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게 어디 가겠어 하고 모른다 하고 늘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신락 같더라도 느꼈으면 있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우리가 낮에 돌아다닐 때 태양을 누가 보고 다닙니까 해 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나면 태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내면에 나라는 존재감이 느껴지면 그게 참나예요 애고랑 뒤섞여서 느껴져서 순수한 맛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게 되면 그걸로 안심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고수가 되면 늘 깊은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참나 그림자만 봐도 참나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해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달래 하지 않는다고 음 참나 있구나 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한참 떠들고 있는 중에도 있어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떠들고 있죠 그 자리는 제가 이야기하다가 참나를 이야기하면서 참나를 잡아야지가 아니라 이야기에 몰입할수록 더 생생해요 여러분이 뭔 일에 몰입할수록 더 생생합니다 참나 자리는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참나가 확 드러나요 애고가 궁시렁거리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참나가 드러나면 특징이 애고가 궁시렁거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시공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더 몰입하면 사실은 참나가 더 강해진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서 많은 실험을 해 봐야죠 사실은 실험을 하다가 점점 안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참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고를 써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몰입해 버려요 자기가 하는 어떤 대상에 더 몰입해 버리면 핵심은 몰입이라는 거죠 안으로 참나에 몰입하건 밖으로 어떤 대상에 몰입하건 몰입만 하면 무조건 참나는 우리 내면에서 강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데 더 정신을 모아버리면 전 이미 깨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시다가 정신 팔고 하면 일도 엉망이죠 요거 하나도 못 끼웁니다 정신 팔고 근데 정신 딱 모아가지고 딱 끼우면 여기 이미 정신이 고요함이 있고 여기 안정이 있고 근심 없음이 이미 있어요 그럼 이게 참나 상태인데 해놓고 나는 왜 이런 것만 하고 있을까 참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요일에 몰입하시면 그게 그대로 견성이에요 사실 견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늘 견성이고 견성이 더 강해요 저도 집에서 애기 볼 때 그렇습니다 명상해야 되는데 애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애기 보는 일에 몰입하면 참나가 등장해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의 신비입니다 마음을 하나에다 집중해주면 참나는 드러나는데 우리는 꼭 그걸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나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내 그래서 제가 태상에 대한 몰입 나에 대한 몰입 둘 다 똑같이 몰입이 일어나면 슈퍼호식이 각성된다는 얘기를 요즘 말로 해놓은 게 제 몰입 책이에요 그 책 보시면 사실 확철대우에 그 삶이 뭔지를 다 아실 수 있게 써놨어요 요즘 영어로 써놨어요 별것도 아니고 늘 몰라 하시며 살되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거기서는 슈퍼의식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슈퍼의식 즉 참나가 늘 있다는 거 나라는 존재감이 늘 흐른다는 거를 은근히 은근히라도 차츰차츰 의식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몰라는 그 방편이고 몰라를 통해서 자꾸 의식해보자는 거예요 에고의 어떤 생각감정 오감의 노름에만 빠지지 말고 그 근원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도 자꾸 의식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놓쳤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자리를 천년 붙잡고 있어도 그 자리고 그 자리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1초를 붙잡아도 그 자리입니다 1초가 영원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건 다 에고 생각이에요 에고 생각이 그렇다 에고 생각에 내가 끊어졌네 내가 놓쳤네 에고가 계속 뭐라고 공시렁거립니다 참나 만날 때는 그런 말 다 필요 없는데 진짜 참나 만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한번 꿈에 그리는 음식집 가서 20년 만이네 30년 만이네 에고가 궁시렁거려도 중요한 건 맛보는 거죠 맛보고 와 하면 그 자리에서 뭔 말이 필요합니다 맛보고 와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내가 막 서러운 사연 이거 얼마 만에 여길 만났네 또 이걸 또 내가 맛보면 또 다시 이제 얼마만에 맛볼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 맛보시면 되는데 참나도 그래요 그냥 지금 계속 맛보시면 되는데 자꾸 놓쳤네 오늘 어째네 오늘 잡으면 뭐하려 내일 놓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시간에 맛을 보세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참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럼 호떡이라는 선문답이 호떡 참나가 뭡니까 호떡 터졌네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호떡 터졌네요 잼 흘러나온다 지금 이 의견 빨리 잼 나오는 데를 봉해라 어떻게 봉해요 몰라로 봉해요 몰라 하면 안 터진 호떡이에요 그런데 하면 터진 호떡 이미 터졌어요 그런데 터졌어요 보통 그런데 다음에 이제 궁시렁거림이 붙어요 근데 어저께 참나랑 좀 다른데 또 터져요 확 터집니다 그나마도 또 놓쳐요 확 터집니다 터졌어요 이상하죠 어디 갈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자꾸 터트리고 있냐는 참나를 모르겠다 할 때 또 터져요 또 알겠다고 해도 터져요 여기에 선사들이 안다 모른다 말하지 말라는 게 머리로 안다 모른답니다 참나를 좀 알 것 같아요 터졌어요 이미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참나를 만나세요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좋은 모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름이죠 난 참나를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그 말을 안 하고 계실 때가 딱 참나 상태예요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참나 상태예요 근데 참나를 모르겠네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옵니다 창조가 돼서 나와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참나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다시 어디로 사라져요 참나로 또 사라져요 신기하죠 또 고요해요 참나 참나 고요해요 참나랑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다 괜한 계속해서 괜한 어떤 궁시렁거림을 계속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 고요함은 안 보이고 궁시렁거림만 보여요 내 속이 시끄럽다가 돼요 내 속은 시끄럽다 모르겠다 여기 여러분 보실 때 흰 여백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글자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글자 안 써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의 생각감 정오감들만 보고 살다가 그 배경이 되는 텅 빈 여백을 좀 보라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낯섭니다만 자꾸 몰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글자에 해당되죠 이것들을 몰라 하고 여백을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그냥 그냥 늘 보던 그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책 보다가 제가 여백 좀 보세요 그러면 사실 여백도 늘 보고 있었죠 안 볼 수가 있나요 여백을 여백을 늘 보고 있는데 글자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나를 만나고 나면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거 늘 느꼈던 그건데요 또 궁시렁거림이 일어나요 늘 느꼈던 그걸 느끼게 해 놓고 참나라고 지금 팔아먹는 게 아닐까 내가 혹시 당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끝내주는 물건 사는데 나 혼자 지금 되게 싼 거를 속아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겠죠 애고가 그런데 그러다가 애고도 그 생각하다가 애고도 계속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가 또 쉽니다 참나 상태에요 그러다 또 일으켜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 아시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짓을 계속 겪어봐야 돼요 모르고 겪다가 알고 겪는 거죠 참나를 자꾸 체험하다고 하면 알고 겪고요 알고 겪다 알고 겪다가 다 부질없어서 이제 힘이 빠져요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나면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요 이게 확철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와의 관계에서만 확철되어 해요 참나를 다 구현한 건 아니고 참나를 처음 만나고 친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편해지죠 자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돼 버려요? 참나를 놓친 것 같다 몰라로 넘어가 버리고 그대로 참나가 더 강력해지고 끝나요 이게 마음에서 이런 과정이 이제 안착이 되는 겁니다 뇌혜로가 그렇게 안착이 돼 버리면 습관화 된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 이런 분이 소승불교 있으면 아라한 소리 듣는 거고 대승불교 있으면 확철되어 했다는 소리 들어요 둘 다 묘사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쪽에서도 불경에 뭐라고 했냐면 일 마친 자라고 나옵니다 이쪽에도 일 마친 자라고 저쪽은 이제 윤회 끝났으니까 일 마친 자 이쪽은 참나를 깨쳤으니까 이제 일 마친 자 이쪽은 윤회 초월 대승은 얘기하진 않으니까 근데 요즘 절회가 오면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대승인데 빨리 참나 깨쳐서 윤회를 넘어갑시다 이런 말이 막 섞어서 하니까 사실은 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 경지가 하나로 통해요 지금 아시겠어요? 힘 빼세요 존재하세요 보세요 나란 느낌으로 존재해요 지금 몰라 해보세요 몰라 하시면서 존재해요 약해도 좋아요 존재하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또 애고가 떠들어요 약하네 이래요 약하네 그 말 하지 마세요 약하네 그러면 오케이 몰라 한번 더 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럼 편해지세요 불편함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굳이 만들어서 붙잡고 놓으면 생각감정감 다 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만 관심 끊으면 어디로 가고 없어요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붙잡아야 유지되지 잡념이라는 것도 계속 붙잡아야 유지되지 잠깐 여러분 딴 생각하면 그거 흘러가고 없어요 좀 전에 뭐 때문에 내가 고민 되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들수록 저도 더 심해지는 돌아서면 아까 뭔가를 고민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잠깐 딴 데 관심 주면 이거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잡념을 계속 끌고 가려면요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체가 더 강해지게 강해지게 근데 우리가 잠깐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 놈의 염체가 어디 간지 모르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몰라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도 약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눈 뜨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참나가 이런 거다 하는 상도 세우지 마시고 이 우주 전체가 참나예요 나누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내 다리다 이렇게 계속 규정 지으니까 내 다리같이 나다 남이다 없이 탁 텅 비어 그러면 사실 여러분 마음 전체가 여러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지금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할수록 그게 그 실상이 느껴집니다 모른다 하시면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전체가 내 마음이라는 실상이 보여요 모른다 하시면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존재해 보십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거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만 하세요 모른다 모르게 그러면 이 온 우주에서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마음의 핵이고 바라봐지는 건 여러분 마음 뿐입니다 사실 이걸 아시면 이제 반야바라미를 이제 얻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태생에서 말하는 그 벚꽁의 지혜가 와요 일체가 내 참나 작용이구나 하는 게 이 말을 미리 할 필요는 없고 자꾸 몰라 하면서 존재해 보세요 체험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약해도 좋아요 약해도 모른다고 계시면 그 느낌은 점점 강해집니다 약하다고 자꾸 궁시렁거리면 그 느낌마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몰라로 돌려버리시라는 좀 몸도 편해지지 않으세요? 마음도 편해지고 억지로 모른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가볍게 돌려보세요 몰라로 잡념이 일어나면 몰라로 돌려버려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더 느끼고 몰라란 말 안 하시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뭐라고 일어날 때마다 돌리고 여기에 습관화되지 않고 확철되어 오니 아라하니 어떻게 됩니까? 또 하다가 멈추고 푸념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1급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게요 별게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습관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사람 따라 그래서 좀 단박에 갔다는 사람은 이 시간이 덜 걸린 사람은 이런 부분이 많이 전에 닦아 놓은 게 있어서 금방 가는 거고 늦게 가고 할 뿐이지 어차피 가게 돼요 자꾸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누구나 똑같이 체험해요 이 정도만 사셔도 여러분 알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현상계에 뭔 일이 나도 몰라로 자꾸 돌려버리고 근원적인 참나 자리에 맡기고 안심을 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알아요 무조건 이 기술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막 던져 놓으면 당연히 힘들죠 세상에 그래서 이건 사실은 초중고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올바른 인간 사회라면 이 기술을 안 배워서 내보낸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험 과목에 한 과목이 더 있어요 마음 관리 과목이 하나 원래 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나머지 과목만 잘하는 것 같죠 그 과목을 잘해요 마음 컨트롤 근데 이 과목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데 다들 공부 과목 국어 국영수만 배우죠 이상하게 저 친구는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국영수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뭐 하나 글 읽고 잘 안 읽혀지고 이해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가떨어지는데 저 친구는 안 나가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과목 하나를 더 배운 건데 몰라요 그게 뭔지 무형의 과목이라 그 마음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홍의각당에서 그걸 배워서 지금 하시는 분야에 다 적용해 보시면 그 부분이 채워져요 그러면 기업을 해도 분명히 한 과목을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다른 CEO는 다르단 말이에요 경영할 때 경영학만 배웠는데 저 사람은 뭔가 하나 더 배웠던 마음 경영학을 배운 거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모릅니다 사실은 영성이 그걸 많이 좌우하는데 영성 중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내가 IQ도 좋고 다른 분야에서 따라잡으면 다 따라잡은 줄 알아요 결정적으로 그 마음 관리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 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 관리하시는 요령이에요 뭔 문제든 어떤 것든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역경이 오건 순경이 오건 좋은 일 날 때도 무섭습니다 마음이 거기 빠져버리니까 진짜 여러분 욕망이 오는 게 눈앞에 있으면 이성을 잃어요 근데 진짜 싫은 거 차라리 있을 때 더 냉정해지고요 진짜 좋은 거 오면 사실 여러분 다 놔버립니다 사실 눌리고 보고 다 놔버려요 그 순간 너무 좋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이 내 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요만 마음 있지 이게 여기 이게 어떤 독약일 거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의도적으로 본인 저 내면을 알고 있겠지만 저 내면의 소리가 밖까지 못 나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오히려 나쁜 일 있으면요 정말 냉정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역경이 도움된다 하는 게 공부의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순역을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각자 뭔가 있어요 애고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때도 몰라로 넘기실 수 있는지 제일 힘들 때도 몰라로 넘기실 수 있는지 제일 좋을 때도 몰라로 그거 넘기실 수 있는지 대부분 역경만 대처하려고 하는데 순경 때 우리가 실수를 하거든요 다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갔다가 큰일을 내죠 그 다음에 역경이 오면 그때 정신 차려요 오히려 역경 때 정신 차립니다 자기가 한 것이 다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아까 뭘 놓쳤는지가 다 순경 때는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역경이 되면 오히려 실상이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경은요 여러분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 주는 작용을 하고요 순경은 여러분을 함정에 빠트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몰라로 넘기면서 참나한테 무조건 맡기세요 그리고 맡겨버리고 쉴 수 있어야 돼요 몰라하고 지금 편하세요? 편하셔야 돼요 몰라하고 존재한다는 걸로 만족하고 편해지셔야 돼요 편해지지 않다면 지금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럼 또 나는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몰라 한번 더 해주시라고요 나란 존재에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고 그럼 조금씩 더 편해진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편해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걸 막는 소리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뭔 소리가 나오면 돌려버리세요 몰라 괜찮아 여러분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에 딱히 좋을 일은 없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자꾸 옅어질 겁니다 들고 있던 짐들이 내려놔죠 그럼 저 내면에서 뭔가 평온이 와요 여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온이 아니다 하는 그게 이거죠 여러분 내면에 원래 있는 평온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궁시렁거리지만 않으면 평온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꾸 궁시렁거리면 여기 안 느껴집니다 자꾸 요동하니까 근원적 평온이 안 느껴져요 근데 몰라만 자꾸 하시면서 버티시면 그 자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난 그 자리가 결국 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새로 등장합니까 원래 나라는 존재감이 더 선명해진 것 뿐이죠 관심을 기울여 주니까 나한테 더 선명하게 느껴진 것 뿐이에요 원래 있던 느낌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라고요 이거를 수시로 계속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존재하시잖아요 존재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듣죠 존재가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 안 알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안 알려집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작을 해보시래요 그래서 참 별일 없는데도 편안한 상태 그러다가 역경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승경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별일 없는 중에도 정신을 말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력 엄청난 황홀이 아니라 말짱하면 돼요 지금 정신 좀 말짱하시죠? 생각감 정보감에 덜 휘둘리실 수 있는 정도죠 그 정도면 돼요 생각감 정보감을 다 버리시라는 것도 아니고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정신력 좀 처연한 느낌이 일어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시고 이 정도에 계속 만족하시면 그 느낌이 더 커집니다 커져라 커져라 하면 오히려 안 돼요 만족감이 커질 때 그것도 같이 커지는 거지 커져라 그러면 안 커질까봐 이미 불안해하세요 안 커지면 어떡하지 이 느낌이 하면서 좀 커졌으면 하면 이제 욕망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또 심란이죠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거로 너무 만족해 이 정도로 겸허한 마음이 되시면 더 빨리 만족이 오는 이렇게 즐기시는 겁니다 예전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 그때 선사들이 계신데 가서 공부 배웠으면 계속 이것만 시켰을 거예요 선명해질 때까지 자기 마음이 자기한테 선명해질 때 앉아서 막 이렇게 각잡고 12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데는 사실 방법을 모르는 데예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데가 오래 앉아있기로 시합합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앉아있는 달인이 되세요 앉아서 별짓다 할 수 있어요 꿈도 막 몇 편씩 꾸고 그런데 미동도 안 하면서 그 분야의 달인이 돼요 핵심은 그게 아닌데 핵심은 이야기하고 자연을 논의를 하면서도 늘 참나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제일 손 잘 닦는 사람이고 앉아가지고 딱 자세는 딱 갖춰졌는데 이제 난 몸은 다 됐어요 마음은 뭐하지 하는 상태 마음은 공허하죠 이제 난 뭐하지? 이먹거나 해볼까? 이런 걸로 이제 진리가 그렇게 막연한 마음의 진리가 보여질까요? 하느님이 거기 등장할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자기 잔괴로 이제 하느님을 만날 방법을 찾고 견성할 방법을 잔괴로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만나는 딱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모른 채로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막 덤비다 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될지 몰라도 남한테 또 설명을 못 해줍니다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턱 밑에 송곳을 놓고 있었더니 이렇게 수행했더니 몇 번 찔리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뒷사람도 그 얘기 듣고 이제 송곳부터 사야 돼요 앞사람이 잘못된 개를 이제 앞사람이 그래도 뭔가 신통한 걸 얻은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앞사람도 사실 어떻게 하다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다가 됐어 그럼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거죠 나는 한 달 안 잤더니 됐어 그럼 이제 또 한 달 안 자는 거 연습을 해 오메일을 하다가 됐어 그럼 또 장자부라를 하다가 됐어 그러면 또 앉아서 자야죠 장자부라면 또 안 눕고 앉아서 자다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각에서 찰나에서 우리는 견성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몰라하고 나란 존재감에 딱 집중시키는 그 찰나에 이미 성을 본 거예요 애고가 안 달리는 거지 이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뭔지 애고가 그걸 납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애고가 안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애고한테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참나는 시공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 다 달인이 되시고 걱정 안 하시는 경지에 돼요 참나에 있어서는 참나의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시는 단계예요 그게 확찰되고 이제 보살도 시작이에요 그 정도 했으니 이제 뭐합니까 늘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그럼 이미 아라한 경지는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럼 보살도예요 육바라밀 잘하는 것만 연구합니다 고마움으로 육바라밀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요 육바라밀은 완벽한 답이란 게 없어요 현상계 사람마다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육바라밀이라는 겁니까 육바라밀의 기준은 같아요 사람마다 구현하는 건 역량과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그 영성 지능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의 육체적 역량 에고의 역량이 있죠 에고의 역량과 여러분의 참나를 개발해 놓은 역량 즉 영성 지능과 여러분의 에고의 역량과 처한 상황에 따라 시공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같아요 여러분 양심은 한결같은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이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역량껏 수용해야지 옆에 사람 걸 내가 흉내내면 안 돼요 이게 좋아 보인다고 흉내내면 여러분 도움도 안 되고 우주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솔하게 느껴지는 참나에 자명찜찜의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살 참나 안에서 안착한 뒤에는 심없는 육바라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세생생 공부할 거리는 충분해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십니다 늘 이 마음 쓰는 기본 원리들은 늘 평생을 두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학당 로고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여기가 신이고 우주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 애고의 마음 우리의 자아를 파고 파고 파들어가면요 자아 이전의 마음이 나와요 뭐가 자아 이전의 마음이냐 그냥 우리 존재감 자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적인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바꿔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지금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고가 등장하면 뭐가 돼요? 나아가 돼요 우주보다 귀한 나아 애고가 뭐라고 몇 개 떠들고 나면은 내가 그냥 우주랑 분리되어 있는 내가 돼버려요 여러분은 우주랑 분리된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애고 때문에 근데 애고 말 좀 멈추고 판단 중지라는 게 이겁니다 야 너 좀 조용히 해 봐 존재해 보세요 제잘거림을 좀 멈추고 판단만 중지하고 모른다 하고 존재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예요 그냥 여러분이 우주인데 개체적 자아의 생멸에 대해서 개체적 자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 번씩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우리 애고는 혼자서 낑낑대면서 한 100년 살면서요 어마어마한 번뇌를 하게 돼 있어요 우주를 우주를 이렇게 우주랑 분리된 나 혼자 맞이해서 이 우주에서 홀로 태어나서 또 홀로 가야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겠습니까 걱정도 많고 번뇌도 많고 근데 내가 우주라는 거 계속 자각해 가면서 살면요 전혀 이게 전혀 달라져요 게임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주에 우주의 한 분자라는 걸 자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우주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 자각하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쉬워요 지금 모른다고 하세요 판단만 잠깐 멈춰보세요 몰라 뭐 괜찮아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그거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 모른다고 하시고 판단이 중지된 채로 존재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그 자리가 우주적인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우주적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것만 막으세요 그것만 또 몰라 해버리세요 궁시렁 가리는 거 멈추면 그 처연함이 계속 흐를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해서 확찰되어 이런 거는 진짜 아주 쉽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모른다만 자꾸 해보세요 모른다 하고 잠깐 말이 멈춰진 상태 자신의 고요한 상태 느껴보세요 뭔가 좀 처연하죠 모른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처연하죠 그때 할 말 없는 상태의 나를 느껴보세요 그 마음 조용합니다 그게 참나예요 눈 감고 뜰 새도 없어요 이 전체가 참나예요 나누지만 마세요 이걸 팬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 다 마음 아닙니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대로 두고 몰라라고만 하세요 몰라 판단만 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럼 전체가 참나죠 그냥 그냥 여러분 마음 지금 보이고 들리는 거 다 여러분 마음인데 구별하지 마시라고요 네 거 내 거 남의 거 판단 중지라는 거는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 한번 판단을 하지 말아 보고 내면을 좀 고요하게 하고 계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럼 방편 쓸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첫 순간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탁 일어나는 말해보세요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 하면 아버지 말하기 전에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 멈추고 다시 그 전 상태로 있어보세요 생각을 내보고 생각 내기 전으로 존재해보세요 거기 걱정 있나요 생각 일으키기 전 나 뭐 몰라란 말도 몰라란 말도 나오기 전이 있죠 몰라 나오기 전이 있고 몰라가 사라진 뒤에 마음이 있죠 몰라란 말을 한번 뱉어보세요 몰라란 말이 나오기 전이 있고 몰라란 말이 사라진 뒤에 그 마음을 잘 느껴보세요 그게 진짜 모르는 마음이에요 몰라라는 말을 할 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사실은 그냥 방편이고 수단이고 모르는 마음은요 그 말이 끊어진 마음이 진짜 모르는 마음이에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느껴보세요 그냥 지금 편안하시지 않나요? 지금 참나 상태예요 가르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느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생각하고 일하고 다 해도 돼요 일하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이 느낌은 그냥 내 존재감인데 내 존재감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내가 울고 떠든다고 해서 끊어진 새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빠져서 일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몰라 해보세요 그러면 끊어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느낌을 정확히 아시면 그냥 다시 그냥 늘 있었던 거죠 늘 있는 이 마음에 내가 관심을 좀 더 준 거지 끊어졌다가 다시 접속되고 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이 느낌 여기 계시는 동안 계속 이러고 계시면 돼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그러면 조금만 틈이 나면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습이 되면 자동으로 물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자기가 자동으로 고요하게 조절해 놓고 있어요 깊은 삶매도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초연한 마음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죽을 때까지 사시면 아라안의 경지나 확철도의 경지는 그거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지혜까지 갖춘 건데 선적인 체험은요 이게 다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선적인 체험 아예 다 모른다고 하고 깊은 상태까지 들어가 보는 거 우주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은 상태까지도 깊이로 들어가 보는 거 깊게 근데 그 깊게 들어가는 거는 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참나가 뭔지 바로 말씀드리고 참나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편하시죠?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전교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당당히 누려야 할 거예요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마음에 대한 상식이에요 마음 관리의 상식 이걸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자꾸 자살을 하고 힘들어하죠 이걸 가르쳐줘야 시험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안 좋아도 우울해하다가도 자동으로 모른다가 돼서 좀 있으면 히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하긴 정말 우울한 순간에도 마음이 그냥 초연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어떡해요 무조건 이 자리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요 세상사에 대해서 초연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세상에 물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벗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하고 자꾸 놀면요 시공 안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지고 초연해져요 제가 예전에 정말 마음 괴로운데 괴로워 죽겠다 하는데 자동으로요 걷는 거에 따라 하나 둘 걸음수를 세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몰라죠 괴로워 죽겠는데 걸음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니까 막 세로토닌 엔돌핀 터져가지고 혼자 막 갑자기 기분이 벅차가지고 벅찰 일이 아닐 최악의 기분인데 뭐 벅차진 걸 어떻게 해요 호르몬이 다 나와버렸는데 몸이 신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려버려요 감정 이런 거 다 물질 문제입니다 호르몬이 퍼져줘야 그 감정을 우리가 느껴요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작동하는데 물질까지 작동해 줘야지 이제 온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리셋돼 버리면요 자꾸 초연해져 버리면 호르몬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몸까지 물질까지 착 바꿔버려요 심신이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심 지금 양심 얘기도 안 했죠 제대로 된 양심의 존재만 아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양심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우리는 양심 노트를 가지고 양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도 가장 신성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풀 수 있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건 차체하고 지금 일단 힘드신 마음 리셋이라도 시킬 줄 알아야죠 우리는 그 정도 얘기합니다만 이게 다른 데 가면 알아하니니 열반에 들었느니 확철되어 얻었느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게 그럴리가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체험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만이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실험해 보세요 알아나 아니라 더 좋은 게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지금 이 존재감만이 이 존재감만이 시공을 초월했어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시공 안의 마음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판단 중지에 들어가버리면 여러분은 열반에 도달하게 되고 참나를 만날 수 밖에 지금 이 만남 이 만남을 뭐라고 머리로 따지지만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수영하세요 이게 그럴리가 라는 말만 안 하면 여러분한테 이게 열반의 낙을 주는데 자꾸 따지고 자기가 아는 편견으로 우기고 있으니까 열반의 안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명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시간과 정력과 돈을 투자해서 명상 하나 제대로 못 배웁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세상 쉬운 법이라 이게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인류를요 즉각 견성시켜 줄 비방도 이겁니다 몰라 하는 거 한마디 몰라만 하고 계시면 그냥 그 상태 알탈탈 하시죠 이렇게 계시면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 간병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상황에 간병하는데도요 이렇게 깨어나 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걱정도 없어지고 알탈탈해 하고 있어요 돌겠어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실 상황인데도 이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돼 버리면요 깨어나 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어 어쩔 수가 없이 그 옆에서 평온하게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놀랐어요 무섭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예전에 항상 그래도 어디에서 어느 전교 가건 뭔가 그래도 한 소식 하신 분들이 다 이 마음에 대해서 다를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영어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아트만이라고 했다고 싸우고 정말 초딩 같은 영성계 초딩들의 발상이죠 아트만이냐 그게 참나냐 열발이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답이 없는 분들 그 시간 그 정력이면 몰라를 좀 더하세요 입 다물고 있으면 바로 자기가 참나를 체험할 텐데 떠드느라고 못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시고 몰라를 더하세요 떠들고 있어서 얻을 게 없습니다 몰라 하시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 평온이 일어나요 초연함이 일어나요 제 얘기 들으면서도 다 하실 수 있죠 TV 보면서 못 하겠어요 일하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일할 땐 일에도 집중하세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이거 그래서 일 좀 딱 놓으면 이제 자동이 됩니다 나중에는 확찰되어 오면 이게 자동화 된 거예요 자동이 되면 일 좀 놓고 나면 또 모른 리셋 해버려요 모른다 쪽으로 마음이 가서 초연한 마음이 또 흐르게 해놔요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조시를 계속 맞춰 가는 거예요 확찰되어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 이 흐름을 따라가는 이해되시죠 나라 걱정도 이 흐름 속에서 하세요 너무 비분 관계 하시고 막 그러면 병나요 내면의 평온을 잃을 정도로 뭘 하지 마세요 이래야 우주 흐름에 따라서 우주가 원하는 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러분도 인생 여러분 인생도 남의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양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애고도요 양심 입장에서 보면 또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쵸? 양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애고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친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주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양심이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펙이 하나의 재료예요 이 스펙으로 참나랑 자꾸 만나시면 참나가 여러분의 애고의 스펙 여러분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현상기본과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늘 깨어서 참나한테 맡기고 쉬시다가 자명하게 이건 꼭 해야겠다 생각 드시면 꼭 하시고 꼭 하시고 하면 딱 맞지 맞게 뭐가 나와요 작품이 여러분이 너무 오버해 버리시면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참나가 얘기하고 있는데 뛰쳐나가 버린 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하라고요 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라고 하는 말 안 듣고 뛰쳐나갑니다 중생이 그래요 그 맛인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럼 좀 인생이 편해져요 모른다고 쉬세요 뭘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면 꼭 그건 해결하세요 이런 자세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늘 참나와 함께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제일 축복이죠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하느님하고 그러다가 하느님이 꼭 이건 해라 하고 제 안에 명령해 주시는 거 자명한 거 이건 꼭 하지 마라 찜찜한 거 그거는 꼭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거 꼭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런 연습을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인류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전 성인들도 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쉴 줄도 몰라요 사람이 지금 편하시죠?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확찰되어가 별게 아니라 지금 이 느낌 가지고 안 끊어지고 이 느낌이 뭔지 그냥 알겠으면요 그 자리가 이제 여러분께 됩니다 몇 날 며칠 살아보세요 늘 이 자리에요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이런 게 아닌 건 다 가짜에요 그거는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 하죠 그런 거 다 사람이 잠깐 체험할 수 있는 거거나 이거 이것처럼 지금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체험할 수 있는 거거나 환상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전제감 이 전제감과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이게 모든 선 모든 종교의 제일 핵심이에요 일 없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양심껏 처리하고 그 처리한 일 끝나고 나면 다시 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쉬고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일 생기면 욕심으로 처리하고 일 끝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고 온갖 번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안 될까봐 근데 우리 홍익보살 14조 있죠 과거를 놔라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해방 놓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걸 방해하지 마라 나 잘랐다 하지 말고 이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렇게 쉬시는 분 이분이 보살이고 이분이 훌륭한 성자죠 이렇게 살아가는 법 얘기해 주신 것 뿐입니다 이거 일단 살아가는 법 못 배우시면요 양심을 배우셔도 다 힘들 거예요 양심 팍팍하다 할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유지해 가는 중에 양심까지 챙겨가면 최고라는 거예요 이 흐름도 못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너무 하려고 덤비다가는 억지로 하는 양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 거예요 참나각성 기본으로 하고 몰라 괜찮아는 일단 기본으로 합시다 거기서 양심으로 우리가 자꾸 뻗어 나가면 그만한 보물이 없을 겁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학당에 오신 지금 멘토들 다 이렇게 놀다가 공부한 거예요 놀다가 제가 공부도 봐드리고 점검해 드리고 같이 뭐 햄버거를 먹건 음료수를 마시건 커피 한 잔 하건 이러면서 지금 있으시죠? 그 느낌 있죠? 네 있어요 차 마신다 지금도 있죠?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흐름 속에 계셔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로 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느낌 속에서 살아야 성령 어디 안 갑니다 이 느낌이 성령이에요 이 느낌을 못 전달해 드리니까 지금 말로만 듣는 분들은 혼자 뭐 뽕 맞았나 왜 계속 지금 이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있는 이게 예전 부처님 제자들 모여서 이렇게 뒤에 다 후광 하나씩 그려놓고 있을 때가요 이 느낌 속에 있을 때는 다 깨어 있는 게 돼요 성스러운 모임이 됩니다 이 느낌이 없는데 모여 있잖아요 잡스러운 모임이 돼요 머리에 막 온갖 망상들 이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더 소스니까 뭐 먹으면서도 제가 불쑥 불쑥 지금 깨어있냐고 깨어있냐고 이렇게 꼭 물어봐 드려요 깨어있으시고 햄버거 먹다거든 깨어있다고 하고 먹고 그 흐름만 계속 유지해 가면 돼요 이게 확찰되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튼 잘 못 알아들어요 선불교가 일체를 이 명상을 쉽게 하려고 나온 건데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화두 푼다고 지금 몇 십 년 걸쳐도 못 풀잖아요 화두를 그냥 이거예요 화두 푼다는 게 이 흐름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진정한 선사는요 제가 선언만 열었다면 해드리겠는데 양심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양심은 빡세요 지도도 힘들고 이것만 저한테 가르치라 그러면 제가 온 인류 다 이렇게 해 놓을 자신 있죠 이 훌륭한 선사를 만나면 어려운 말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밥 해 먹고 사는 중에 계속 이 느낌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이 느낌 속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그럼 그때 확찰되어 했다고 하는데 계속 이 흐름 속으로 유도해요 밥 먹을 때 같이 밥만 먹게 하면 밥만 먹고 있으면 이 흐름입니다 그렇죠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공시렁되고 있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알고 나면 공시렁돼도 이 상태예요 그렇죠 이 상태를 알기 전에 공시렁거림을 멈추라는 거지 알고 나면 공시렁거리고 있어도 이 상태를 못 벗어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제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선생님이 얻은 게 이게 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마음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제자가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지금 똑같다 이거 아는 데 있어서 똑같다 하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도장이야 늘 언제 찍어도 똑같죠 도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있던 게 저 사람 마음이 복사가 된 거죠 그 느낌이 필링이 복사가 되면 이심 이심 전심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운받을 길이 없는데 다운받아져 있어요 내 마음에 신기하죠 스승으로부터 다운받은 거랑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만 막 주고 받았는데 아무튼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음끼리 주고 받은 겁니다 그 필링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느낌을 또 갖고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전등이라고 하죠 등을 이 촛불을 전해주면 계속 그 촛불이죠 그러니까 또 전해주고 전해주고 몇 백년이 지나도 계속 불을 이어서 내려오면 그 불이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이건 거친 비유니까 아무튼 똑같이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모양의 불이 계속 이어지죠 똑같은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왜? 원래 이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우주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똑같이 맞춘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난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 간에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동물도 똑같아요 다 모른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요 어떤 분별이 없는데 그 마음에는 내가 사람이다 아니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으면 부처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나와 남 가르는 마음 내가 중생이라는 마음 내가 사람이란 중생 중에 사람이라는 마음 수자상 나이 먹는 존재라는 마음 이 시간 공간 안에 한 캐릭터를 집착하는 마음이죠 이 네 가지 상은 이 상만 내려놓고 모른다고 전제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우주이고 신이고 그냥 그게 여러분 불성자리에요 아시겠죠 이 상태 차를 마셔도 이 상태에서 마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 볼 때도 이 상태 딴 일에 또 한참 빠져서 해요 딴 일에 또 빠져서 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일 끝나고 딱 또 모른다고 있으면요 이 마음이 어디 갔었나요 늘 있었지 끊어진 새가 없다는 걸 아셔야 진짜입니다 초짜들은요 끊어졌다가 자꾸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당에서 지도할 때도 이 상태를 한 시간 해 보십시오 몇 시간 해 보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분들은 초짜니까 몰라요 한 시간 되나 안 되나 시간이 늘어간다고 생각하다가 언제 고수가 되나요 끊어지고 말고가 없구나 하는 걸 스스로 납득할 때요 제 얘기 듣고 바로 납득하시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원래 이거 한참 거쳐서 하지만 그냥 바로 아시면 바로 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확철되어 온 인류가 이 정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현당해도 버티고 온갖 인간의 세파 풍파를 버티고 나라에 배신당해도 버티고 친구한테 배신당해도 이 마음으로 버티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이 마음으로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 관리의 핵심을 안 가르쳐 주고 경쟁으로 내몰고 친구랑도 경쟁하게 만들고 이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들 안에 양심이 있어서 겨우 스스로 개인기로 버티는 거지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뭔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안 가르쳐 주고 몸 사용도 가르쳐 줘야죠 인간의 제일 기본이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걸 써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혜를 많이 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간 사람들이 뒷사람들한테 이걸 꼭 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꼭 제자와 자녀한테 이걸 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일단 제일 기본입니다 양심은 이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기초공사 이해되시죠 육바라밀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선인데 최상승선이니까 선이죠 이 선이 토대가 돼야 나머지 바라밀들을 꽃피울 수가 있어요 지혜도 사랑도 정의도 다 여기서 꽃피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토대예요 지금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러고 사세요 집에 가도 딴 짓 하셔도 돼요 하셨다가 자연스럽게 또 돌아오세요 또 붙잡고 있으면 또 이거지 지금 이게 1분 전에 붙잡고 있던 게 이거지 뭐 다른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놓쳤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도 판단 중지 쓸데없는 말만 안 하면 여러분 그냥 진짜로 여러분 다 도임 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이에요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가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해가지고 뭐 도를 닦았다고 할 수 있겠냐 야 이게 도면 뭐 참선 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냐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내몰아요 너 네가 얻은 건 형편 없을 것이다 근데 선은 재밌어요 그 말만 멈춰요 그 말만 멈추면 붙여요 언제 어디서든 그 말만 멈추면 붙여야 해요 이게 이 선만큼 쉬운 게 없죠 쉽죠 예 전 세계인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해요 이런 거 안 되니까 마약 찾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이 힘드니까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요 이해됩니다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살만 하면요 힘들었던 시절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만 조금 빠져나오면 자기도 죽을둥 살둥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남 도울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나도 이스로 살아나왔다 하고 그래야 이게 대를 이어서 진리가 계속 퍼지지 않겠습니까 경호 스님이 견성만 해 놓으면 이것보다 더 복락이 되는 게 없는데 왜 중생들은 안 하느냐 막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아느냐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감만 참나가 아니에요 다 참나지 다 따지지 않으면 다 참나예요 지금 따지지 마세요 이건 참나 아니고 생각감정 제가 늘 말하던 대로 생각감정 오감 참나 아니고 생각감정 오감 너머에 그 자리가 참나니까 그 자리를 찾아보자 이것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 하시면 그냥 그 자리고 모르는 마음으로 안 따지고 그냥 밥 먹고 다 사세요 그때는 따져도 돼요 이제 그 느낌만 아시면 따져도 돼요 따지는 것도 다 참나작용이 이해되시죠 이런 지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아라함들은 이걸 얻어서 숲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숲에서 살고 계시면 아라한 원래 선불교 조사들은 또 어디 있냐 암자에 살고 있어요 암자에 살고 있으면 조사 숲에 살면 아라한 이거 얻어서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으면 보살 보살이 제일 좋죠 저는 천상 보살이에요 암자에도 못 있겠고 찬 공기가 싫어요 숲에도 못 있겠고 따뜻한 집에서 중생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보살이 그러면서 한 수 더 있죠 육바람일까지 적절히 구사하면 보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얻으셨으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육조단경 이래 전신법에 이 한 권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말만 멈추면 바로 부처다 과해요 선불교가 육바람일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멈추면 바로 부처라는 얘기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공부가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마시라 이 법들도 다 활용할 수 있다 멈추지만 않으시면 육바람일로 여기에다 이 토대 위에 집을 지으시면 훌륭한 보살이 근데 이 학원들은 집을 안 지어요 그냥 이 자리만 얻고 맙니다 여기 장경각에서 나오는 해인사에서 나오는 설림고경천서에서 설림보존이라고 육조단경이랑 전신법여 이런 거 놓는 건데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왜? 모른다에서 이미 부처라는 얘기만 해요 육바람일 얘기를 안 해요 육바람일도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다 끄란 말을 안 해요 모른다 하라고 해요 그 시간에 모른다 더 해라 육바람일 할 시간에 모른다 더 해라 육바람일 해서 공덕이 많이 쌓일 것 같지? 아니야 육바람일 하건 말건 모른다 하면 그냥 부처 해라 이 세죠 제가 그래서 선불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방법론은 갖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니까 제가 비판을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는 쉬운 방법론도 활용을 못한다 그렇죠? 결국은 어려워져 버렸고 쉽다고 쉽게 얻어서 이렇게 깨워서 유유자적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해요 화두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해서 안 돼요 제가 그분들 또 좀 쉽게 얻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쉽게 얻어서 쓰세요 쓰시다가 일단 확철되고라도 쉽게 하세요 선불교하는 분들은 그러다가 대승이 끌리시면 육바람일 로트 쓰면 바로 대승으로 전향이 되니까 대승으로 보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조금씩 조금만 은근한 마음만 기울여 주시면 자기가 그 느낌 속에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모른다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처연함만 흐르면 됩니다 말하고 떠들고 다 해도 그 느낌만 은근히 흐르면 돼요 느낌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모른다 몇 번 더 해주세요 새가 날다가 내려가면 몇 번 해주면 또 올라가죠 계속 이러고 있는 새는 좀 정신 없는 새죠 떨어지고 있는 새죠 그쵸 이렇게 날아가다가 몇 번 해주고 모르는 마음으로 가다가 좀 더 높이를 올려주고 싶으면 각성의 게이지를 높이고 싶으면 모른다 몇 번 더 해주면 더 깨어납니다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느낌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어디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보지만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아시게 되면 확찰되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네요 하는 게 그들의 사는 법을 알게 돼요 아니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뭐 별다른 게 있어요 뭔 수가 있겠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내 환상에 빠져요 저분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며 나와 남도 없을 것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욕심 똑같이 있고 다 배고프면 자기 배 지 배고프지 남의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려울 때 여러분 다리 긁겠습니까 지 다리 긁지 정확히 찾아서 긁어요 내 몸 내 마음 어디 가는 거 없어요 하나도 그냥 이 마음을 갖고 살 뿐이에요 이게 리얼 리얼 레알 확찰되어의 경제입니다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여기서 육바람일까지 하면 여러분 보살이 됩니다 생사 걱정 뭔 걱정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다 그게 희석이 돼요 계속 들어가세요 힘드실수록 계속 이 처연한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면의 신선과 함께 문제를 풀어 가세요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내가 존재한다면요 그러니까 일체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남지 누가 날 지켜보내만 이런 상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참나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자기 존재한다는 걸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참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게 안하다 그걸 알고 나면 참나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냥 내가 참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제 마음 안에서 어떤 안식이 오고 초연함이 일어나면 참나를 알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게 안 오면 그냥 중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또 참나를 찾지 말한다고 진짜 안 찾고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참나를 따로 안 찾아도 참나가 늘 있다는 게 그냥 나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존재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 내가 명상에서 만난 그 자리랑 같은 자리라는 걸 그냥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살아가니까 느낌이 좀 은은하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은은하지만 또 말 멈추면 또 그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자꾸 확인해 보시는 건 좋아요 다만 확인을 통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는 틈이 있거든요 분명히 노력한다는 건 자꾸 끊어지는 행위지만 이런 거죠 늘 흐르고 있는 참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본다는 건 노력은 분명히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지 노력이라는 게 쭉 이어질 순 없어요 그건 계속 끊어지는 거죠 노력이라는 건 에고가 하는 겁니다 에고가 자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 참나는 늘 흐르고 있다는 거 나 자신으로서 근데 에고 입장에서는 즉 우리 생각 입장에서는 또 그걸 궁금하거든요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꾸 자꾸 노력은 계속 끝없이 하시라 아무리 큰 도인이 돼도 끝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은 죽을 때까지 노력은 쭉 하지만 어느 선을 가면 노력을 하건 안 하건 그게 늘 흐른다는 걸 아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차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라고 늘 참나만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냥 원래 나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이 참나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라는 존재감 늘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참나가 늘 느껴지는 게 되는 거죠 뭐가 다르냐 참나 말만 멈추면 참나가 더 강해져 버리는 거죠 참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한참 찾아야 돼요 그 느낌을 또 한참 찾아야 돼요 근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그 자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 생각, 감정, 오감을 굴려야 되니까 참나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닫고 나서 참나만 늘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은 다른 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백수나 폐인이시지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죠 난 견성 이후 참나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몸도 잘 안 느껴지고 참나만 느껴진다 그럼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별로 할 일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느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웃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나를 그렇게 계속 믿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참나나 이 참나나 똑같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확찰대호 한 도인이 어디 가만히 앉아있나요 오히려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옛날에 선사들 중에도 확찰대호 하신 분은 오히려 저작거리 나가서 그냥 뭐 술도 드시고 막 돌아다니시죠 그분이 얻은 경지랑 어디 딱 숲이나 어디 고요한데 앉아서 계속 참나만 느끼고 있는 분의 경지랑은 또 달라요 어떤 일반인이 볼 때는 몸도 덜 느끼고 세상도 덜 느끼고 참나만 강하게 느끼고 계신 분이 대단해 보이실지 모르고 그게 신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더 들어앉어 있으면 그거나 이거나 상관이 없어져서 내가 돌아다니고 남하고 욕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알기만 해도 절에서 확찰대호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더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 이 참나 참나가 애고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거 모르시면 참나랑 내 몸이 사라질 정도로 참나만 느끼고 있어요 다 부지럭어요 참나 뜻대로 애고를 경영하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이 지구상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고 참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신비 중의 신비인데 여러분 애고 애고도 욕심도 여러분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은 그 욕심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과하게 끌려가느냐 거기에 집착하느냐 이제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 애초에 그 애고의 끌림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이 현상계의 나타남 이런 건 여러분이 결정한 게 없어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신비에요 참나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싶어도 눈을 떠야 되고 때가 되면 떠야 되고 눈을 뜨면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거기에 집착해서 탐진치로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거를 참나의 뜻대로 경영할 거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네 정터에 드네 이런 게 다 부질없는 소린 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한테 오는 현상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임의로 성인들한테 사정해서 바꾸고 싶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임의로 이런 게 안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올바른 방향의 공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의 공부는 그건 우주한테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은요 내 마음에 뭐가 나타나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뭐냐 왜 참나의 작용이냐 이게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감 없이 생각이나 감정 오감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들은 다 나한테 의존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괴롭다 괴롭다는 게요 이게 왜 예전 어른들이 그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냐면 괴롭다라는 놈이 나라는 주어가 없이 술어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괴롭다는 것도 뭐에 의존해 있어요 나라는 존재예요 슬프다도요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괴롭다 슬프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오감 모든 것들이 이 촉감 마저도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 마음에 이 촉감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촉감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빼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오온이 허상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나라는 걸 빼놓고 오온의 허상을 얘기하면 다 허망한 말장난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오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는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나를 뭐라고 해요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는 이런 생각감정 오감이 아니라 텅 빈 자리거든요 시공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우주에는 시공을 초월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의 생각, 느낌,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여호와 만났을 때 하느님의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니까 여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 이 주어 자리가 하느님 자리에요 나다 이 신약에서도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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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되게 중시해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유대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아이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그 설명할 때 아이엠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나의 현전을 뜻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의 현전이 아니라 신을 뜻해요 예수님의 말에서도 신 신은요 그냥 그 주어 자리에요 현전 자리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면 괴롭다 슬프다가 붙어버리면 작은 자아의 작용으로 변해요 상황이 여러분 존재할 때 순수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내가 나만 보고 계시면 이게 견성 자리죠 견 누가 봐요 내가 보죠 성 뭐를 봐요 내 본성을 보죠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게 견성이에요 거기에 남이 들어오면 나 아닌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현상계가 펼쳐져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나요 이건 나 아닌 것들이에요 순수한 나인 것 내가 나인 것만 보고 계시면 그냥 여러분이 우주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시다가 참나를 보면 내가 우 내가 우주라는 것을 그냥 그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 온 우주에 나만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 내가 나만 보고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만 보고 있으면 거긴 남이 없겠죠 그럼 내가 우주의 전부가 돼요 내가 신이고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마음물은 다 가능한데 이걸 생각을 통해서 의식을 그리 물고 가야 가능하니까 인간만이 하는 거죠 동물들 중에도 혹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영특한 존재가 결국 어떻게 하면 하느냐 자기 의식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존재들은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들은 어느 날 파리도 자기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 견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 파리의 뇌로는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대단한 게 자기를 돌이켜 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의식을 돌려서 나라는 존재 즉 이 여러분은 우주에서 어떤 신을 찾고 싶지만 현명한 사람은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것들이 이원성을 가지고 있고 시공 안에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이건 시공 안에서만 궤적을 나타내요 나는 배고파라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배고파라 말을 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안 흐른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흐른다면 괴롭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정립하려면 시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온다 그럼 그거 다 무시하고 나만 한번 보고 있어 볼까 하는 인류가 출현했겠죠 언젠가 그 인류들이 견성법을 찾아낸 겁니다 인간한테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늘 있는 거지 내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산매에 들어갈 때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있잖아요 죽은 뒤에는 일단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눈 감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나이를 느낄 수 있냐는 거죠 나이도 알 수 없어요 눈을 떠야 내가 40대구나 아는 거지 생각, 감정, 오감을 안 일으키고 그냥 존재하는 자리로만 존재하시면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지 그 존재를 예전 어른들이 힌두교에서는 상식락 영원하고 식은 나라는 거랑 똑같아요 의식이 있고 지복 상태다 상식락 그랬습니다 불교는 여기다 뭘 더 못했죠 상락아 청정하다까지 그래서 똑같아요 힌두교에서는 의식식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알아차리는 나라는 존재 즉 의식이고 지복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는 순수 존재 상태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왜 거긴 걱정이 없다 거기는 의식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의식이 아닌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애고의 의식이 아니라 영원한 의식이다 거기에 불교는 청정하다까지 보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오염시킬 수 있는 자리가 번뇌가 오염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류가 알아낸 그 참 나 자리에 대한 아주 위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이 자리 찾아내시면 거기에 참 나 자리거든요 어 여기는 시간, 시간성이 없네 이 자리는 그런데 나는 존재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기독교 같은 신학이 어디 있으니까 그 신학에서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객관적 우주의 아버지 찾는 데서도 아버지를 설명할 때 아이엠이라고 한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 설명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만 찾아가는 불교에서도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가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들어가 보면요 시작은 밖으로 찾아 나가건 안으로 찾아 들어가건 결론은 똑같아요 시공을 초월한 의식 자리를 찾게 됩니다 찾고 보니 거기가 내 의식의 가장 근원 자리 그 상태가 우주의 제일 근원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이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취미로 자꾸 하시다가 내가 내가 진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찾아냈지만 여기는 시간도 초월하고 의식이고 여기는 걱정이 없는 자리구나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구나 하면 거기가 참나 찾은 줄 아시는 거고 왜 참나가 신이냐 생각해 보세요 왜 참나가 신이냐 이 아이엠도 결국 나란 말이에요 난데 여기는 신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나니 아버지니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나라고 하느냐 참나라고 하느냐 불경하게 기독교 입장에서는 불교가 불경하죠 왜 아버지인데 자꾸 나라고 하느냐 지나니 참나니 나의 뿔이거든요 나의 뿔이니까 결국 내가 내 애고 자녀로서의 납니다 생각감정우감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니까 파생된 자녀로서의 나 나라고 부를만한 건 생각감정우감 밖에 없죠 내가 나라고 부르는 모든 스펙은 생각감정우감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걸 내려놔 버리고 뿌리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전제했더니 결국 내 의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에고 입장이죠 내 의식이라지만 사실 나도 아닌 거지만 분명히 나의 뿌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려지는 거죠 나의 뿔이란 의미에서 참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에고를 자녀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 자리가 되고 결국 같은 나라는 입장에서는 결국 나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그 자리도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나라고 부르는 입장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장이 둘 다 존중돼야 됩니다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만 하면 뭔가 나랑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굳이 나라고 부르느냐 내 의식 중에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내가요 나라는 말 할 때 나라고 할 때 애고만 얘기할까요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애고란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나라고 할 때 참나랑 애고가 지금 같이 대답하는 격인 거예요 나라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우주에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나라는 애고의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나라는 자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참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나가 아버지다 그 자리를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 봅시다 이것만 해도 이거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인류 중에 이걸 자각한 사람들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려고 기도도 시키고 연불도 시키고 뭐 108배도 시키고 화도도 만들어서 가르쳐보고 이거 알게 하려고요 선문답도 던지고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결국 나만 알면 돼요 명상법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온갖 명상들은 왜 그게 다 똑같은 원리인 게 뭔가 하나의 태상 마음밖에 태상을 생각을 나한테 곧장 집중시키면 제일 좋은데 이러면 바로 견성이고요 이 생각을 바로 나한테 집중 못하면 밖에 있는 태상 중에 기도건 그게 많더라건 호흡이건 뭔가 하나 줘서 여기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생각이라는 거는 굴러가야 맛인데 하나만 보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면 생각이 침묵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몰입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에고가 점점 활성화가 덜 되고 참나가 나타나요 뭐든지 몰입하시면 참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몰입이 되면 시공이 잊혀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거에 몰입하든 오락에 몰입하건 뭐 그때 이 대상을 딱 치우고 그 몰입해서 나타난 내 내면의 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불을 시키지만 나중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딱 찾아보대요 거기가 참나는 줄 알아요 이 연불에 몰입했던 그 자리를 찾게 하면 그냥 화두도 화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화두를 들었지만 이목고 뭐 뜰 앞에 잣나무를 들었지만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에 그 질문에 의문을 품고 몰입하는 나 자신을 찾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견성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그냥 이거면 견화두죠 그런데 견성으로 끝나요 시작은 간화 화두를 본다 해서 시작하는데 결론은 견성 나를 보고 끝나요 결국은 어떤 대상을 걸건 대상에 대한 몰입이 지극해지면 에고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참나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나의 뿌리가 등장해요 그때 나란 뿌리에 딱 집중하면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진짜 이제 화두를 제대로 드신 분들은 그 선어록에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화두를 붙잡아서 나를 보라고 써 있어요 화두를 붙잡는데 나를 본다는 것은 화두의 몰입이 이루어지면 내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순수한 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순수한 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 사실은 결핍감이 없어져요 이런 의식 자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느끼다 보면 어떤 명상법을 통해서 똑같이 그 자리에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식은 별 수가 없어요 인간의식은 기도에 집중하건 화두에 집중하건 음악에 집중하건 그림에 집중하건 무조건 그 초연함과 시공을 초월함과 이게 와요 존재만으로 결핍감이 사라진 상태에 들어가요 그 상태가 참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심지어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중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결핍감을 느끼는 중에도 참나를 사실은 안 놓치는 거죠 사실 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해도 여여하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공부를 이 정도 해 놓은 도인들이 확철되어 했다고 도인인양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상태는 이제 참나랑 친해진 정도예요 이제 육바람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그 참나랑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밥을 먹을 거냐 어떻게 깨워서 참나랑 함께 먹으면 되죠 참나만 자각하면서 산다고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차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내가 하느님 자녀인 줄 깨달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하면 그게 뭔 의미냐면요 내가 거주계 나만 알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로서 살다가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내 뿌리를 찾았죠 그럼 이 존재가 이 애고가 뭐가 돼요?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신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서 오는 신분 상승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 지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버지 자녀가 돼 버렸잖아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찾았을 뿐인데 내가 하느님 자녀가 돼요 이걸 신분 상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만족하면요 전혀 하느님스러운 거룩함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아집만 생겨요 무지와 아집만 여기서 공부가 멈추면 그래서 어설프게 견성한 도인들은 무지와 아집이 더 심해집니다 즉 인간적 때가 더 심해져요 이제 남 볼 때 목에 힘 주고 보고 나는 아버지 자녀인데 너네들은 지옥 갈 사람 난 천국 갈 사람 이런 망상을 품고 살아가요 아니면 난 견성한 사람 너희는 견성 못한 사람 이런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망쳐놔요 아버지를 만난 뒤에 더 삐뚤어지는 격이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걸 지금 못 배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란 것만 알았지 부자 수업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 다룰 줄도 모르고 사람 다룰 줄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이거 배우는 연습이 재벌리세 수업 받듯이 여러분 경영자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성스러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무의식까지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불교에서 앞에 게 돈 오면 내가 부처의 자녀인 줄 아는 게 돈 오면 나도 부처로서 당당히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공부하는 걸 점수라고 합니다 그 뭐냐 점차 점차 되거든요 내가 부처인 줄은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왜 원래 부처니까 여러분 안에는 원래 부처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모니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승에서 말하는 부처는 여러분 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성이 그냥 부처예요 퍼펙트한 부처예요 여러분 불성은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 불성 자리는요 다가갈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미 퍼펙트하겠죠 나라는 전제만으로 거기는 모든 게 퍼펙트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로저나 불, 법신불 자리예요 문제는 뭐죠?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생각감, 종호감 즉 여러분의 중생성이 문제가 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우리 안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을 만나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어 모든 게 끝날 것 같죠 자녀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 중생성 유혹에 끄달리는 이 중생성이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망에 빠져요 오히려 공부하다가 기독교 예전에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 바울 로마서 보시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랑 상대가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도 살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와요 그 전에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안 만났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육정의 뜻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고 있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못 간다는 자각이 와요 이분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가 와요 그거를 극복해 가는 게 육바라밀로 바울 같으면 성령의 은총과 열매로 극복해 가는 겁니다 에고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끝없이 성령을 자각하면서 성령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판단을 고치고 내 하는 습관을 고쳐가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습관 고치시라는 게 아니라 양심에 어긋난 걸 하는 습관을 고치시라는 거예요 양심에 맞는 습관으로 모든 습관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양심에 어긋난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죠 양심에 맞게 전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는데요 남하고 다르게 하는데요 양심에 그렇게 찔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시면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양심에 찔리시냐고요 그걸 하면 진짜 피해자가 나오냐고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하시던 대로 살다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주에서 오히려 되게 희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독특한 습관을 가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양심에 어긋나는 습관 이건 악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으면 그건 고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공부에 탑니다 이게 우주에는 다른 수행법이 없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고 생긴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행법은 어떻게 나와요? 뭘 수행하는 거예요? 애고를 닦는 거예요 애고 생긴 꼬라지를 보면 수행법이 뻔해요 인간이 수명이 지금 긴가요? 아니에요 한 백년 안쪽이죠 백년 전후죠 백년 전후에 자 보세요 에고라는 게 뭔지 정확히 분석이 되고 우리 수명이 정해져 있고 자 수명 정해졌는데 수명에서도 또 제약이 있어요 한 서른 살은 돼야 정신 차려요 이거 앞뒤 빼고 나면요 공부할 시간 뻔하죠 이 시간에 이 애고 이 꼬라지를 가지고 참나에 도움받아서 참나가 뭔지가 나와야 되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나 그게 다예요 수행은 그 이상 바라시는 건 망상이에요 인간한테는 딱 그 조건밖에 이 게임의 룰은 그겁니다 이 게임의 룰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어디다 쓰냐면 계속 참나만 느끼고 있기 숲에 들어가서 여기다 쓰는 사람도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문 자포자기죠 이런 거는 게임의 룰을 게임 하라고 했더니 어디 괴물도 안 나오고 동료도 없는 그런 깊은 오지에 가서 계속 앉아 있는 접속하면 또 거기 앉아 있고 접속하면 재미있을까요? 누가 와서 건들지는 않고 딱 좋다고 할 텐데 레벨도 안 올라요 괴물 안 잡았기 때문에 레벨도 안 올라요 아이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아이템 몇 개 딱 얻어서 숲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인류 중에는 있겠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있는데 보편적 게임의 룰이 뭔지 아시는 게 중요하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육바람 일을 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한테 이웃한테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 계속 육바람 일로 여러분 이 참나의 뜻대로 여러분 애고를 자 남이 없는데 누굴 경영해요 여러분을 경영해야죠 여러분 애고를 경영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루에도 온갖 간신배들이 내 생각들 중에 간신배들이 나와요 나를 꼭 아주 망쳐놓으려는 생각들이 나와요 그 간신배들입니다 나를 아주 도와주려는 생각들도 나와요 계속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거 경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전 혼자 살아서 별로 양신노트 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는 거 다 적어놓고 보면요 참 이런 해계망측한 생각을 내가 했을까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그때 알맞게 육바람 일로 자 몰라로 깨어서 선정으로 깨어서 반야로 이 생각이 자명한지 본 다음에 인욕으로 진실이면 수용하고 거짓이면 물리치는 이런 연습 이것만이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보시 끝없이 내 생각만 하는 거 아닌지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주변에 누가 있건 없건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마음에서 주변 사람한테도 죄 안 지을 생각 즉 지나가는 사람 누가 물어봐도 나 무슨 생각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생각으로 고쳐놓고 이 짓을 혼자서 계속하시면 혼자 살아도 사실은 성자가 될 겁니다 자기 애고 경영에 이게 무의식까지 여러분 속에 뿌리박힌 무의식에서 저장돼 있다 끝없이 애고로 올라오는 업장까지 다 지어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올라오는 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내재된 카르마에서 지금쯤 술 한잔 하고 싶을 텐데 하고 올려보네요 그러면 그 생각이 확 애고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벌써 이미 입에 침이 고이고 이미 카르마대로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 뇌에서 이미 카르마 작동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의식한 건 한참 뒤에요 일이 진행된 뒤에요 사실 뇌가 뇌가 이 물질이 작동해야 되니까 더뎌요 여러분이 의식한 여러분이 의식할 정도로 생각화됐을 때는 이미 여러분 몸에서 이미 진행된 뒤에요 입에 침이 이미 흐른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카르마가 이미 발동된 뒤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 생각했을 땐 이미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 게 생각했을 정도면 이미 카르마가 꽤 진행된 거예요 그때라도 몰라 하면서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은 몰라 해서 이겨낼 수도 있고 어떤 카르마는 이미 발동해 버려서 안 할 수 없는 지경이 간 일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할 수도 있고 모두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미 진행되어 버려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단 하시더라도 양심에 맞게 육바람일로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즉 이런 무슨 불가항력적인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에 등장한 뒤에라도 육바람일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찾아가서 쓰겠다 그런지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뜻대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저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올 때 그때마다 저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서 나는 고쳐놓겠다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라도 제발 잘하세요 그런 분들이 꼭 올라오는 거 다 놓치고 게임할 때 눈앞에 있는 적한테 다 맞으면서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망상을 품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적이랑 싸우겠다고 보이는 적들한테 다 맞고 있는 거랑 같다고요 나한테 제일 다가온 사람들도 급한 것부터 계속 처리하시면서 뿌리로 계속 파 들어가면 언젠가 근원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지금 급한 것부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꾸 뭔가 올라오죠 뿌리를 캐고 싶어요 뿌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올라오죠 올라올 때마다 양심대로 처리해서 다시 재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언젠가 안 올라올 때가 나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육바람을 해서 돌려가지고 재입력하는 작업을 안 하시면서 저 안에 있는 뿌리를 캐겠다고 덤비시면요 그건 건들지 마라 할 걸 건든 격이 됩니다 괜히 여러분 무의식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적도 감당하기 힘든데 적만 훨씬 늘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잊어버린 기억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적만 늘어나요 내 실력이 는 게 아닌데 적만 늘으면 힘들어지면 지금 내 실력으로 눈앞에 있는 적을 하나하나 육바람일로 처리하고 경영하는 거 이 이상 제가 에고를 봤을 때 이 이상 공부라는 게 없어요 단악이나 차크라는 몸에 그런 게 개설되어 있어요 이 힘도 끌어다 쓰시면 에너지가 채워진 만큼 육바람일 하는 힘이 커져요 에고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경영 안 되던 게 기운이 돌면 이게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이상 따로 인간의 심신에 뭐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고전을 뒤져보고 제 몸을 뒤져봐도 못 찾았어요 이 정도 닦으면 인간은 탁월해진다 이 이상 바라시는 건 망상이다 열반에 들길 바라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그분들 다시 태어나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윤회를 거부하지 마시고 윤회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말 날 때마다요 이 말 누가 하는지 물어보세요 참나가 합니까? 애고가 합니까? 윤회가 겁난다는 말을 참나가 하고 있나요? 애고가 하고 있나요? 몰라 하고 참나 상태에서 그런 말 나오나 보세요 안 나옵니다 참나 상태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참나의 신비로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걱정이 들어가면 이제 겁나요 윤회가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죠 또 한 생 동안 읽었던 거 다 놓고 다시 가야죠 읽는데 또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우리 준우 보니까 일단 팔다리 못 움직인 채로 또 한동안 있어야죠 또 겨우 팔다리 움직여도 팔다리가 짧아서 뜻대로 잘 안 되죠 말도 안 나와요 지금도 말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말 못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느껴져요 뭔가 머리는 굴러가는데 표현은 잘 안 되죠 이 짓 다 겪고 또 실현 당해야죠 뭐 뭐 뭐 해서 결국 올라가서 또 한 서른 살 되면 또 이런 인간의 문제 풀어야죠 그것도 풀고 나면 또 가야죠 다 놓고 가야죠 이 짓을 계속 겪을 생각하면 겁나죠 누가 겁날까요? 에고요 이때 모른다 하고 통으로 받아들이세요 매 순간순간이 참나의 신비다 윤회가 없이는 성장도 없다 게임 한 번에 말래 찍겠다는 것과 똑같죠 하면 할수록 늡니다 윤회도 할수록 늘어요 끝없이 윤회하시는 중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윤회를 겁나 하셔서 그래요 할 때마다 일반인도 겁나 했는데 왜 안 누나요 할 때마다 게임 여러분 게임 많이 한다고 게임 잘하나요? 연구를 하면서 해야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생일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한 사람들은 성인의 경지에 가 있어요 말랩의 경지에 가 있어요 할 때마다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내 마음대로 게임의 룰을 상정하고 덤볐던 분들은 윤회는 겁나 오래 하시는데 실력이 안 늘 수 있어요 답답하죠 이런 경우 말랩들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살이 별게 아니라 돌겠네 왜 저렇게까지 게임을 힘들게 할까 하고 가서 제발 이렇게 좀 해보라고 가르쳐 주고 그러다 그러다 올라가는 게 말랩들의 가르침이 없이는요 사실 못 올라가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기질들이 이런 거예요 타고날 때 기질은 비슷해도요 잘못된 선택만 계속 해버린 분은요 올라가기 힘든 경지에 가 계실 수도 있겠죠 그걸 또 살려내는 것도 보살입니다 가서 누군가 게임을 계속 잘못해 가지고 점점 멀리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할 수 있게 계속 자극을 주고 아이템도 좀 빌려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 인류는 이렇게 도와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고 도와서 도와서 가게 할수록 남을 도와줄수록 나도 또 실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말랩 돼 가지고 나를 도와주더니 지 실력이 또 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재수 없다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돼서 올라가게 만들어져요 열반에 된다는 건 게임 빨리 끄고 나가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 사람 없는 괴물도 인적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건 똑같아요 진짜 편하다 여기 있으니까 하고 앉아 계시는 건 똑같아요 게임이 지연될 뿐이지 열반 사상 이런 거는 다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에고 생긴 걸 알면요 그게 에고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게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참나의 신비란 걸 알고 나면요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도 나와버려요 공부를 이 정도 하시면 윤회를 뭐 승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다 보지 않으셔도 에고란 물건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시면 나와버립니다 답이 에고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유내니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번 한 생 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정확히 포착하셔도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저는 저대로 그렇게 공부해 본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아차림과 참나 전체 할 수 있나요? 알아차림이 참나죠 알아차림의 근원이 참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면 이 알아차림이 오염되겠죠 대상과 수작을 부리니까 그런데 그 대상과 수작을 부리는 중에도 순수한 알아차림이 내면이 있으니까 내가 수작을 부리는 줄 알면 지금 보고 듣고 저랑 얘기하는 중에도 참나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차림이 참나예요 그 알아차림에 알아차림이 작동을 하면서 주관 객관이 생겨요 나다 너다가 생겨요 우리가 평소에 뭘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려야 돼요 호흡이라는 너를 내가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리고 계시면 요거는 에고의 오온의 식 중에 하나예요 식별 중인 식별 오온에서 말하는 식 아르말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아르말이 안에도 문제는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참나가 애초에 알아차린 능력이 없다면 이런 모든 짓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고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다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나라는 놈은 누구냐 하고 에고한테 관심을 두다 보면 호흡에 관심 끊고 호흡 알아차린 나한테 관심을 두면 주객이 원래 쌍으로 나타났다가 쌍으로 사라져요 호흡을 몰라 해버리면 나라는 놈도 몰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호흡이 사라지니까 내가 객관이 없으니까 주관도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았냐면 알아차리는 자리만 남아요 이렇게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할 때 호흡 알아차리다가 이때는 아직 애고가 묻어 있어요 호흡 알아차리다가 호흡이라는 거 애고의 대상이니까 알아차리다가 호흡 놓치면 호흡 봐야지 하는 게 내가 너를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빠사나에서 심신작용 다 알아차리고 있다 그 알아차림도 사실은 본래 참나 작용인데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 하지 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고 노름이고요 그게 대다가 어느 선에서 딱 애고를 떠날 때가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뿅 갈 때가 있어요 호흡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알아차리 이게 열반에 도달한 거예요 그 도달했다가 다시 딱 튕겨요 일반적으로 오래 못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오래 있어버리면 그 뭐죠 그 바로 그냥 알아안되는 거고 튕기면 수다 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소승식으로 계산을 그 자리 체험해서 거기 눌러 앉는 게 알아안되는 비결입니다 알아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존에 부처님 말씀만 듣다가 반나절 정도 듣다가 알아안되버린 사람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은 안 떠난 거예요 찾았는데 안 떠나지니까 어? 뭘 해도 있다 밥을 먹어도 그 자리가 있고 남하고 대화를 나눠도 있다 그러면 알아안이에요 수다원은 들어갔다 튕기면 수다원이에요 사다하면 좀 더 머물다 튕겨요 아나안은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늘 머문다는 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안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요 주객이 전도돼서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고양반은 반나절이면 아나안이 나와요 원래 왜냐하면 다른 거 수행도 좀 했겠죠 다른 데서 다른 학원 브라만 학교 이런 데 다니다가 브라만 교 학교 다니다 온 양반들은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반나절 듣다가 요 자리라고 하고 딱 생각감정 오감을 무상고 무하다 하고 쳐내고 딱 열반에 안주해 버리면 요 자리 안주했는데 안 떠나면 그 양반은 그냥 아나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반나절에 아나안이 나오고 부처님 말씀해 내 말대로만 해봐라 일주일이면 된다 하루면 된다 반나절이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어요 이게 격려삼아 해 준 말 같지만 몰입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카이스트 대학원생 같았는데 왔을 때 나이가 어려요 일찍 과학고 나와서 바로 들어가니까 일찍 들어갔더라고요 와가지고 궁금하다 참사가 뭔지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알아듣더니 오니까 저희가 몰라하면 그 자리 있지 않냐 하니까 어? 이 자리냐 그렇게 그 상태다 그러니까 저희랑 한 두세시간 이렇게 있다 갔는데 있는 내내 자꾸 계속 그 상태라고 확인 계속 하면서 놀았죠 얘기는 계속 나누고 놀아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 자리다 모르죠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는 같이 첫 만남에서 두세시간 계속 그 자리 있다가 갔으니까 지금도 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자리에 귀한 줄 알고 붙잡으면 좋은데 또 일반인들은 뭐가 문제이냐면요 너무 쉽게 얻으면 뭐 이게 뭐야 하고 던집니다 그런데 적절히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적절히 궁금하고 찾던 분은 귀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고생한 사람은 또 억울해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래가지고 깨어있는 즐거움보다는 저는 과거에 회안에 빠져 계십니다 이걸 몰라서 내가 20년을 뭐 30년을 헤맸다니 지금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격인가요 막 연인을 기다렸는데 한 60에 만난 기분 왜 이제야 뭐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남은 주선해 드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막 불이 붙느냐 어떠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 사실은 여러분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 어떤 각오나 어떤 내공을 그동안 쌓아 오셨는지 달려 있습니다 정성과 그게 딱 만나면요 한방에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방에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삶에서 얼마나 채워하느냐가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만 그 만남이 그렇게 어려운 만남은 아니다 한 번 만남에도 되게 깊게 만날 수도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동안 또 간절히 구해왔던 사람들은 더 큰 울림이 있을 수 있다 한 번의 만남이고 예전에 어떤 스님 한 분 저희 양심 캠프 때 참나 저희가 만나게 해 드리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누구는 또 만나도요 뭐 이게 다인가요 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만남에서 눈물을 쫙 흘리시는 분이 있고 많이들 우시는 분이 많아요 그 자리 만나고 나면 그토록 찾아왔던 자리다 라는 확신이 들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딱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다양해요 다만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저희가 인가해 드린 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몰라만 잘 하셔도 지금 장땡입니다 사실은 정토의 비결을 연불 하시잖아요 저는 연불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연불 좋아해요 다만 몰라를 기본으로 깔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몰라만 하시면 연불 이전에 이미 정토에 가세요 지금 하루 종일요 만약에 집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오늘 몰라 해보자 하고 이렇게 계속 틈나는 대로 너무 또 절박하게 하면 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게 몰라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끊어지면 또 하고 끊어지면 또 하고 해서 오늘 하루 몰라로만 계속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무슨 일이 생기건 몰라 해보겠다 기뻐도 몰라 하고 참날을 돌아보고 슬퍼도 몰라 하고 참날을 돌아보고 지루해도 자다가도 깨다가도 항상 해보겠다 하시면요 하루 몰라를 하시는데 못 만날 리가 없어요 몇 번이고 만나요 그 만남이 이제 더 타오르냐 바로 식느냐 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만나세요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신은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래서 절에서 뭐 템플스테이 하네 뭐 하네 한데요 그냥 몰라드립트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도 저기 어느 절인가는 제 거 갖다 쓰더만요 몰라 하라고 아예 가르치는 절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참나나 이런 거 주변에서 혹시 참나는 없는 거야 뭐 그런 헛소리는 들으실 필요고 참나가 없는 거야 하면 딱 판단하세요 아 이 사람은 참나를 못 봤구나 그냥 알아차림의 근원을 보고 산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참나에 대해서 어떤 상이 있어서 그래요 허상이나 환상 참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알아차림의 제일 근원을 말해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거울 같은 이 거울에 지금 많은 게 비치니까 어지러운데 물건을 다 치워버렸도 거울은 알아차리고 있죠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의식도 원래 알아차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확철되고 도인이고 모르면서 비춰지는 거울에 뭐가 비치면 그거에만 빠져 살지 거울 안에 거울에게 원래 사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면 깝깝한 거고 그 차이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 펜 한번 보시죠 여유롭게 안 되면 어때요 또 하면 되는데 그렇죠 또 잘 되도요 튕겨요 또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이게 펜인지 뭔지도 모른다 하고 보세요 지긋이 눈만 이렇게 눈부릇을 필요까지는 없고 막 핏발석에 그냥 지긋이 있죠 또렷이 보일 정도요 사물이 모른다 하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보는 요 자리거든요 눈 감아 보세요 이때 보는 놈 있죠 보고 있던 놈 있죠 계속 눈 떠보세요 보는 놈 있죠 눈 뜨고 보면 요게 보이는데 눈 감아 버리면요 보는 놈만 있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보더라도 그 자리를 의식하면서 보는 겁니다 요걸 보더라도 요걸 보는 자리가 있다 거기가 내 참나다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쭉 보시다가 눈 감아 보세요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가 눈 감아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자리에 만족해 보세요 전제가 그 자리입니다 나의 전제가 몰라 괜찮아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눈 감으시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의 존재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난 만족한다 모르겠다 특정한 어느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에 만족하시면 돼요 존재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숙해지시면요 뭐 웬만한 그런 잡념은요 몰라 한 몇방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왜냐 몰라로 그걸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몰라 하는 순간 내 안에 참나 현존이 드러나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몰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는 방편이고 몰라라고 몇 번 내 관심을 빼앗는 대상들에 대해서 몰라라고 몇 번 선언해 버리는 중에 내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를 하라고 그러면 몰라라는 말에 너무 빠져 계시니까 참나는 놓치고 또 몰라만 붙잡고 있으니까 또 답답해 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는 생각감정 오감에 대해서 몰라 하시라는 거고 몰라 하는 동시에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아시고 그 자리에 만족하셔야 돼요 몰라와 존만 외우기 쉽게 제가 존재로 만족하기 몰라 존만 이러면 생각이 더 못 일어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못 일어나고 내 존재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펼쳐져요 그럼 참나 상태입니다 지금 1초면 1초 견성 2초면 2초 견성 온전한 견성은 아니에요 지혜는 아직 부족하지만 참나를 만났으니까 부분 견성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는 참나 체험이라고 합니다 견성 체험은 그러면 지혜까지 동반할 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참나 체험은 하신 거니까 아무튼 일종의 견성 체험이기도 해요 말을 구분해서 쓴 거지 참나 체험하세요 지금 거기 걱정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내가 존재하는 곳으로 끝인데요 그 자리는 바라질 않아요 뭘 그 자리에 집중해 계시면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상들만 천해 주는 거예요 몰라 하고 몰라 하고 우리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기 전 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늘 살다 보면요 죽어도 이 알아차리면 안 사라지겠다 하는 확신이 와요 근거 없는 확신이 와요 참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주권 얻었네 이거예요 영생, 영생 얻었네 하는 참나만 얻어도 영생이에요 참나가 영원하니까 영생이죠 여러분 이 에너지 몸까지 영생하면 좋겠다 하면 그건 이제 단악도 하고 다른 거 해야 되지만 영혼의 영생은 이미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참나가 있는 한 영생이죠 영생하는 여러분 원래 영생하는데 영생한 줄 아시게 된다고요 참나를 각성하니까 내 정신의 본체를 알고 나니까 애고는 늘 생멸을 반복했는데 생멸 반복하는 중에 반복하지 않는 참나 자리를 내가 알아버렸으니 난 이제 앞으로 세세생생 의식을 해버렸으니 의식적으로도 내가 영생을 살겠구나 라고 깨닫는 게 이 자리에요 참나 각성의 의미에요 이 자리에서 오는 세례 영적 세례를 받지 않고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천국은요 사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렇죠 아니 죽은 뒤에 천국 가고 말고 그건 다 문제인데 지금 왜 천국 천국 외칩니까 지금 살아서 천국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죽은 뒤에 천국 가자는 분들은 벌써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천국 관광은 보내줘야죠 그렇죠 아니 교회 가는데 천국 관광도 안 보내주고 입국을 막고 나만 믿으라고 하고 나한테 충성한 사람이 간다고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벌써 사기꾼이잖아요 딱 들어봐도 홍익학당은 사기 안칩니다 여기는 홍익 성서학당이기도 해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도하느냐 오시면 바로 성령 부흥 시켜드리고 안수도 해드릴 필요도 없어요 몰라만 하면 바로 각성되니까 여러분이 셀프 안수하세요 셀프 안수입니다 몰라 몰라 하다가 몰라 몰라 헉 알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오 이건데 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관광하신 거고 접속시간을 관광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접속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 게임 해가지고 뭐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접속을 해가지고 게임에 이제 게임에서 안 튕기고 접속할 정도 24시간 내가 보나 안 보나 접속은 돼 있다가 이거예요 참나 현존 자성 직관 제가 예전에 게임으로도 비유해 드린 적 있죠 그러다가 이 자성 직관이 이 자리가 튼튼해지면 천국에 영주권 얻으면 기독교식으로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접속 안 끊긴다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접속 한번 해 놓고 칭의 됐다 하면 엉터리예요 지금 끊겨 있는데 나 그 게임 한번 해 봤어요 언제 해 봤어요 10년 전에 한번 접속해 봤어요 그게 무슨 지금은요 모르죠 대부분 이래요 대화 나눠보면 성령 만났다는 분들이 이거 이 말에 대답한 분 못 봤어요 지금 성령 접속 때 계세요? 예? 그래요 깜짝 놀래요 그건 생각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바울이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라 했는데 왜 지금 꺼져 있는데 와가지고 칭이 됐다고 주장하냐고요 엉터리예요 이거는 관광 다녀온 거지 영주권을 못 얻은 장관이에요 저희는 영주권 얻는 거를 기본적인 참나의 어떤 각성으로 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칭이고 이 정도는 해야 불교에서 말하면 견성이에요 견성했네 하는 건요 이게 딱 안착해야 돼요 이제 여기가 내 본판이에요 애고가 놀러 나온 거고 참나가 내 본 고향이고 내 집이에요 주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가끔 참나 집에 놀러가죠 뒤집어져야 돼요 견성이니 그러니까 아라한이니 견성이니 다 똑같아요 어느 경지에 이룬 분들은요 다 뭐냐면 일단 거기 열반에 늘 안주해서 아라한이고 참나에 늘 안주해서 견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나가 그냥 참나가 아니라 직관을 해보니까 뭐예요 육바라밀이 꽉 찬 참나더라 나중에 여기까지 알면요 구공에 안주입니다 구공에 안주 뭐냐 이거는 이제 보리심에 안주했다 그냥 참나라고 안 부르고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육바라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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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으니까 육바라밀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견성자는 일주보살 정도면 돼요 육바라밀이 집에 사는 거는 일지보살은 돼야 돼요 육바라밀이 집에 사니까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일지보살 일주는 건드리면 안 나와요 그냥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그냥 참나 참나가 나와요 참나는 나오는데 그게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딱 세련되게 나오는 거는 더 닦으셔야 돼요 다만 이 정도 닦고 나면요 닦는 과정에 좌성직관에서 선악분석 진리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분석 선악분석 그래가지고 진리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게임에 늘 접속했다고 치죠 게임에 접속하니까 접속한 것만으로 이미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직관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 봐야죠 게임의 룰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플레이를 하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래야 되더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아이템은 어디 가서 얻어야 된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은 죽이면 안 된다 뭐 이게 설관이에요 선악분석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 봐요 플레이를 그래서 또 반성을 해요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명상에 들어서 딱 모든 걸 내려놓고 쉬면 더 자명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옳게 가고 있다 나쁘게 가고 있다 다 내면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그 느낌 자명찜찜의 느낌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여기까지 다 얻으면 기독교에서 성화의 기본은 된 겁니다 성화의 완성은 아니지만 거룩해졌다 뭔 소리냐 천국에 제가 말하는 시민권자는 됐다 왜? 아니 영주권자 수준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법도도 알고 룰도 알고 천국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천국 사람 다 됐네 이거예요 이게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사람 다 됐네 이 소리 들으셔야죠 그렇죠 살아서 여기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몰라부터 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하루이면 하루 달이면 달 잡고 몰라만 하세요 몰라만 일단 제 강의 계속 들으면서 몰라만 하세요 일단 그래서 참나가 진짜 만나지나 그래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서 만나지면 만나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 강의 들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근데 참나를 못 만나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말은 좋은데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그래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참나를 모를 제 얘기는 다 이거예요 어떤 정토게임이 있는데 정토게임 접속하면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죽인다 계속 얘기하는데 게임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설명만 듣고 왜 내 삶에선 안 일어나죠 게임질 사세요 접속하세요 뭘 사야 시작되죠 그래서 접속을 하는 게 근데 참나는 살 필요 없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접속만 바로 하면 돼요 접속 바로 하세요 하는 법인데 접속 안 하고 TV를 켜시고 컴퓨터를 켜셔야 뭔 얘기가 되죠 컴퓨터 켜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 보지도 않고서는 이 얘기는 말은 참 좋은데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인데 제 모든 얘기는 제가 단언합니다 견성 이후 시작됩니다 제 얘기는 모두 견성을 전제로 한 겁니다 참나를 못 만나면 제 얘기는 영원히 남의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참나랑 접속이 되시면 제 얘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매뉴얼로 표현할 거예요 제 얘기가 환상적인 얘기 판타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 게임에서 하나하나 다 살이 되는 그 실전 팁들이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일단은 몰라부터 하셔라 자성 직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부터 하셔라 몰라가 돼서 참나랑 딱 만나면 참나 안에서 직관은 저절로 되는 거고 생각 이전에 좋은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직관이 느껴집니다 그 직관을 받아 가지고 참나는 원래 직관하고 있고 참나와 내가 의식적으로 접속이 되면서 내 에고에도 그 직관이 전해져요 그래서 자명찜찜이라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생각을 다듬으면 놀라운 생각들이 나와요 내 속에서 인생의 룰을 이해하고 인생의 공식을 이해하는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 플레이 인생에서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공식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게 점점 느낌이 와요 처음에 모르는데 지금 인생이 마구잡이 게임 같죠 강자가 올라서고 약자가 짓밟히고 공식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우주가 육바라밀 공식으로 굴러가는구나 하는 게 나오면 나중에 여기까지 실제 살아본 결과물 가지고 딱 참나 현전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선명하게 육바라밀의 공식이 우주 진리다 하는 직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각 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이건 일지보살의 견성이에요 일지견성 이거는 초견성이라고 해요 초견성 말고 일지견성 초견성도 문파마다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보통 초견성이 정확히 안 참나에 들어 앉은 걸 말하고 진짜 대각의 일지견성은 참나가 참나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게임의 룰의 원형 정보를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아니까 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삽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요 같이 사는 거죠 동시에 근데 주가 거기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변혁이 일어나면 지상천국은 그냥 온 겁니다 지상천국 바란다고 어디 가서 뭐 하지 마시고 지상천국 하자고 모이라는 데 있죠 거의 가면 그건 100% 사귀고 아니, 천국에 살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많이 모이면 지상천국이 온대요 벽돌을 많이 모아놓으면 집이 됩니까? 집 지어야지 하고 벽돌을 막 쌓아놓고 기다려보세요 한 50년 집이 될 때까지 방법을 모르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쓴다 하는 게요 수많은 영적 정보도요 경전의 지식도요 견성을 스스로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이 꿰야 돼요 저는 꿰는 모범 사례 좋은 사례 그리고 여러 레전드급들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발전 단계 공부 단계에 맞춰서 꿰는 건 여러분이 꿰셔야 돼요 똑같아요 일반 학교 가도 과학 교사가 실험도구 주고 이렇게 실험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험하셔야죠 실험해서 진짜 되면 진짜로 물을 끓였는데 90 몇 도가 되면 끓는 거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수업은 잘 된 거죠 그러면 그 제자한테 물이 90 몇 도에 끓는 거 본 제자한테 그걸 믿냐 마냐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건 자기가 실험해서 봤는데 안 믿기겠어요 믿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몇 도에 끓더라 이 말 할 수 있죠 이게 과학이고 이게 영적 과학일 뿐이에요 이걸 신앙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저놈 봐라 그렇게 신앙화 반대하더니 지가 교주되는 거 같다 막연한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아마 우리 학당에 글 올렸다 삭제 당하신 분일 거예요 짐작한데 보통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못하게 저희 진짜 말 못하게 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왜 헛소리를 쓸 경우에는 다 차단해요 영적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셔서 그래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들은 영적 정보가 평생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도는 산에서 닦는 거야 어디서 들어와는지 모르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도 좀 닦으려고요 산을 알아봐요 어느 산으로 갈까 이게 좀 홀린 것 같죠 멀쩡한 사람이 이래요 멀쩡한 사람이 내가 어느 부분만 가면 미치광이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은 또 자기가 메타인재 오류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영적 정보 하나하나 저희가 얼마나 지금 16년 카페 운영해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우고 탈퇴시키고 하면서 보태 온 카페예요 저희 카페 옛날 끝까지 가더라도 어마한걸 안 만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제가 99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한 번 실수로 한 말에 꽂히십니다 사람이 꼭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99번 제가 호흡을 하세요 그랬다가 한 번 정도 호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딱 호흡이 중요한 건 아니군 이해 되세요? 이해 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봉우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얘기 듣지만 끝나고 물어보면 다 딴소리 한다 자기 우주에서 맞게 취사선택에서 들어요 제 얘기 중에 일부는 빼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도 자기가 알던 거랑 합쳐서 각색에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강이 참 좋네 하고 가세요 사실은 본인이 본인 생각이 감동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자명한 정보는 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자명한지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이비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죠 저희가 끝없이 조심하는 길이에요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영적 정보다 하는 거는 바로 바로 뽑아 냅니다 그분들은 억울해 할 수 있죠 본인한테 자명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정도 공부는 하고 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은 있다고요 그 정도에 대해서 왜냐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몇 번 나와 보면 알겠죠 여기 영 엉터리네 하고 떠나시겠죠 냉정하죠 그러니까 다 판단하실 테니까 거짓말 드릴 순 없고 저랑 함께 온 동지들도 지금 학당 열고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16년째 같이 오고 있는 분들이 있죠 계속 같이 실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실험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실험을 해 봤더니 참나 없던데 하면 가시겠죠 에이 속았다 참나 없었네 단전업 할 필요가 없었네 양심은 본래 없는 거였네 선학이 원래 하나였네 혹시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다면 바로 떠나시겠죠 그런데 실험을 아무리 해 봐도 양심이 더 정밀하게 보이고 참나랑 더 깊게 사귀게 되고 단전호흡에서 오는 에너지적인 변화에 대한 효과를 누리시니까 같이 가는 거죠 딱 우린 이런 관계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떠날 관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교인가요? 믿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저주하고 전화해서 이럴 관계 저희는 학원이잖아요 안 나오시면 다음 달 수강 등록 안 하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런 쿨한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종교가 아니고 그런 지적도 받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너 망해 이렇게 개척교회만도 못해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온 거는 영성공부는 이런 데서요 이렇게 해야지 사제관계를 맺고 신앙으로 덤비면요 양심이 안 맞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양심이 불편하시면 안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등록 안 하시면 돼요 이것 자체가 저희 실험이에요 새로운 영적공부의 도량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끝없이 저희 고집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생기면 계속 다듬어 가면서 한 16년 온 모습이 이래요 16년 내공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또 변해 가겠죠 더 자명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충고나 조언은 얼마든지 좋은데 저희 기다리는 바인데 본질을 전혀 이해 못 하시고 이렇게 비방 먼저 하시면 저희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견성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복수해 드리려는 게 있어요 언젠가 견성시켜 버리겠다 견성이 복수입니다 진짜 참나가 있었네 하면서 서로 좋은 복수잖아요 끝내 그분들까지 견성시킬 연구를 또 해야죠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게 우리 학당에 양심 바이러스가 퍼져서 스쳐도 감염시켜 버리는 바라만 봐도 유튜브 켰다가 견성하고 저희가 꿈꾸는 바입니다 저희가 요즘 온불교 방해하는데 온불교 옛날 대종사 되는 분이 앞으로 견성은 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하고 견성은 초견성은 집에서 초견성 이거 똑같습니다 초견성은 집에서 하고 성부를 하려고 이제 스승 찾아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나이까지 얘기하신 거 있어요 십여 세면 견성 다 할 거다 근데 이런 시대에 가려면 지금 유튜브 가요 도와준다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집에서 견성을 해요 부모가 모르면 자식도 모르는 거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집에 켜놓으면 보다가 견성해요 제가 재밌는 사례들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와서 제 유튜브만 듣고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가족이 그냥 스쳐서 보는 거죠 자꾸 보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각 집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참나네 참나라고 부르는 분 오늘 또 참나네 그러면 저분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를 우리가 다 하느님이래요 하느님이래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랑 했다 어머니가 지나가다 보다 또 참나 얘기하네 참나라는 거라도 알잖아요 그 일반인이 참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 가정에서도요 나중에 전도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밌게 즐기시고 진짜 참나를 확인하시면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지 말 안 해도 가요 그분들도 좀 더 관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나중에 집집마다 견성자 나오는 시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학당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가 찾아가니까 집으로 그렇죠 요즘 대세잖아요 다 애들도 요즘 있던데요 어린애들도 집에서 노트북 켜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하는 과외도 이렇게 사이버 홈 뭐 홈 뭐 붙어가지고 선생님 필요 없이 선생님은 전화로 한번씩 얘기만 해주고 집에서 노트북 켜놓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다 하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칸 아카데미인가 예전에 그런 것도 저희 영적인 칸 아카데미를 저희는 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저희 유튜브 틀어놓고 도를 가르칠 날이 온다 요런 말 때문에 제가 오해봤죠 또 저거 또 사이비이다 지가 최고라고 한다 뭐 그렇게 보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보다 더 자명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그거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현전에서는 자부합니다 저희 식으로 해야 제일 빨리 견성하고 다른 종교도 이해할 수 있고 딱 알짜배기만 챙겨서 가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얼마나 암담했냐면 불교를 공부해 보려고 대학 가서 딱 갔더니 벌써 소승 대승 이론이 달라요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을 공부하자니 열반에서 사라지자고 그러고 이쪽을 공부하니까 보살되자고 그러고 누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리해 주는 분도 없어요 제가 답답한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 답답함이 없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함 풀어드리려고 학당 강의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예전에 제가 찾았던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유교불교 합치는 건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불교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견성이에요 견성 어느 견성이냐 하면 또 헷갈리죠 아라한 견성이냐 선불교 견성이냐 대승불교 견성이냐 또 헷갈려요 금강승 견성이냐 다 아니더라 하나더라 하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다 기본 구조는 이거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림으로는 이미 소개해 드렸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즉 그림으로는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 홍의각당 철학의 핵심 저기 페북이나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홍의각당 유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해가지고 요 5대 아무튼 문파 철학 핵심을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설명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해 놨어요 그러면 딱 보시면 뼈대가 하나라는 것을 그냥 아실 수 있게 미세한 차이는 있죠 동양은 오행을 얘기하고 원불교는 팔도를 얘기하고 불교는 육바람이를 얘기하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 도형에서 십자가 도형이냐 6가지 가지가 나는 도형이냐 8가지 가지가 있는 도형이냐 이 차이만 있지 전체 그림은 똑같이 해가지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미리 좀 예습해 보시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오늘은 뭐 불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개된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유튜브에 또 설명까지 올려 드려야 좋거든요 도에만 올려 드리면 또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 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새벽에 한 4, 5시에 자요 밤에 또 연구가 또 명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또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이게 병인데 어쩔 수 없는 게요 정보를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요게 병입니다 정보를 많이 그 분야에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명상을 하면 그냥 한두 개는 쏟아져요 그냥 명상 중에 아이디어가 요거 요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여기랑 여기 전혀 연결 안 지어본 것들을 또 연결 지어줘서 저 무의식에서 딱 올라와요 요렇게 하면 더 자명하지 않아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하루에 끝없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해야 될 일거리가 저는 저 막 집에 가서 밤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5분 기분 내면요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조주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작업할 때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고만 좀 주세요 하고 명상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명상은 저의 생존을 위한 거니까 안식만 주세요 아이디어는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할 정도예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가 제 개인적인 거면 묵살해도 되는데 공유하면 너무 좋겠는 아이디어들인 거예요 왜 죽겠는 거예요 공유하면 또 모두가 더 잠행해질 아이디어 같아서 이거 묵살도 못하겠고 다 저는 좋은 생각들은 제 교재나 이런 데 모두 반영해 놓습니다 제가 강의 때 다 소개해 드리니까 정보 공유는 제가 책임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러 같아요 채널러 참나 채널러 국내 채널러가 별로 없나 봐요 참나 채널러는 저한테만 몰아주시는 거 보면 좀 분산해서 주셔도 될 텐데 몇 명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한테 오는 정보는 다 제가 제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공유하라고 저한테 주신 거지 너 혼자 알으라고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저 혼자 알고 저 죽으면 끝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퍼트리면 어때요 인류가 모두 활용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인류가 있는 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정보가 되는데 그 활용이 헤아릴 수 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자명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도 몰라만 하셔서 일단 천국에 먼저 가시라 영주권은 따시라 이번에 중국 우한 사태 이렇게 나니까 입국도 겁나 오잖아요 입국 금지 한 해만에 여러분 천국에 일단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몰라 하고 무조건 들어가셔서 버티셔야 돼요 영주권 따시고 시민권 따시고 천국 사람이 되셔버려야 돼요 살기는 여기 살지만 이중국적자가 되셔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시민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다 이 기분이 살아서 안 들면 엉터리에요 살아서 지금 여러분 죽은 뒤에 보장해 주는 데는 다 엉터리 그런 보장하는 그런 건 엉터리 살아서 지금 천국의 맛을 보여주면서 죽이시죠? 이렇게 먼저 나가야 돼요 오 죽이네요 이렇게 살면 진짜 걱정이 없네요 평안과 진리가 늘 함께 하네요 자명이 예 그겁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여기서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천국을 지켜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요행을 바라니까 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죄 많은 거 아는데 어떻게 저까지만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천국 가면 잘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시험 공부 안 한 학생들이 마지막에 비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 붙여 주시면 진짜 열심히 대학만 붙여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대면 학교 가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계는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합격 안 시킬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 시험장 갈 때도 당당해요 시험장에 저도 고시 보러 갔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공부 안 한 애들은요 눈빛이 불안해요 다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오늘 제발 내가 아는 것만 나오기를 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이미 불안한 거죠 난 할 만큼 했다고 딱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무심하죠 아니 뭐 사람이면 더 할 순 없다고 온 친구가 있고요 정말 안 했는데 오늘 내가 한 것만 나왔으면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보면 눈빛도 불안하고 시험 끝나면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나가서 하도 놀래 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렇게 제 얘기에요 제 얘기 역시 다르구나 들어갈 때도 다르구나 공부도 영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불안한 중에 견성했으면 성령 받았으면 천국 갔으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에요 일개 고시도 그런데 무슨 영 천국 가는 고시가 장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와서 가르쳐 준 그런 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칭이성화 해라 이거에요 성령 받아 가지고 천국 삶을 황금류를 따르는 삶을 먼저 살아버려라 이거에요 살면 천국은 당연히 따눈 당상이 된다 이미 살아서 천국에 산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뭔가 하나에 몰입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호흡이건 뭐건 화두건 연불이건 그래서 호흡이라고 해서 뭐 이 참나 공부랑 호흡 공부가 따로 가는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어나기 위해서 최고로 강조했던게 호흡관찰이죠 석가모니는 추리심령 석가모니는 호흡관 하다가 깨어나셨어요 견성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편이니까 깨어서 호흡하시고 그러다가 또 깊은 선정에 드실 땐 호흡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또 체험하시면 되고 숨 안 쉴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관찰하는게 좋죠 몸에도 좋고 그건 일거양등인게 몸에도 좋고 그 관찰하다 보면 깨어나고 그래서 이 마음과 몸 양쪽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게 이제 호흡관찰이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호흡관찰을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거죠 그냥 바로 깨어날 거면 화두건 반조선이건 그걸 통해 그냥 깨어나는 방법이 빠르고요 왜냐하면 호흡에 대해서 몰입을 했다가 그 다음 깨어나는거죠 그 관하는 법은 그런데 곧장 참나로 들어가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보면 다 그냥 그게 그겁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참나 자리를 우리의 애고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곧장 내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곧장 대상을 하나 정해요 대상은 한가지로 잡아야 좋죠 그래야 마음이 어디로 안가고 그 대상에만 집중해요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대상에 이제 일념이 잡히면 한가지 대상에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참나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돼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한가지에다 집중을 해주면 깨어나게 돼있어요 애고가 할말을 잃게 되거든요 한가지에 집중하시면요 애고가 할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애고는 막 붕시렁거리면서 이거저거 옮겨다녀야 되거든요 애고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가지고 계속 그 한가지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면 애고가 힘을 잃습니다 그때 참나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뭔가 일념으로 몰입해서 이때가 몰입상태죠 일념이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시고 다 그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 뭐 할 때 그 한가지 마음이 일념이 안되면 그 일 못해요 독서도 힘들고 계속 정신이 산란해서 뭘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호흡공부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호흡에 마음을 실어야 되고 마음과 호흡이 함께 가야되고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몰입하라는거죠 그러게 되면 이거 깨어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몰입을 했는데 안 깨어났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작동이 안 돼요 하나의 몰입을 하면 깨어나게 돼요 다른데 관심을 줄 수가 없고 뭐라고 궁시렁거릴 수가 없을 때 여러분은 깨어있을 때에요 그때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 깨어있어요 더 만족 더 더 바랄 게 없다 할 때 깨어있는 상태에요 그 순간은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늘 더 오감의 만족을 바라는 것조차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실 깨어있고 싶어서에요 그 상태 여기가 천국이죠 뭔가 그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바깥으로 오감의 세계에서 찾아다닙니다 왜 어떤 태상에 태상을 잘 잡으면 일념이 이루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니까 더 할 말이 없을 때 깨어나니까 근데 선은 이 대상도 최소한의 대상을 쓰고 그것도 날려버리자는 거죠 대상을 하나 써서 깨어나게 한 다음에 대상을 치워버리면요 이 대상을 몰라 해버리면 이것만 남죠 그대로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 일념 집중했다가 호흡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대로 견성해버려요 호흡하다가 견성하는 법도 있고 또 뭐 견성했다고 해서 다시 호흡 안 할 거 아니니까 깨어서 또 호흡하시면 되고 하던 호흡 계속 그게 깨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화두를 잡아도 깨어서 잡으면 바로 견성인데 이 먹고 이건 뭐냐 할 때 이걸 묻거든요 어떤 태상을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 근원 주체는 뭐냐 하면 마음이 바로 자기로 돌아가죠 이건 뭐지 밥을 먹다가 보세요 밥 먹다가 일상의 모든 것에 쓸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밥 맛있다고 하는 이건 뭐지 밥 먹는 이건 뭐지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이건 뭐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난 그 자리는 뭐지 이건 뭐지 이게 수시로 계속 이 화두를 잡으시면 이게 수시로 계속 이 화두를 잡으시면 자기 안에 있는 근원을 만날 수밖에 머리로 못 따집니다 생각으로 따지시면 엉터리에요 생각이 나온 자리를 생각으로 따지면 됩니까 이건 뭐지 하고 이건 뭐지라는 그 말조차 나온 그 자리를 직시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신라에서 가신 분이 중국에서 고승이 계세요 그분도 선종에서 나를 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무슨 이런 계파에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인데 마조 스님의 스승이고 한참 우리나라 승려가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유명한 유명한 그 양반이 나름의 정파를 갖고 있는 그 양반이 가르친 법이 이렇게 연불을 시켜요 만약에 나무아미타불을 시키면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연불선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하고 딱 멈추고 나무아미타불이 나왔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나무아미타불이 사라진 자리를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쉬어라 이렇게 몰고 가는 선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편이 가능해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도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집중을 이용하되 나무아미타불하고 나무아미타불 말이 사라진 자리 그 말이 나온 자리 곧장 자기 내면에서 찾아본 이게 그대로 이목거죠 이건 뭐야 하는 걸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 걸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목거 하고 있으면요 안 찾아져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편은 끝도 없습니다 근데 원리는 하나예요 대상에 몰입하게 한 다음에 나 자신한테 몰입하게 한 제가 몰입책에 나에 대한 몰입과 대상에 대한 몰입 몰입에는 두 가지 밖에 없다 나에 대한 몰입이거나 대상에 대한 몰입이거나 대상에 대한 몰입이거나 나에 대한 몰입도 4단계가 있죠 하지만 무서운 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은 1부터 4단계까지 가야 참나가 활성화되는데 나에 대한 몰입은 1단계부터 이미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여기도 1부터 4단계까지 있겠죠 집중이 잘 되는 거 집중이 잘 되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이 안 돼도요 나 자신한테 몰입한다는 거는 이미 나 자신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몰입을 하죠 최상승선은요 나에 대한 몰입을 곧장 유도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자각하게 대상에 대한 몰입은 대상을 대상에 몰입하게 만든 다음에 대상에 몰입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감이 극도로 드러난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대상에 대한 몰입을 뭐든지 대상 하나를 주고 호흡이건 기도건 부처님 이름이건 주고 4단계까지 유도한 다음에 신바람이 나고 깨어날 때 그때 나에 대한 몰입으로 옮겨가서 이 대상에 몰입하던 나 자신이 이때는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면 그때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때 신바람이 난 그 상태에 집중해서 다시 1부터 4단계까지 끌어올리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참나라를 찾게 돼 있죠 근데 최상승선은 뭐냐 이 과정을 되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방편을 안 쓸 수는 없죠 뭐 몰라도 하나 일종의 다 대상이죠 몰라니 뜰 앞에 잔나무니 이목고니 이것도 사실은 대상이죠 근데 이 대상을 쓰되 그 대상에 대해서 4단계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줘서 곧장 나 자신의 존재감을 희미하게라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 중지에 빠트려가지고 그러면 특정 대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판단 중지에 빠져버리면 그대로 희미하나마 나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렴풋하지만 그런데 예리한 사람들은 그때 이 나라는 존재가 참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최상승선을 걸어서 바로 아는 사람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 수도 있어요 대상의 몰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에 대한 몰입을 곧장 들어갈 수 있으면 최상승선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니면 그럼 그런 법 못 아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최상승선이니까 최상근기나 하는 것 같다 이 말이 일견일리가 있는 게 그 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근기가 좋아야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는 게 빨리 안 찾아도 돼요 방법이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누구든지 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당에 오셔서 몰라 했는데 곧장 몰라 하더니 아 이 자리군요 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근기가 뭐 그쪽 방면에서는 근기가 좋은 거예요 육바람일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육바람일 천체적인 근기를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선에 있어서는 근기가 좋은 사람인데 더뎌도 상관없다 왜냐 그 방법을 계속 몰라를 자꾸 하시면 아무리 그 감 없으셔도 한 달 안에는 감 잡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도 이 방법을 접근하실 거냐 여기서 감 못 잡는다고 이제 아예 다른 대상을 하나 줘서 그 대상에 몰입하실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선택인데 이왕이면 저희 학당에서 몰라를 권해드립니다 몰라를 하면 일단 빨리 감을 잡아요 그러면 태상에 대한 몰입은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깨어나신 뒤에 태상에 대한 몰입을 하면 태상에 대한 몰입도 더 빨리 몰입 4단계까지 만들어내겠죠 몰라 해 가시면서 나라는 참나 존재 느껴가면서 호흡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면 더 금방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시작해서 일이 가나 이걸로 해서 일이 가나 결국 둘 다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살아갈 때는 태상에 대한 몰입을 안 쓰고 어떻게 살아가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뭔 일을 하건 호흡을 하건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거기 정신 모아서 깨워서 일하는 거 이것도 나에 대한 몰입이 확고해지면 이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둘 다 해야 살고 그래서 굳이 최상승선만 고집할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편한 거 그냥 하시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참나만 알고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알고 몰입하는 것만 아시면 우리 마음관리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제가 몰입책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써놨고 최상승선 강의할 때는 특히 나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이런 빠른 법도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고 결국은 본인한테 맞아야 되니까 자기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 택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학창은 저희가 지도해 본 결과 몰라 를 하시면 특정한 대상 안 정하셔도 몰라 바로 하시면 몰라라는 방편을 쓰시면 제일 쉽게 견성하세요 왜냐면 대상에 대한 몰입을 쓰다보면 참나 개념을 지금 이미 참나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세요 거기에다 대상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면 대상에 대한 몰입은 잘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참나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잘못된 개념이 가로막더라고요 참나에 대해서 이건 참나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하세요 자기 내면의 순수한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자기가 상상하던 참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수행을 이미 많이 하고 오시기도 하고 해서도 몰라를 바로 쓰는 거를 저희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기존의 모든 정보 한번 다 몰라 하고 판단 중지에 좀 들어가 보시라 하는 걸 권하긴 해요 그래야 깨끗하게 아 이게 참나구나 하고 쉽게 인정하실 수 있고 참나를 아시고 나면 다른 명상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든지 그런 참나가 드러난 상태에서 하면 다 몰입이에요 그래서 깨워서 하시는 거 아닌가만 체크하면 되니까 훨씬 쉬워져요 뿌리를 아예 뽑고 말단적인 것에 접근하시면 일이 더 쉬워지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말단부터 시작해서 뿌리로 들어가는 게 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빨리 참나 찾으시는 게 요즘 바쁜 이 삶 속에서 빨리 참나 찾으실 수만 있다면 찾으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도 많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지도해보고 몰라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몰라로 한 게 아니죠 전 단악으로 시작한 사람이라 호흡 관하는 데 몰입이 돼서 몰입을 극도로 해서 이 호흡을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견성했거든요 호흡의 일념을 잡고 있다가 호흡에 마음이 몰입이 되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극도로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나 자신만 느낄 때 호흡을 넣고 진짜 이목거죠 그게 나 자신에 집중할 때 그때 본성짜리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상에 몰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저도 견성법을 배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악법만 배웠는데 단악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푹 자도 자지 않고 나 자신이 존재하고 하는 체험을 했는데 단악하는 분들이 잘 몰라요 이 참나를 그거를 제가 참선하는 분들 제대로 공부한 분들한테 얘기했으면 거기에 못하고 얘기해줬을 텐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글로 배운 거예요 아 제가 체험한 현상이 글로 써있는 걸 보고는 아 이게 견성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계속 존재하는데도 그게 그냥 호흡에 대한 몰입만 생각하다 보면 모르고 넘어간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체험인지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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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린 정확히 참나를 한번 확정해보시라 이게 참나구나 어떤 수행을 하시든 참나 자리를 정확히 잡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그 이후 공부가 딱 중심이 잡혀요 중심 안 잡힌 공부를 저도 계속 한 거죠 계속 단악에만 단악에만 뭔가 이렇게 더 과학에 몰입하고 나의 참나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씀 저도 제가 해본 체험을 비추어 가도 몰라로 가시면 왜 몰라로 가는 게 좋다고 느꼈냐 나중에 제가 몰라 방법을 알았을 때 몰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전 항상 호흡에 몰입을 해서 잘 될 때 그 자리가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몰라 했더니 바로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쉽다 제가 해보아서 더 자명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방법 좋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주변에 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본 거나 바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으라는 거죠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필요 없다 바로 알게 도와드리자 오히려 호흡해서 이거 알자 그러면 호흡하는 동안 몰입 안 돼서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라 바로 하라고 하면 며칠 안에 뭔가를 느끼세요 그리고 호흡하라고 하면 호흡까지 또 잘하세요 첨낮 체험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한번 맛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선호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호흡 물어보러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호흡 설명해 드리고 다시 못 본 경우가 태반이요 왜냐 호흡 1분 2분까지 늘리세요 그러면 그게 쉬운가요? 집에서 몇 번 해보시다가 안 오세요 그러니까 다 손님 쫓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호흡 얘기하면 다 가서 안 와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한다든가 달리기를 오래 한다든가 그래서 육신이 육신을 사람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한 잔 모여 있는 게 참나요 사실은 일반인들 제일 힘들 때 체험하는 거예요 참나 몸을 내려놓고 몸을 내려놓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할 때가 와요 자기가 알아서 몰랄 할 때가 와요 몰랄 해버리고 극도로 최고의 편안한 상태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찾아서 거기 있어요 진짜 큰일 닥쳤을 때 딱 스탑합니다 사고가 다 멈춰요 깨어나버려요 그때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깨어날 줄 알아요 교통사고 날 때도 뭐 슬로우로 보이는 이거 다 깨어있어서 깨어있으니까 이 뇌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연해져 있어요 자기가 사고 나고 있는데도 남일 보듯이 봅니다 나한테 닥친 일이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극도가 되면요 깨어나버려요 에크하르트 톨레 서양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 스물아홉인가 인생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한 생각도 더 할 수 없을 때 자고 일어났다 깨어나버려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빛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몰고 가면 깨어나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 스승들이 확 닥달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면 사람을 깨어내요 부작용도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괜히 뭐 자녀를 한번 몰아보겠다 하시면 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도를 구도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이 방법을 감당할 만하면 쓰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깨어나면 이렇게라도 해서 깨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멱살도 잡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게 꼭 정법이 아니라 아마 그 상황이 있었겠죠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사고를 멈출 사람이 아니다 하면 편법이라도 써서 사고를 멈췄을 때 다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스승이 해야지 일반인이 하면 안 돼요 스승이 하면요 이렇게 깨어나는 데까지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깨어나는 거예요 죽이죠 이런 체험들 이런 체험들 적어놓은 게 선문답이에요 별게 아니라 현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홍의각당에서도요 숱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글로 멋지게 적어놓으면 선문답이 돼요 제가 예전에 깨어있는 게 아리까리하다는 분도 하필 저기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제가 늘 깨어있는다는 깨어있음을 알겠는데 깨어있음이 흐른다던가 늘 깨어있다던가 참나가 여여하다 이게 안 하단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말고 고기만 구우세요 해서 고기 뒤집다가 아 이거군요 아 이거군요 깨어있네 못깨어있네 끊어지네 하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사람은 신기하게 그 소리 하고 있고 그 소리에 집착해서 이걸 놓쳐요 그 생각을 괜히 일으켜서 일으킨 생각을 밀고 가느라고 참나를 놓쳐요 그러니까 참나가 약해지면 신호가 옵니다 너 참나 놓친 거 같아 근데 참나를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참나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게 안 느껴지세요? 별짓다 해도 존재한다는 자각만큼은 계속 흐르고 있을걸요? 그럼 그 참나 자각은요 지금 자나깨나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르시는 거지 무의식적으로는 참나가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왜 참나는요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원래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참나가 늘 함께 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참나를 자나깨나 붙잡으라고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 그러면 애고가 노력을 해서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돼요 안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고가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선문답에 모든 선문답에서는 애고도로 힘 빼라고 하죠 찾지 마라 그래요 찾으면 어긋난다 평상심이 도라는 그 선문답이 평상심이 도다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으면 어긋난다 찾지 마라 참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순간 나는 참나를 놓쳤다는 상이 일어나요 벌써 그게 마장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이미 참나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감이 더 성성이 드러나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꽉 차요 마음을 채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존재한다는 게 참나예요 그래서 누구나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에도 강적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초창기 견성 콘서트 했을 때 존재한다는 건 아시죠? 전 제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몇 번을 찾아오시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본인이 존재한다는 걸 설득 못 시켰어요 워낙 고정관념이 강하셔서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러게 됐나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봤겠어요 지난 13년간도 봤지만 그 전에 공부할 때도 저 계룡산이나 이런 데서도 오만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케이스도 정말 다양하고 제일 무서운 게 올바른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치우쳐요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그렇다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세계를요 다 그 식으로만 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거를 스승이 깨줘야 되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그걸 또 조장해요 스승이라도 또 스승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은데 보통 또 스승말 안 듣고요 가까운 선배 말을 들어요 그럼 이게 잘못되는 아주 케이스들입니다 선배 말 듣고 가고 있어요 경전도 아니고 성인의 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헤매고 있는 선배 말을 듣고 같이 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제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면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5, 6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냥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알아요 사실은 초등학생들 별 관심이 없어요 설명을 해주면 알아요 알기는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들 논대요 근데 또 어른들은 관심은 있는데 설명은 못 알아들어요 참 두 개 섞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른들은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너무 많은 걸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가 정해 놓은 관념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자기를 괴롭히는 주적은 자기예요 자기가 정해 놓은 관념 몇 개만 바꿔도 살만해집니다 세상에 근데 그걸 못 바꿔요 그게 너무 나 나 같아서 못 바꿔요 그 관념이 나인 거예요 차마 이 물건 못 버리는 거죠 생각도 물건이랑 똑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사실 출처도 모르는 짝퉁인지 정품인지도 모르는 생각들이 엄청 들어와서 마음의 집을 채우고 있어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다 그 생각들의 조언대로 결정하고 계세요 근데 저 친구가 언제부터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나한테 조언을 하고 있지? 저 조언은 자명한 거야?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새도 없이 이미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명상을 안 하면 그걸 못 알아채는 게요 그게 너무 나 같아서 몰라요 겨울내 내복을 입다 보면 내복이 내 살 같죠 내복 없는 나라는 거 상상을 못하다 어느 날 날이 좀 더워지고 벗고 나면은 이제 내 맨살을 알게 되듯이 너무 나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 의심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이 망치는 제일 주범들인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 안 하고 결론 내리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업장이 작동해요 주로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 주로 잘못되는 이유가 그건 너무 지당해서 고민 안 하고 결론 내리는 부분이 사실 다 잘못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부분보다 더 무서운 게 고민 안 하고 바로 결론 내리는 부분에서 업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식이라는 게 함정이 있죠 상식, 내가 너무 지당한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상당수가 사실은 거기에 업장들이, 무지의 업장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미세하게 미세하게 오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생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다가 인생이 편해지는 건요 그 모든 그런 고정관념들까지도 다 모른다 하고 고정관념이 물들일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감만은 물들이지 못해요 어떤 나쁜 생각도 그 자리는 못 들어가요 생각 너머의 자리니까 그냥 존재만 하는 그 느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것도 못 괴롭힙니다 최근에 카페 가위 놀렸을 때 몰라 해서 극복한 얘기도 올라오셨던데 그 얘기가 재밌는 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가위 놀리면요 온몸이 막 환기가 쫙 냉기 오면서 심장까지 점령되고 내 마음까지도 점령된 느낌이 드는데 그때도 저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놀린다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나 이럴 때 다 점령하면 다 점령해도 참나는 넌 어쩌지 못해 너가 뭐 마군이라 하더라도 그땐 가위 놀리면 귀신처럼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 형체도 보여요 어떨 땐 얼굴도 보여요 그러면 쫙 점령해도 그래도 참나는 너가 점령하지 못해라는 그 안심이 있어요 다 네가 어떻게 해봐 다 점령해봐 참나는 어쩌지 못해 하고 참나에 몰입하고 있으면 다시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랑 똑같냐면 마군이가 어떻게 못하는데 참나는 어떻게 못해요 사탄이 참나는 어떻게 못해요 왜냐 사탄이 여러분을 오염시킬 수 있는 데는 생각까지에요 생각까지 생각 너머의 영역은 마군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아시면 일단 좀 든든해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럽힌 어떤 생각에 오염된 그런 관념들도 참나 상태로 있으면서 보면요 처연하게 보여요 왜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재미있는 게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냥 나라서 너무 익숙한 존재인데 참나로 존재하시면요 평소에 나의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습관들이 있죠 그게 낯설어지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나 상태로 있으면요 낯설어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의문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 정도로 느껴져요 이 정도 느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게 보여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깨워서 계시기만 해도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보여요 이게 이 빠사나 이 빠사나가 원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빠사나는요 이걸 보려다가 이 상에 빠져요 왜 힘이 없는데 보려고 하니까 근데 견성을 먼저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견성을 하고 있으면요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그냥 그래서 돌아가는 바로 이 빠져드는 게 이 빠사나 닦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거 닦고 난 뒤에 이 빠사나 수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참나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일을 풀어가면 훨씬 쉬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데요 뭐 특별히 그런 보려고 안 해도 한 걸음 떨어져 있게 되니까 생각감정호감 작동하는 게 다 보입니다 남일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작용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일처럼 처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랑 뭐 별개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처연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제 업을 벗어날 수 있는 힌트들을 찾을 수 있죠 이런 작업들을 이런 영적 작업들을 안 하면서 내 인격을 내가 바꿔보겠다 뭐 삶을 바꿔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묵은 고정관념이 그대로인데요 아무리 습관을 바꾸려고 한들 삶을 바꿔보려고 한들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몰라 하나만 해도요 엄청나게 얻는 게 많아요 몰라 하고 계시면서 몰라 몰라도 몰라 자체에 몰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몰라를 하나의 태상으로 삼아 몰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단계가 깊어져 가면서 몰라를 하다가 진짜 모르겠을 때 와 진짜 모르겠다 하고 몰입이 깊어졌을 때 참나를 자각할 수도 있지만 몰라라고 하는 말은 몰라라고 하되 곧장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보시면 바로 나에 대한 몰입의 방편도 됩니다 몰라가 하나 가지고도 두 개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몰라 할 때마다 내가 판단 중지에 빠지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껴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런 5분 명상이나 이런 거 보면 모른다 하시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몰입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모른다 하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일체를 모른다 하세요 계속 끌고 가면 몰라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는 거고요 몰라라고 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건 나에 대한 몰입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어떤 것들 그래서 모른다 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계속 느끼시면 이미 참나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말건 참나니까 그냥 계속 받아들이시면서 그 상태를 계속 즐겨보세요 그러면 가장 쉽게 견성하실 수 있습니다 견성이 어려운 거는 궁시렁거리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생각으로 내가 자꾸 납득하려고 하니까 일단 모른다 하고 판단을 내려놓고 생각 너머의 상태 감정 오감까지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멈추시면 돼요 생각만 멈추고 존재해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참나 자리입니다 이게 뭐라고 참나야 라고 또 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계속 그런 상태를 오다가다 바로 안 느껴지시면 느낌이 안 오시면 계속 느끼세요 일단 편하실 거예요 생각이 자꾸 멈추니까 지금 막 돈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화두선 화두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돈 때문에 막 신경 쓰이는데 갑자기 스승은 이걸 고민하라고 하잖아요 이 돈 문제 일단 내려놓고 돈 문제에서 관심을 뺏는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바로 몰라 해버리면 돼요 바로 모르겠다 해버리면 일단 잠깐 알딸딸해집니다 그거를 유도하려고 관심을 확 딴 데로 돌리려고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그랬어 화두를 주는 거예요 왜 없다고 했지 잠깐 자기가 들고 있던 돈 문제를 잠깐 망각한 거죠 잠깐 판단 중지에 빠진 거예요 왜 없다고 했지 내 머리를 써서 답을 찾지도 말해요 궁금해만 하래요 왜 없다고 했지 알고 싶은데 머리는 못 쓰니까 이렇게 멍해집니다 그때가 참나상태 그래서 사실은 화두 만이 아니라 반조선 원래 그 선문답 내용 보면 별걸 다 쓰잖아요 부처가 뭐냐 삼세근 들고 있다가 삼세근이 더 그럼 지당한 말이죠 그럼 할 말 없어져요 그 할 말 없는 상태가 참나상태 부처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삼삼은 굽니다 할 말 없죠 정신 멀쩡한데 할 말 없어요 삼삼은 구잖아요 방금 참나상태 구구단을 왜세요 차라리 정 힘드실 때는 삼삼은 구 많더라처럼 이이는 사 일단 구구단부터 떼시고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자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맞든가 아닌가 하면 안 되고 딱 떨어져야 돼요 삼삼은 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말을 자꾸 대내면 뇌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토 달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두처럼 아예 답할 수 없는 말을 퀴즈를 주든가 아무튼 같아요 결국 순하게 들어가건 역하게 들어가건 똑같아요 에고가 말을 잃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가장 쉽게 참나를 각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고요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만 멈출 수 있으면 돼요 속이 시끄럽고 다 괜찮아요 딱 생각만 멈추면 돼요 판단만 중지하면 참나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참나와의 만남이 또 속까지 다 정화시켜 놔요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못 잡으면 고생은 엄청 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이거는 고생 조금만 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박에 참나를 찾게 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3,3,9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3,3,9에 몰입하시면 이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몰입이지만 3,3,9 하는 순간 자기 내면이 평온해지고 그 존재감에 바로 집중하시면 여러분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편이 돼요 2,2는 4 정신이 맑아지죠 할 말이 없으니까 왜 개는 있는가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이제 이러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잡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개한테 불성이 있는가 왜 없다고 했는가 아니 개한테 불성이 없을 리가 있나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고 경전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 꽝 그 화두를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없던 잡념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든 맑아져야지 수행이죠 부처가 뭐냐 했는데 왜 똥막대기라고 했는가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승산스님이 미국 가서 제자들한테 화두를 가장 쉽게 가르친 거예요 선문답 공부하는 법을 화두를 나는 누구냐 라고 묻게 해요 그것도 화두죠 나는 누구냐 이건 뭐냐 그 다음에 승산스님이 답을 줍니다 모르지 않냐 너 솔직히 너가 누군지 모르지 않냐 생각으로 찾을 수 있냐 모르지 않냐 모른다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인들한테 선문답을 가르쳐야 되니까 답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라 그 다음에 모른다 라고 하고 모른다 하고 있어라 그냥 이렇게 풀어줬다니까요 모른다 해서 참나 체험이 온 거죠 그래서 뭔가 체험하신 분들이 막 출가하고 한 겁니다 이게 화두 푸는 정석이에요 어떤 화두건 똑같아요 왜 개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모르죠 그걸 머리로 푸는 답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죠 모릅니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판단 중지에 빠지면서 깨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런 화두 쓰는 것보다 그냥 몰라 쓰는 게 좋아요 왜냐 개한테 불성이 있든 말든 평소에 별로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궁금하지 않는 주제를 던지면 별로 궁금하겠어요 그게 진짜 알고 싶어요 그쵸 진짜 알고 싶은데 머리로 풀 수 없는 답이어야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딱 먹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문답은 사실은 효용이 좀 다 했습니다 왜 지금 문화에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 힙합 하듯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을 던져야 뭐가 궁금할까 다 실존적인 문제를 딱 건드리는 이런 질문은 지금도 궁금할 거예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근데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이것도 자꾸 전생 찾고 그러면 이게 꽝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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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감정 오감을 갖고 살아가는 나 이전에 나는 뭔가 이걸 묻는 건데 아무튼 지금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면 이 화두는요 사실은 먹히기가 쉽지 않다 방편으로서 효용이 좀 저는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바로 몰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모른다 망고에 몰라는 어디든 통합니다 카톨릭 수도사들 때 옛날에 다 몰라 했거든 그 제일 묵상 관상 잘했다고 묵상 관상 잘한 분이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분들이 쓴 글을 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일체의 피조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하느님만 난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난 모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밖에 못 만나요 어떤 데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 다 같은 방법입니다 무지의 구름에 나온 방법 일체를 무지 상태로 나는 무지의 구름에 빠트려 버리겠다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무지의 구름에 빠트려 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앉아 계시면 몰라 몰라 하다 보면 인도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신을 찾아요 그럼 내 마음에 뭔가 여러 가지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상들이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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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질 때 깨어나 아니면 마하르시처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화두만 하나 품고 있습니다 화두이자 반조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순간 진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별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별거 아니고 이런 마음 닦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를 때 이런 분들 한 분 나와서 동네 어딘가에서 계속 앉아서 자기만 보고 있으면 인도 같으면 바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아시람이 한국은 그러면 낙오자 취급하죠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전법이고요 인도에서 그러고 있으면 금방 소문납니다 성자 나왔다고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냥 마을 마을이 생겨요 바로 그 때 네팔에 어떤 소년 나무 밑에 앉아서 밥 먹고 있었더니 막 마을이 관광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예요 우리나라든 그러고 있어봤자 대전 못 봤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도 같으면 그 문화가 있어요 어? 저 사람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요 알아봐 주는 데 가서 그러고 있어야지 한국에서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도 외면하고 다 외면하고 본인만 깨어있지 그래서 문화권이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인도 가서 인도에 별거 없어요 인도에 인도 잡고 가시는데 인도 성자들이 그런 문화권에서 그 내면을 찾은 사람들이 그냥 특별히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그 자체가 좋은 일이죠 당신들도 당신들 참나를 찾아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소승성자들도 나름 보살도를 하는 게 그런 보살도는 해요 너의 참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만 보고 있을 만큼 참나가 오 좋은 건가 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성자도 사실은 보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다 보살들인 거예요 왜냐? 중생은요 남한테 어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용히 살다가도 따라서 소승으로 살다가도 주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면 보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들에서 보살은 소승성자로도 온다 외도로도 온다 힌두교로도 온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로 오든지 중생한테 도움 주면 다 보살이란 그런 관점에서 넓게 보시면 이렇게 참나만 보고 있는 분도 육바람일 관점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도 보셔야 돼요 참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각자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어요 뭘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우리가 잘 취해야죠 그래서 그런 인도에 있는 소승성자들을 보면서는 아 참나가 그렇게 기여한 거구나 하는 그걸 여러분이 잘 배워 주시면 서로 좋죠 그분들도 공덕 쌓는 거고 우리도 좋고 재밌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인도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진짜 없어요 이거 하나 찾은 게 다예요 육바람일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하나 찾은 게 다예요 그러면 세상을 그냥 주유합니다 이거 하나 알았다는 걸로 내가 도인이다 해가지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참나만 바라보면서 숲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는 영 할 일 없으면 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윤리나 이런 개념도 없어요 거기 있는 마약하고 계속 참나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잊어버리고 참나에 더 몰입하기 위해서 약도 하고 다 합니다 그냥 거에요 그래서 제자가 오면 제자들 인도 성자들 몇 명 앉아서 계속 마약 피우면서 제자들 찾아오면 돈 달라고 그래서 제자 될 때 돈 내거든요 그 돈으로 마약 사오라고 그러죠 또 피우면서 이런 문화도 있어요 사람은 이런 별짓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멀리 안 가도 이 지구만 봐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그러면 참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짜도 많겠지만 그냥 마약하고 싶어서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뭔가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 우리 개념에서 도인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참나만 계속 누리고 있는 현상계를 그 양반들은 진짜 꿈으로 봐요 그런 관점도 가능합니다 참나를 찾고 나면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넘어가시면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상계를 꿈으로 봅니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참나만 귀하게 생겨요 애지중재합니다 참나 죽을 때 참나 온전히 참나로 돌아가기만 바라면서 그게 이제 열반이죠 열반에 들기만 바라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비슷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 길도 있어요 이 수행을 해보면요 인간은 산 하나에도 수많은 길을 내듯이 이 진리의 길 하나에도요 어마어마한 길을 내고 갑니다 근데 제가 육바람일만 강조한 이유는 그것만이 제일 대로예요 나머지는 다 소로예요 근데 소로는요 무한하게 있어요 중생의 욕망에 따라 무한하게 편견과 욕망에 따라 무한한 소로 작은 길들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다 뭐 갈아 말아 할 순 없고 저는 항상 대로가 있다 대로가 못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소로는 조금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빨리빨리 대로로 돌아오시라 근데 또 아예 안 가보면 또 인간으로서 맛이 없잖아요 조금씩 구경도 해야 인간이죠 인간은 원래 좀 이상한 존재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육바람일 떠들어도 육바람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또 추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엉뚱한 걸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고 잘 활용해 가면서 결국 육바람일의 큰 도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이니까 수많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많은 실수와 오류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다 하고 포용하시면서 자기가 실수했건 남이 했건 원래 인간이 그러고 살아간다 하는 거 아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은연중에 육바람일의 대도에서 큰 길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바라면서 가는 게 저는 인간으로서 옳다고 봐요 중생이 달리 중생이 아니라 망상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육바람일 좀 닦았다고 서로를 육바람일 잘 할 거라고 오판하면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육바람일 향해 가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망상과 이런 헤맴 속에서도 육바람일을 찾아 육바람일을 찾아 우리가 가는 거 그게 저는 중생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나 이런 시행착오를 즐기세요 답도 아시잖아요 육바람일 빨리빨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신결도 나가서 우리 참나자리를 공적영지라고 한다 하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수신결에 수신결에서 보조 스님이 공적이 텅 빌 공자에 고요적자죠 고요할 적자 텅 비고 고요한데 약자로 좀 쓸게요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영혼할 때 영자 약자입니다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 이게 하느님 자리죠 기독교를 말하면 성령 신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공적영지가 있다 이거 아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견성의 체험이고 이 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참나에 대해 알게 되고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영역도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한데 텅 빈 중에 알아차린 이 자리가 그 수신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단지 불회면 단지 불회 회는 이해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모일회 자인데 중국에서 이해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만 알면 뭘 아냐 앞으로 해 모른다 에요 모르겠다 하는 것만 알면 수신결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즉시 견성입니다 원불교도 수신결이 보조경전이거든요 경전에 아예 딸려서 같이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일원상 그려놓잖아요 일원상 그러면 저 우주에서는 일원상 법신불 우리한테서는 공적영지입니다 공적영지 같아요 비로자나불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면 공적영지 우주적인 공적영지가 일원상 법신불이고 일원상 법신불이고 불교분들을 원불교 모르실 게 없어요 소태산 선생은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소태산 선생이 우리 원불교는 이분 모시는 데다 하고 모시는 자리를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어요 철회 철회랑 똑같죠 이 자리가 누굽니까 일원상 법신불 법신불이다 비로자나불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주참나에요 우주대법신 우주참나 자리 우리 안에 임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공적영지죠 기독교로 치면 성부면 성령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이 성령자리 이 신성자리 공적영지만 알고 따르면 공적영지를 알고 잘 닦아서 따르면 끝입니다 그런 부처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견 견성하고 성을 보고 양 이걸 도교에서 쓰는 불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이것도 유불선 합쳐놓은 겁니다 원불교에서 도교에서 쓰는 본성을 수양해라 본성을 봐라 본성을 수양할 때 도교에서는 호흡수련까지 같이 하죠 본성을 배양하려면 에너지도 대줘야 돼요 도교에서 쓰는 표현이 양성 갖다 쓰고 유교에서 쓰는 표현이 솔성 중형에 솔성 나오죠 본성을 잘 따라라 그럼 끝이다 이거 세 개 하면 부처다 이건 본성 정확히 알고 공적영지 그 하나님 자리 무형인데 하나님 자리 안에 들어있는 우주적 진리 내 본성을 정확히 보고 견성 양성 내 안에서 점점 더 파워풀하게 그 자리가 드러나게 배양하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단전호흡도 합니다 단전주도 하고 단전주 하면서 명상을 잘 해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솔성 어디 가서든 딱 번성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육군을 쓰게 되면 부처다 이게 다예요 원불교는 그래서 불교 나는 불교인데 원불교 몰라 하실 수가 없어요 서태 선생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타력으로는 이론상 법신불 자력으로는 공적영지 근데 본래 하나다 사실 우주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냐 이 차이니까 하나다 그래서 이 이론상 법신불은 신앙의 대상이고 공적영지는 수행의 대상이고 이 말도 맞죠 우주 비로자나불은 내가 신앙해야 될 우주의 제일 근원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부처님은요 내가 닦아서 개정해 사막으로 닦아서 드러내야 할 그래서 이 개정해가 견성 양성 솔성이랑 또 한 덩어리입니다 사리 연구가 지혜죠 지혜는 본성을 보는 걸 돕고 정신수양 정신수양은 선정인데 선정은 배양을 돕고 작업치사 작업이라는 건 업을 실제로 지어야 됩니다 취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면서 그럼 이게 개율이거든요 개정해를 네 글자씩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솔성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수양하고 진리를 펼치면 된다 진리대로 하면 된다 선은 취하고 선은 하고 악은 버릴 사자 버려라 취사 취사 선택하시라는 업을 꼭 짓대 업은 꼭 지어야 돼요 업을 안 지으면 소승입니다 업 안 짓는 걸 최고로 치면 소승이에요 대승은요 업 짓고 다니는 걸 최고로 칩니다 어떤 업을 짓고 다니는 잘 짓고 다니는 거지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냥 고소리가 탑니다 그냥 온불교육이 나온 김에 또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온불교는 저거 불교 아닌데 하지 마시고 제가 보증합니다만 도인들이 여신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보시고 핵심은 공저경지다 공저경지 아는 제일 쉬운 법은 뭐라고요? 여기 정신 수양해야 정신 수양이 이제 내 참정신 만나는 건데 참나 또렷이 보는 게 정신 수양이에요 우리 정신은 원래 참나거든요 정신 수양이 헝클어진 정신을 갈고 닦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온불교에서 정신 수양 그러면 정신이 참나예요 여러분의 본래 고요하고 원만한 그 정신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공적한 그 정신 이 정신을 닦자 늘 드러내자 이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늘 있는 그 자리를 드러내자 그러면 수신결하고 겸해서 보면 좋겠죠 수신결이 또 온불교 보조경전이기도 하니까 우린 수신결 잘 알죠 단지 불회면 오직 모를 뿐 하면 몰라 하면 즉시 견성이다 지금 몰라 지금 판단 중지입니다 딱 몰라 해보세요 딱 몰라 하고 정신 딱 챙기고 계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면 그 정신에요 그 정신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죠 잡스러운 게 못 낀 그 상태 아직 미쳐 잡스러운 게 끼기 전 그 상태 그 상태 찾으려니까 몰라 해버리는 거 안 그러면 다 아니까 따지고 복잡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몰라 해버리는 거지 마음이 심사에 뭐가 끼든지 몰라 해버리고 걱정 지금 걱정 뭐 있으시죠 돈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뭔가 내 심사 괴로운 거 있죠 내 심신에 또 아픔이 있건 간에 몰라 하고 잠깐만 1초 뒤에 괴로워해도 되잖아요 1초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 몰라 하고 있자 하고 몰라 하고 한번 또렷한 내 정신 차리고 좀 있어보자 하는 그게 선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1초건 2초건 1초면 1초 견성할 거고 2초로 몰라 하고 계시면 2초간에 견성할 거고 그냥 그 자리에요 여러분 또렷하고 고요한 상태 공저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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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난데요 평상심이잖아요 이 공저경지 불교에서 평상심이 도다 왜 그러냐 이 평상시 평상시 이거 가지고 육군을 돌리고 쓰거든요 이 애고의 세계 육군을 뭐가 굴립니까 공저경지가 뭐가 있어서 봅니까 뭐가 있어서 들을까요 귀가 있어서 듣나요 우리 마음이 있어서 듣지 우리 마음이 없으면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마음이 딴 애가 있으면 안 들려요 봐도 안 보여요 마음이 있어야 보고 듣고 하거든요 육군이 있더라도 육군을 잘 불리는 게 누구라고요 마음인데 마음의 본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특정 생각 특정 감정 느끼고 있는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생각하고 있을 때 몰라 해버리죠 특정한 감정에 빠져 계실 때 몰라 해버리죠 특정한 육군 작용에 집착하고 있을 때 몰라 해버리고 본래 내 정신이 뭐냐 하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수시로 이거는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수시로 내가 내 정신 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수시로 찾아보세요 제 얘기 들으시다가도 뭐가 듣고 있나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불교 화두 이목고요 이거 뭐냐 누가 내 이 송장 끌고 다니느냐 스님들이 그렇게도 합니다 누가 시체를 끌고 다니느냐 그럼 이게 화두예요 다른 말로 이목고요 이거 뭐냐 누가 육군 굴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누가 이 심신 마음과 몸증이 끌고 다니느냐 송장 끌고 다니느냐 다양하게 쓰는데 그거 한마디로 하면 이목고 이거 뭐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목고 몰라랑 몰라랑 같은 겁니다 다만 모르는 줄 알면 견성이다 하니까 화두도 이목고 바로 잡으면 바로 견성입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고 한번 봐 보세요 어딜 보실 거예요 밖을 보실 거예요 밖에 밖에 뭐가 있겠어요 육군작용 밖에 육군작용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누구냐 하고 봐야 되니까 생각 이전에 나를 봐야 되니까 몰라 하고 보셔야죠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그냥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말도 생각도 다 거기서 나오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감에만 집중해 보시면서 이목고 해보시면 이목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고 딱 정신 차리고 존재만 해보시는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한 생각이라도 나면 나버리면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낙이 전 자리지 내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뭐냐 내 육군이 어디서 돌아가 뭐가 보고 뭐가 듣느냐 하는 그거이기도 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서 찾으시면 되죠 어렵지도 않죠 몰라 하는 거나 이먹고 하고 정신 딱 차리고 계시면 됩니다 정신 딱 차리고 계시면 그 자리에 뭐 있으세요 번뇌 있으세요 정신만 딱 차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 생각 해야 번뇌가 일어나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웠더라 좀 전까지 나 뭐 때문에 괴로웠지 하고 떠올려야 괴롭지 잠깐 정신 놓고 계시면 괴로운지도 몰라요 그쵸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죽겠다 하고 저기 길 가다가 전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방 저기 기자촌 여기 안쪽에 살 때 밤에 잠도 안 오고 괴로워서 아 하고 산책이나 하자 나갔더니 딱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와가지고 그 순간 뭐 번뇌 있겠어요 와 좀 전에 뭐 때문에 괴로웠지 하는 걸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전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아무튼 와 하면 우리가 딴 생각 다 사라지고 그때가 사실 여러분 견성할 때에요 와 했을 때가 그때 아무 걱정도 없고 정신은 또렷한데 잡념 없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몇 번씩 마주합니다 그 자리에요 그 자리가 참난지 아는 사람은 예리한 사람은 어? 내 정신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서 찾아내고요 참날을 그냥 일상에서 늘 겪기만 하고 흘려보낸 분은 그냥 가끔 가끔 그런 때가 있었지 정도로만 아시다가 나중에 제대로 참날 딱 만나시면 다 떠오릅니다 아 늘 늘 이 자리였지 하는 거 다 아세요 늘 어려서부터 내가 뭔가 나한테 특별한 체험 줬던 자리도 이 자리고 내가 내가 힘들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던 그렇게 편안했던 이유로 편안했던 그때 그 느낌도 바로 이 자리가 준 거고 이거 다 아세요 기억나실 거에요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쫙 납니다 깨지면서 다 이 자리 덕이었지 하고 알고 늘 함께 했구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랑 함께 하셨구나 늘 날 사랑하셨구나 힘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었구나 이거 아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 감동이 있으실 때 늘 이 자리였지 내가 이 자리였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있나 하는 한번 깨달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아주 좋죠 그런데 아무튼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니까 첫 만남의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자리구나 하고 이제 아시게 된다면 자주 자주 만나세요 툭 하면 거기 가 계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인간이 망상 부리고 탐진치 하고 있지 뭐 얼마나 신통한 생각합니까 그 시간에 하느님 만나는 게 귀하고 기독교분이라면 불교분이라면 그 시간에 참나와 함께 이 반야바라밀 상태에 있는 게 좋죠 견성 상태에 있는 게 좋죠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죠 이 사바세기에서 부처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공명하는 그 상태가 좋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주 고와죠 변방에서 헤매는 마음이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늘 이 참나 자리 알아야 그 수처작주 임재수님이 말한 수가 따를 숫자입니다 장소처자 고처자죠 어디 가든지 수처 그러면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지을작자 주인준자 주인주자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알아차리는 공저경지 하느님 자리가 늘 함께 있는데 나랑 그리고 그게 나의 본 자리인데 뭐가 겁냐겠냐 이거죠 어디 가든 네가 주인공이다 너가 알아차리니까 이 세계는 존재한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니까 여러분 우주가 있습니다 이 펜도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우주를 보고 있나 그걸 놓치시면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중요하고 보고 있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 도인들은 뒤집어 생각한 거예요 누가 보고 있냐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 누가 보고 있냐 나거든요 내가 보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우주가 있구나 나로 인해서 태초가 있구나 지금 내가 알아차리니까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태초니 미래니 따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고승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도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게요 내가 없으면 천지가 지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있으니까 알아차리니까 내 우주에서 천지도 의미 있고 1월도 의미가 있고 이 우주도 다 시공간도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그거를 명심하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또 다르겠죠 삶이 그게 깨달은 분들의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 그래요 이거를 막 곱씹는 게 아니라 그냥 참나를 계속 만나니까 그런 좋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절로 참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참나와 애고를 육군의 마음인 애고의 마음과 공저경지 참나 자리를요 계속 같이 만나시면 돼요 이쪽만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나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쪽이 51%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신경 쓸 일 많거든요 그런 중에도 참나가 아주 잊어버리지는 않을 정도 참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챙기고 살고 틈나면 참나랑 좀 더 친해지고 참나와 좀 더 만남 같고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일 생기면 고일 처리하느라고 좀 덜 만나지만 참나 아주 잃어버릴 정도는 그렇게는 정신 놓지 말고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 정신만 차리시면 참나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 늘 함께 있지만 내가 느낄 정도로 함께 있으려고 해도 큰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몰라 하시고 정신 딱 모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딱 집중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현존한다 이거 왜 뭐가 귀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거다 내가 있으니까 우주도 의미가 있는 거다 자꾸 이런 기본적인 그 체험과 생각이 항상 흐르는 삶이 원래 평상심이 돌아오는 게 원래 늘 이 공적형지 가지고 살고 계시지만 자각해 줘야 의미가 있죠 그걸 알아야 의미가 있죠 원래 늘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살고 계시면 내 삶에 또 변화가 없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늘 자각을 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애고의 삶이 변합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삶은 평상심이 돈주 알고 사는 삶은 평상시 마음 쓸 때도 다를 거 아니에요 맛이 달라지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 하시면서 몰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 하시면서 공적형지를 느끼시고 공적형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참나가 있어서 이 우주가 있다 이 우주라는 것도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생각, 감정, 오감 빼고 내 마음을 수놓을 게 없다 생각, 감정, 오감들이 모여서 내 마음에 수를 놓고 그게 내가 경험하는 우주다 이것들은 다 내가 알아차려야 존재한다 알아차리는 자는 내 참나다 공적형지다 고요한 중에 생각, 감정, 오감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에 선명하게 알아차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안 멈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이 정신을 다 잃고 주무셔도 누가 부르면 일어납니다 왜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안 가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함께 했다고 할 기회는 여러분이 태초를 모르시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늘 함께해온 자리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쉽게 자명하기 확인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살아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내 정신 안에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다 울고 웃고 슬픈 것도 알아차리고 기쁜 것도 알아차리고 누가 부르면 일어나고 꿈속에서도 이 자리가 있으니까 또 꿈도 꾸는 거고 꿈속에 살 땐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사시죠 이쪽 세계 전혀 잊어버리고 사시죠 또 거기만의 세계를 살다가 그런데 깨고 나서 보면 다 그 자리에요 그 주인공 자리는 똑같아요 알아차린 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깨니까 이쪽 인과에 따라서 또 알아차려요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꿈을 꾸면 꿈속에서 또 나의 삶의 방식대로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전부 익량하고 그러니까 이 욕군이 돌아가는 세계라는 건 꿈속이건 현실이건 다 보면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근원인 자리가 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그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 자리고 여기서도 그 자리고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을 자도 그 자리니까 누가 부르면 일어나고 한다 이렇게 사고를 좀 확장해 가지고 연구하시면 확장해서 말하는 아공 복공 구공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저는 아공 복공 구공 이거 공부하시라고 아공의 진리 참나는 상나가정한다 하나 에고는 무상고 무하다 에고는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참나는 시공과 주객을 초월하지만 에고의 작용에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나와 남이 있고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 이거 참나 체험 오래 하시면요 그냥 지당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데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외우도 틀리실걸요 시험 보면 또 틀릴 겁니다 시간성 그 다음 뭐가 있었는데 이거를 체험을 통해 확인하시면 그렇지 내 마음에는 나와 남이 있지 시간이 흐르지 공간이 존재하지 나와 남이 있다 보면 나와 남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인과성이에요 나와 남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복공은 생각감정우감의 마음법은 참나 작용이다 마음법은 참나 작용이니까 독자적 실체가 없다 참나의 의존에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마음법도 결국 참나 아니냐 마음법도 본래 청정하고 열반 아닌가 이렇게까지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우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우감을 대하다 보면요 생각감정우감이 달리 보여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놈이 처음에는 무상고 무하로만 보이다가 참나로 보다 보면 참나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나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잣나무가 여러분 참나예요 달라 보이죠 내 밖에 누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죠 근데 도인 눈에는 참나 작용으로 보이고 결국 참나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이 손가락이 당신 부처다 그럴리가 하고 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요 참나의 눈으로 보면 이놈이 참나 작용이다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고 결국 참나랑 둘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참나 자리에서 현상계가 나왔구나 아공 복공 이런 신비한 얘기 같지만 이게 참나랑 수시로 참나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때요 다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속 얘기로 그렇지 그렇더라고 너무 지당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게 지당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 아니신가요 이거 말들 다 이상한 말들이잖아요 특히 복공에 써 있는 말들은 이거 반야신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금강경에 있는 말이고 금강경 반야신경 하면 불교 신자들한테도 어려운 경이거든요 그것 얻으면 부처된다는 경인데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더라고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이미 대단한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나 자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알게 돼 자꾸 조금씩 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어제 못 봤던 거 오늘 좀 더 보게 되고 뭐만 잘하시면 돼요 수시로 깨어있기 지금도 몰라 한번 해보세요 딱 정신 한번 정신 한번 모아 보시고 고요하게 깨어있는 그 자리 그냥 알아차리는 거 여러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절해가지고 꿈꾸는 중에 무슨 노력을 하셨다고 남이 부르면 깨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몰라만 해주시면 돼요 몰라 하고 전제 내가 전제한다는 것만 느끼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알아차리는 건 원래 알아차리고 계세요 공적 영지가 누가 노력 누가 좀 알아차려 해서 알아차리는 자리면 공적 영지가 아니겠죠 이름이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신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 기독교에서는 I am 현존하는 나 그냥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상태와 I am 과 공적 영지가 같다는 걸 확증해 내시면 여러분 기독교랑 불교를 여러분이 통합시켜 버리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뒤로는 여러분 기독교 불교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시겠어요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현존하는 나도 만났고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불성도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 둘이 하나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한테 이거 몇 가지 안 한 것 같은데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I am 과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그런 참나 이렇게 정확히 아는 분이 그러면 이미 지금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 바닐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참나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참나 있는데 왜 남들이 참나 발견한 거 보고 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찾으시면 되죠 그렇더라고 그렇지 꼭 뭐 저렇게 지당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 이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내 철이 지금도 그 자리 서서 저를 보고 계시면서 내 안에 참나가 있다고? 이러시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더 어렵고 신기한 일입니다 참나 모른 척 하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넉넉히 딱 저를 보고 계시면 뭐가 보고 있습니까 그게 이목고예요 이거 뭐냐 정색하고 이거 뭐냐 하고 계시면 딱 그 자리입니다 이목고 이목고로 한참 해야 알아진다 하는 그런 화두선들은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 놔두고 지름길은 이거예요 이목고 할 때 머리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해만 하되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돼요 궁금한데 모르시잖아요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뭐지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 하고만 계시면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어떤 잡념도 안 떠올랐는데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그 자리 해보세요 그 자리가 참나 다른 거예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을 때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거 뭐지 하고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요 딱 안으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향해지면서 잠깐 정신만 또렷하게 있겠죠 궁금해만 하고 있는데 생각을 전개를 못하니까 생각으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궁금해만 하고 있는 게 몰라잖아요 몰라 상태잖아요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그 자리 화두 잡아서 견성하는 게 쉬워요 알고 나면 화두 화두나 다 몰라 나 다 똑같아요 몰라도 원래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닮아 조사가 양무제가 벽암록 화두 집에서 제 첫 번째 화두예요 몰라가 닮아 대사한테 당신 누구야 하니까 닮아 대사가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저 몰라요 왕이 벙쳤죠 첫 번째 화두입니다 몰라 닮아 조사처럼 함께 몰라 해보세요 모릅니다 난 누구냐 몰라 하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거기 딱 나라는 존재만 생생하지 다른 잡스러운 게 안 붙었으니까 공적이고 알아차리는 거 멈추질 않으니까 영진 겁니다 시로 만나세요 견성도 하고 양성도 하고 설성도 하고 다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단전 호흡을 해주면 견성에서 양성 할 때 도움을 받아요 에너지가 돼주니까 오늘 저기 부산에서 나온 질문이 용어 비결 보시고 양신과 음신이 있는데 물화된 양신을 찾아볼 수 없으니 슬픕니다 음신은 현재 학당에서도 가능한 것은 학당에서 양신이 가능하죠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당에서 제가 호흡을 그럼 왜 권하겠어요 호흡하셔서 양신 만들으라고 권하시지 양신이 꼭 물질화 돼서 양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가 에너지를 먹으면 양신이 됩니다 단전 호흡을 꾸준히 해주시면 단전에다가 기운을 많이 모으시면 그만큼 뇌에 가서 모여요 근데 참나가 어디서 반응하느냐 상단전에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어디서 알아차립니까 여기서 알아차리죠 발바닥에서 알아차리고 그러신 분 계세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죠 여기가 사령탑이에요 상단전에서 알아차립니다 상단전에다 기운 대주려면 하단전에다 기운을 대주면 돼요 하단전에 나중에 태식까지 해가지고 기운을 대주면 상단전이 꽉 찹니다 전기로 꽉 찹니다 상단전 그 전기를 만난 상태를 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화로 자기 에너지체로 자기 정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체까지 확보된 정신 그걸 양신이라고 합니다 양신의 기본은 전기를 머금은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니라 전기신이 만나야 참나가 진정으로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물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화는 부수적인 거고 친한테 전기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를 개발해야만 그만큼 이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요 내가 경락을 연 만큼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고 단전이 배양된 만큼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그 몸뚱이 만들어 가지고 신선되고 싶어서 닦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몸뚱이는 계속 닦아 에너지 몸은 닦아가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기본 더 먼저 얻어야 할 거는 그 정신력이에요 그 참나의 복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정신이 전기를 머금은 만큼 여러분 육바람의 힘이 탁월해지고 보살도가 탁월해집니다 보살도랑 에너지 수령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역량 이상의 보살도를 하고 싶으니까 정신에다가 에너지를 때리는 거예요 음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양심 만들어 가지고 보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꼭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몸 안에 에너지체 다 만져보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남한테 안 보여줘서 그렇지 학당 안에서 에너지체 만든 분이 많아요 일일이 저분이다 저분이다 이게 저멘토다 얘기 안에서 그렇게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체가 밖으로 나오고 하기 전에 참나의 전기가 머금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양신의 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도 에너지체 부활체 얻으려면 이지보살 가세요 하는 게 이지보살 해가지고 에너지체가 완성되는 게 아닌데 왜 이지보살을 예로 듣느냐 이지보살이면 온전하게 참나가 각성되고 거기에 온전한 에너지가 붙어요 그래서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상단점에 그 구슬 만들 정도면 부활체 입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부활체 같은 에너지체를 더 배양하고 하는 거는 그 이후 더 계속 닦아 가야 돼요 근데 시작이 언제냐 용오비계를 나오는 여기 머리에 현주 생긴다고 하는 경제가 있어요 사리가 생긴다 현주가 생긴다 불교의 물질 사리 말고요 에너지 사리를 말하고 뭐 여러분 상단점에 구슬이 생겨요 그 구슬 만들려면 호흡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정신력이 있어야 육바람 일을 하건 뭘 하건 참나 상태로 깨어있건 훨씬 힘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어요 육바람 일 잘 하려고 하는 거지 몸 만들어 가지고 뭐 만져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쪽 전공자들은 몸을 더 개발해 가지고 그런 신선술을 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적인 현상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다만 그 방면으로 전공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에너지 배양해 가지고 육바람 일 잘하는 데 쓰셔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육바람 일을 닦는 힘이면 정기신 갖춘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육바람이 공부를 하더라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불선 중에 불교는 견성 도교는 양성 이 양성이요 이거예요 원래 뜻이 본성을 배양해서 물질화 시킬 것 신선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질화 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본성을 잘 배양해서 육바람 일의 본성 이니예지의 본성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게 목표겠죠 항상 목적을 그런 뜻으로도 풀 순 있습니다만 육바람 일 본성을 에너지를 주입해서 본성을 배양한다 하는 게 도교의 장점입니다 그걸로 못 만든다 하는 건 부수적이고 그 못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육바람 일 할 거 아니에요 육바람 일 잘하는데 이니예지 잘하는데 그 쓸라고 본성을 에너지로 배양한다 이렇게 봐야 도교의 본뜻이 맞고 유교는 그 이니예지의 본성 육바람 일의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다 설성 중용의 설성 지휘도 그러죠 인간이 가야 될 길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 따르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안에서 본성이 외치죠 사랑하라 배려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성실하라 이 외침 다 여러분 풀어줄 수 있나요 그 본성을 못 발현하는 거죠 설성이라는 게 이 본성대로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처리할 때도 내 안에서 본성이 외칠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하고 외칠 거 아닙니까 깨어있어라 인욕해라 육바람 일로 보면 인욕까지 넣어서 보면 육바람 일 하라 하고 외칠 텐데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못 들어주죠 우리 역량만큼 설성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다 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도 해주고 견성도 하고 하는 이유가 설성 잘 하려고요 결국은 본성 잘 따르려고요 매사에 매사에 내 본성에 여한 없이 할 수 있으면 성인이죠 여한이 많죠 우리는 지나고 보면 여한이 많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저렇게 행동하지 말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찜찜한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런 실력이 더 나아지면 우린 잘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무 집착해 있다 보면 못 가니까 과거 보고 찜찜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또 한 걸음 더 자명하게 내디딜 수 있으면 공부 잘하고 계신 거니까 힘내서 늘 기본은 지금도 수시로 몰라 하세요 몰라 아니라 뭐 이먹고 해도 좋고 뭐 기독교부는 아버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한테 내 그신 걱정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초롱초롱 깨어 있을 수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믿음이 믿음이나 기도가 선이에요 아버지 믿고 아버지 믿고 아버지한테 다 맡길 수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진실한 기도 그런 맡김의 기도가 그대로 선이에요 그게 둘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가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써놓은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뭐냐 제일 좋은 기도가 맡김의 기도입니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그 힘만큼 맡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불교에서 뭐냐 선이에요 선 선이 뭔데요 참나와 합일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 합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 냈잖아요 그러니까 병 못 고치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하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작아서 그렇다 믿음의 힘을 키워라 그럽니다 그럼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신 수양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못 된다 네 생각이 더 많으니까 네 생각이 탐진치가 더 흥하니까 뭐 될 일이 있냐 이거죠 기도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겠냐 깨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지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하나가 되면 빨리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갈라지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갈라진다는 게 뭐냐 내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저한테 유리한 것만 근데 하늘에서 볼 땐 어때요 제한테만 저걸 들어주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명한 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늘이 망설일 게 있나요 도와주지 하느님 저를 더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늘이 너만 지혜롭게 해 줄 수 없는데 이러실까요 말이라도 기특하다 하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 굴려고 하면 효자되는 법이 있습니다 효자, 효녀 되는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계속 엉뚱한 걸 빌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사이만 더 멀어집니다 해주고 차라리 말하지 말 거예요 말하고 나면 더 서운할 수 있죠 말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이만 더 멀어져요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가 이 머리는 공구머리 이런 게 아니라 눈치입니다 영적인 영적 지능 이거 눈치에요 눈치 형의사학적 세계화 수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눈치가 좋아야 돼요 무형인데 조짐을 느껴야 돼요 아버지 돈, 돈, 돈 하다가 찜찜하다 이런 좀 더 하면 뭐 맞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딱 와야죠 주무시다가 학교 다닐 때 좀 더 자면 내가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 이 느낌 없으세요? 분필이나 뭐가 날아올 것 같다 이 느낌 없으세요? 있잖아요 자면서도 사람이 깨어있다니까요 자면서도 알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 딱 떠보면 또 꾸미고 다시 꾸미고 정신 못 차리죠 그때 그래도 진짜 센 거 맞고 정신 차리죠 똑같아요 이게 보살도를 닦으면 눈치가 옵니다 이상하다 쎄하다 방 터지죠 그럼 불이 낮게 또 깨어가지고 빨리 육바라밀로 처리 안 하면 여기서도 눈치 없이 굴면 일이 걷잡을 수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무슨 신앙인들이나 할 소리 같은데 해보시면 그냥 신앙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자리랑 수작을 하면요 누구나 신앙이자 수행입니다 내 스스로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지만 자력의 입장에서 타력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자리거든요 또 빌어야 돼요 그 자리에다가 한편으로 빌면서 한편으로 자기가 닦으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철학이 꼭 또 정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정교적인 그걸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정교가 되고 정교가 사실은 철학에 기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한편으로는 신앙해야 되거든요 법신부를 신앙해야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요 법신부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어묘한 이치 아닙니까? 우주를 경향하는 법신부 자리에 대해서는 우린 경애하고 하느님하고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성을 내가 아니면 누가 드러내려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지혜 닦고 실천력 길러서 내가 드러내야 돼요 이 두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종교 건강한 철학입니다 두 가지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철학자들 보면 다 종교인입니다 소크라테스요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아테네를 지키라고 했다 아테네 영혼을 깨어나게 하라고 했다 그 명령에 나는 충실히 봉사했을 뿐이다 누구보다 종교인이에요 소크라테스 태계 율곡 이분들이요 다 하느님 모신 양반들이에요 태계 선생님 글에 잠심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으면 선조한테 바친 성악식도에 있는 글입니다 대월상제 하나님을 초월해서 대완 만날 수 있다 마음 가라앉히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거 선조한테 경풍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태계 본인 글은 아니었지만 태계가 명심했던 글이에요 주자 아마 주자 선생님 글일 텐데 다 그 상제 하나님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선비들 다 기독교 사도급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란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명령이 인위지 자라라고 했다 그게 다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공부 제대로 한 선비들 얘기입니다 이상한 소시오패스 선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조선사회처럼 고시 합격하려면 사서삼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온갖 소시오패스들이 공부 더 잘해요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학원가에서 조용히 계속 사서에 깊이 빠져들다가 도인이 돼가고 있고 조선시대 그랬어요 사서 공부하다가 진짜 선비들은 시골에 집 짓고 수행을 하고 엉터리들은 다 고시장에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합격해 가지고 벼슬길 나가고 집안도 좋고 하니까 막 부정행위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비 문화만 보지 마시고 그 중에 알짜 선비들은 뭐 했냐 늘 자기 지금 정신 차리고 공적용지 똑같습니다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랬어요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리는 자리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알아차리는 자리 계속 접속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이니에이지 하라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예절 지켜라 성실하라 그거 내 일상에서 구현한 만큼 내가 이 천리를 따르고 천명을 따르는 거다 그게 신앙이였 그게 신앙이자 수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가볍게 모으고 계신 게 자 수행 측면에서는 여러분 선정을 닦으시는 거고 깨어 계신 거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좀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뵙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하나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 부처님 그냥 석가모니 같은 개체 부처가 아니라 우주 대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이신 부처님죠 그 부처님 지금 바로 뵙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몰라만 하면 바로 부처님 만날 특권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예 어제 저녁 밤에 이걸 좀 읽어드렸어요 서장 서장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견성 콘서트라고 해서요 저는 노골적으로 불교계에 계속 이 초파를 던진 거죠 제가 공부한 거를 펼치려고 2004년부터 펼쳐보면서 또 정리가 되길래 유불선 합일에 이런 양심 철학을 좀 가르쳐 보고자 학당을 열어서 해봤지만 좀 더 이제 정리가 돼서 알리고 싶을 때 유튜브로 알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첫 시작이 견성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의 첫 강의가 신신명 가지고 했고 두 번째 제가 서장 가지고 있어요 견성 콘서트 두 번째니까 2011년에 촬영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왜 이렇게 서장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 서장이 대해종고스님이라는 분의 편지글 모음이고요 대해종고스님은 화두선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화두선을 제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선을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우리가 빨리 견성하는 법을 찾아보자 화두선을 지금 우리 초교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놓고 최상승선 제일 뛰어난 선 최고선 이런 뜻이에요 최고선에는 꼭 화두선이 최고선은 아니에요 그냥 최상승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달마대사가 와서 이걸 가르쳐줬다 이거죠 달마대사가 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그 당시 선을 각자대로 하고 있었는데 최상승선을 가르쳐줬다 곧장 참나로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참나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트만입니까 뭡니까 다 헛소리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 알아차림 이걸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이름에 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는 순수의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 찾고 볼 일이지 뭐 있네 없네 따지는 거는 정말 무용한 짓이죠 이 자리 찾으면 열반이 뭔지도 나오고 공이 뭔지도 나오고 불교의 모든 이론이 다 이해가 되고요 이 자리를 못 찾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유식학에서 일식, 이식 해서 10식, 9식, 8식 따져도 이 자리 찾아가면 거기는 이 자리는 무슨 이름도 붙지 않아요 이게 제일 근원이에요 여기에 작용들이에요 모든 식은 이 근원 이 근원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 대면 저를 보고 있는 자리죠 지금 이 순간 생생해요 그 자리가 없으면 저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리 서로 확인하자는 거고 자기가 확인한 그 자리를 자각하고 살아가자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선의 정신 선은 육바람일까지 또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는 건 아닌데 즉 이 자리가 육바람일의 근원이다 다 얘기해요 선사들도 그런데 여기에 육바람일 다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육바람일 닦으려면 제대로 구현시키려면 우리 에고의 이 마음 오온의 마음 오온의 마음을 생각감정 오감이죠 오온이라는 거 이 마음을 잘 써서 이거 나오게 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사들은 우리 안에 육바람일임이 들어 있다는 얘기만 해요 왜? 선불교에서는요 이 에고의 세계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참나 오직 참나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가 근데 참나가 결국 이 에고의 세계를 만들어야 이게 마음법 마음법이 지금 일체죠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이게 오직 마음이다 하는 거죠 유심 복공사상이 일체유심조사상입니다 마음법이 마음법은 뭘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고 예전에 초기 불교 경전에도 석가모니한테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가 육근이다 그랬어요 육근작용이다 즉 오온이죠 오온이 마음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빼고 감정 빼고 오감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참나만 남아있어요 알아차리는 자만 그렇죠 지금 수많은 걸 보고 계신 것 같죠 수많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오감 빼고 생각 빼고 감정 빼고 나면 알아차리는 자만 존재합니다 그게 참나예요 그걸 참나라고 또 이름 붙이면 이게 나라고요? 부처님이 무화를 주장했는데 하고 또 그런 그런 개 뼈 따구에 끌려가는 개가 이렇게 뼈 따구 던져주면 그냥 쫓아가죠 뭐냐면 판단을 못하고 바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알아차리는 자아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그 자리 찾으면 망고에 돌을 얻는 거고 이 자리 못 찾으면 무슨 뭐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전을 아무리 해도 예전에 덕산 선생님인가 금강경 금강경 박사라 금강경을 다 줄줄 했는데 시골길 가다가 그 아시죠 유명한 얘기 점심거리 좀 살려고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니까 점심을 가지고 장난친 거죠 원래 점심이 그냥 점 찍다 마음 심 이게 마음이 아니고 중간인한테 중심 하루에 중심 점 찍었다예요 점심 먹었다가 오늘 하루에 중심 내가 점 찍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심 좀 먹으려고 점심 거리를 달라니까 점심 가지고 장난친 거죠 노파가 고슴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경전의 달인이고 이 양반은 고슴 어?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과거의 마음에 점을 찍을래? 현재의 마음에 점을 찍을래? 미래의 마음에 점을 찍을래? 하니까 딱 막힌 거예요 아무리 경전을 검색해 봐도 신통한 답이 안 떠오르는 거죠 쾅 막혀 가지고 그때 경을 버리고 선으로 들어 선 공부를 해야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상성성은 곧장 우리 안에 참나 자리로 들어가게 해 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그 마음 그건 참나밖에 없습니다 말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말에 걸리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화두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게 조계종이 화두선이 대단한 선인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요 온 국민까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들이 다 헷갈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죠 왜 온 국민까지 얘기하느냐 선도 원래 대승사상에서 나온 건데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되는데 나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해지는 선을 닫고 있다 그런데 최상승선이라는 이 간판 때문에 포기도 못해요 우리가 최상승선인데 다른 선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 빠사나 좋지 않나요 그래도 최상승선인데 우리가 최상승선 그렇게 뛰어난 선이라는 것은 곧장 참나를 만나게 해 주기 때문에 최상승선이라고 하는데 참나를 아무도 못 만나면서 이 선이 최상승선이라는 그 아진만 갖고 있는 거죠 편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상승선은 간단합니다 곧장 참나를 못 만나면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뭐가 최상승선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오온작용을 통해서 참나를 결국은 오온작용을 통해 만나는 건데 왜냐하면 오온이 참나는 원래 광명이에요 오온이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오온이 결국 업을 지어야 돼요 어떤 업을 지어서 참나를 알아차릴 거냐는 거죠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나면 제일 좋겠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나는 게 최상승선이라는 그런데 최대 비용을 투자해서 이 효과를 얻으면 고생은 많이 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선은 최상승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참나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선이 뭐가 있느냐 오온을 가지고 어떤 태상 하나를 정해서 태상에 일념 집중을 하는 선이 지금 티벳 선도요 이런 방식이 있고 최상승선이 있습니다 일념 집중 방식은 뭘까요 이빠사나 선도 똑같아요 이빠사나 선은 심신에 일어난 작용에 일념으로 집중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림이 이미 집중이에요 팔정도 중에 알아차림은 선정에 분류되죠 알아차림하고 선정은 마음 집중 계열이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즉 아무튼 얕은 선정인가 깊은 선정인가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다 결국에는 일념 집중인데 그 집중이 이빠사나 같은 경우는 심신작용에 주문 수련하신 분들은 주문에 화두하는 분들은 화두에 그렇죠 사실 호흡하는 분들은 호흡 들고 나는 것에 이것도 이제 이빠사나에서 주로 하지만 또 호흡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또 뭐 있을까요 뭐 기도니 다 같아요 티벳 불교에서는요 불상 시각적인 대상도 집중 대상으로 삼습니다 눈앞에 불상을 그려요 부처님 모습에 집중해요 또 초기 불교 때부터 쓰던 방법에 눈앞에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색이라든가 뭔가 한 가지 점에 집중하는 방식도 있어요 뭔가 초기 불교 때도 부처님께서도 우물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한테는 또 이빠사나 방식이죠 손의 감각에 집중해라 청소하는 사람한테 청소하는 행위에 집중해라 아무튼 뭔가 하나에 집중시키죠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요 마음이 제잘 제잘 돼야 되는데 아르마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 몰입하다 보면 아르마리가 작동을 최대한 멈추게 됩니다 그때쯤에 아주 몰입됐을 때 참나가 등장해요 아르마리가 멈출수록 알아차림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 덜 느껴지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존재하는데도 지금도 저 볼 때 그 자리에서 보는데도 그 자리는 덜 느끼시고 뭘 보고 있다는 오감에 빠져 계시는 거죠 보고 있다 그 본 것에 대해서 내가 혼자 제잘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맞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각시키는 게 최상승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하면 최상승선이고요 한 가지 대상을 정해서 집중시킨 다음에 들어가면 최상승선이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상을 안 정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최상승선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거에 집중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참나를 보는 방식이 있고 곧장 참나를 마음을 참나로 돌려버리면 되죠 그게 최상승선입니다 원래 꼭 화두선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화두를 안 쓴단 말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진지한 대화 속에서 최상승선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세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번역이 필요해요 중국말을 읽어놓고 그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부처가 뭡니까? 당장 버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양반은 깨달아요 부처라는 말을 하지 말이에요 부처를 추구하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라는 부처를 추구했던 생각이 딱 순간 멈추겠죠 부처를 똥막대기라고 더러운 물건이라고 버리라고 하니까 부처가 뭡니까? 더러운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뭔 말인지 알아요 부처가 뭡니까? 더러운 소리 하지 마 떼묻히지 마 네 순수한 마음에다가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순간 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부처가 아니게 되고 우주의 변방에서 엄청난 결핍감에 쌓여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변방을 돌고 있는 곧장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 오온작용이에요 부처가 되고 싶다는 건 오온작용이에요 그냥 탐진치예요 부처가 되고 싶다 탐욕 왜 나는 안 될까 분노 근데 왜 안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본적으로 어리석음 때문에 근데 탐진치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미 부처죠 그냥 간단해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어떤 말에 방편이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죠 똥막대기라든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스님은 때리기도 하고 부처를 묻는 제자를 폭행해 가지고 깨운하게 만들어요 선생님한테 막 막고 있으면 정신이 하얘지지 않겠어요? 그거야 라고 하는 지금 그 상태야 뇌를 쓰지 마 판단을 하지 마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제일 문제가 생각이에요 감정 오감도 놔두시고요 바로 생각으로 들어가서 생각만 딱 멈추시면 판단 중지 모든 최상승선의 핵심은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만 멈추면 바로 들어가요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자 오감을 멈추실 수 있나요 여러분? 멈출 수도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 한참 공들여야 돼요 소리 다 죽이고 색깔 눈 감고 소리 죽이고 이런 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런 식 선 그런 죽은 사람 될래요? 하는 겁니다 대예수님이 화두선을 주장했던 것은 최상승선으로 주장한 거고 그거는 뭘 의도한 거예요? 일상에서 바쁜 와중에 명상을 몇 시간 해서 참날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돌이켜서 바로 만나게 하는 비법으로써 제시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왜 죽은 선을 하고 있냐 최상승선이 아니라 이런 대상으로써 화두를 쓰고 있어요 화두를 붙잡고 용맹정진을 하네 뭐하네 하면서 선빵에서 계속 앉아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뭉치게 해야 된다고 화두에 대한 의심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이렇게 다 끌어 모아서 덩어리가 돼서도 또 그걸 덩어리를 만들어서 더 밀고 나가면 언젠가 우린 깨닫게 된다 최상승선은 있다는 논리를 펴면 꽝입니다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요 최상승선은 그림 방금 깨어나셨죠? 의도된 겁니다 뻥이에요 아무튼 방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방금 아무 판단 못 하시고 말짱하게 했었죠 정신이 그때가 깨어있음이에요 참나 자리에요 그게 참나인지 아니 따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판단 중지면 참나요 이거를 이 짓을 스승이랑 제자 간에 계속 하면요 빠르면 뭐 며칠 안 해도 터지고 바로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둔팅이도 이게 같이 몇 년 지내다 오면 뭐 알겠죠 감을 아 이거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글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이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깨어나게 했다고요 소통을 통해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고승들이 사라지니까 당나라 이후 송나라 때 오니까 고승들은 많이 사라지고 글만 남은 거예요 어떤 문답이 오고 갔는지 그 문답을 이용해서 수련을 하려니까 화두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애초에 화두선은 이런 방편을 이용하더라도 선문답이라고 하는 살아서 소통했던 그 선문답을 이미 죽여 놓은 거죠 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이 화두에 또 집중하게 시키면 몰입하다 보면 사람은 견성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계속 몰입해 들어가면 견성해요 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몰입하다 보면 왜 견성하냐면요 공식은 간단해요 제가 예전부터 드린 말인데 요즘 좀 덜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애고가 할 말이 없을 때 견성합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유튜브에 떠들었다 애고가 할 말이 없어지면 견성해요 더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존재하죠 그게 참나요 빨리 그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판단 중지로 빨리 들어가면 바로 견성해요 이 공식만 알아내시면 뭘 해도 최상승선이에요 때려도 최상승선이고 소리를 질러도 최상승선이고 똥박대기도 최상승선이고 뭐 삼서근도 최상승선이고 뜰앞의 잣나무도 최상승선이에요 이 공식을 모르면 뜰앞의 잣나무에 집중을 시작하면 이게 돼 버려요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 나와요 이것도 견성은 해요 오래 하다 보면 죽을둥 살둥 하면서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몰입이 되면 왜 몰입이 되다 보면 오온이 판단 중지 상태에 빠지니까 뭐든지 몰입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아이들 게임만 해도 몰입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흘러요 그 흐를 때가 참나 상태에요 근데 일반인은 몰라요 흐르다가 나오면 참나랑 만났다가 헤어진 건데도 사실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사실 일반인들도 계속 참나랑 만나요 여러분 진짜 죽겠을 때 참나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면에 진짜 힘들 때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오죠 한 생각도 괴로울 때 한 생각도 일으키면 괴로울 때 참나 상태에요 그 참나에 사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으로 최악의 순간에 가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죽을 때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차 사고 날 때도 여러분 깨어납니다 슬로우로 보이죠 사고가 나는데 지금 내가 중래에 사는데도 남일처럼 보입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더니 자연해요 이게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렇게 호르몬이 터져버리면 깨어나버려요 왜?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애고가 할 말이 없이 뭔가 이 상황에서 처연해져 버리면 깨어있다는 그건 참나가 주는 축복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여러 호르몬 작용이지만 근원에서는 참나가 작동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아시면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 화두선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 왜 잘못하는지 아느냐 화두선 어디 배우러 가보세요 화두 잡는 법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 주고 그거를 그러면 이거 하면 바로 견성 되나요? 하면 욕먹으실 거예요 딱 벌써 한 10년차 20년차들이 와서 야 내 밑으로 어디 내가 지금 아직 20년을 해서 지금 견성을 못했는데 건방지게 딱 이런 마음입니다 스님부터 나도 못했는데 너가 지금 실상해 왜? 왜 이걸 아느냐 아니 그 수많은 고승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화두선 해가지고 견성한 사람 못 봤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불교신문 조금만 뒤져보시면 숱해요 아직 아주 못 봤다는 분도 계시고 아 나는 몇 명은 봤다 그러면 전국에 그 수많은 스님과 신자들이 다 화두선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뭐 한 거니라고 심각하게 분심을 가져야 돼 이 분심 화두선의 성공의 이 3요소죠 분심 정말 분발해야 돼요 오늘의 나를 벗어나려는 강력한 분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엉터리 설명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정확한 설명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발하시고 큰 의심 왜 의심이냐 화두선에서는 의심이 중요해요 왜? 반조선에서 다 의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두선에서만 그래요 왜 그러냐 반조선은 원래 큰 의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돌이키면 할 말만 없어지면 바로 견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화두라는 방편은 살짝 다르죠 방편은 방편이에요 그런데 최상승선으로써 쓰는 거예요 이 방편 방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수작하는 게 다 이 현상계 작용인데 어떻게 방편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만 곧장 가는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차이가 있어요 이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곧장 가는 방식은 화두라는 방편을 들 때 화두가 보통 의문의 형태죠 이걸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공적인 안건 공적인 퀴즈란 뜻이에요 공적인 퀴즈 퀴즈예요 질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개가 불성이 당연히 있을 건데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조주 스님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조주 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지금 이거 궁금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왜 조주 스님은 이 서장에서도 계속 그 화두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 없다고 했는가 할 말이 없으시죠 답을 내보세요 근데 머리를 쓰지 말고 답을 내보세요 판단 중지하면서 답을 내보세요 궁금해 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런데 머리는 쓰지 마세요 이 의심이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궁금함이 그런데 머리를 못 쓰게 하니까 깨어나버려요 곧장 깨어나버려요 화두를 잡는 순간 깨어나버려요 왜 그랬는고 하고 진지하게 집중하면 깨어나버려요 지금 이 순간 머리가 텅 비지 않아요? 할 말이 없죠 몰라 상태에 들어가요 사실은 더 쉬운 법이 몰라예요 그냥 몰라하면 바로 몰라지니까 근데 몰라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으로 의심을 활용하는 게 화두예요 아미타블만 여러분 아미타불 해도 정확히 나무아미타불에 모든 걸 맡겨버려도 여러분 바로 깨어납니다 방편은 다양해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버립니다 하면 깨어나요 이거는 순복이나 믿음을 통한 최상승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방법인데 최상승선이 있고 같은 방편 같아 보이는데 아닌 게 있어요 즉 나무아미타불에 집중을 하려고 수련을 하고 있으면 최상승선은 아니에요 일단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집중이 목표잖아요 그럼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화두에 대한 의심을 하나로 모아서 뭉치게 하겠다가 목표면 최상승선은 아니에요 이해 되세요? 그냥 왜 그랬을까 해서 머리가 텅 비어지고 판단 중지가 되면 최상승선이에요 뭉치겠다 뭐 의심이 덩어리가 되게 만들겠다 용맹정진을 하겠다 속히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판단 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중국무술이 그럽니다 중국무술 가서 배워도요 여러분 가서 배워도 똑같은 동작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거랑 거기서 이 신법을 전수 받은 제자는 똑같은 동작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속이 달라요 같이 배운 것 같아도 속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똑같이 화두 잡으라고 해도 화두 잡고 한 10년 정도 잡으면 이게 뭉치겠지 하고 접근하면 땡이죠 최상승선은 아닙니다 딱 같은 화두를 줄 때 잡으면서 곧장 판단 중지에 들어가라 하면 잡는 순간 견성이에요 신법이 다르죠 그걸 신법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주고받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못 배우고 주문을 받으면요 고생만 엄청합니다 그 주문에 집중하느라고 내 어떤 마음으로 주문을 왜 해야 될지 그걸 하나 안 가르쳐주면 꽝이에요 책에 아무리 멋지게 써 있어도 신법이 안 특별한 노하우가 따로 이렇게 전수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전심수라 그래요 말로 전달해준다 직접 보고 구전심수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 필링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글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느낌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한다는 건 직접 보고 전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필링을 딱 다운받으면 끝나요 복사하면 끝나요 이해 되시죠? 그런 식으로 안 배우고 그냥 화두만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불려야 될지 그냥 무술 배울 때 이렇게 쳐 해서 그렇게만 쳐서는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쳐가 있다고요 호흡을 어떻게 하면서 쳐? 전혀 달라요 그럼 효과가 달라져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견성자가 안 나오는 거는 너무 마구잡이 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화두선이 최상승선인데 너무 하급으로 화두선을 활용하고 있다 집중의 대상으로 화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두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몰입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참나는요 어우 저 이제 의심 조금 모으고 있어요 이제 덩어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 이러면 이거 땡 그러니까 순수 화두선이 나온 목표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화두선이 활용되고 그래도 또 되긴 돼요 뭐든지 1년만 몰입하면 참나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리는 길이고 자기가 얻은 게 참나인지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즉 몰입이 잘 이루어져도 여러분 게임 몰입 잘한다고 참나 각성했다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볼 땐 참나를 각성하는 건데도 그게 참나인지 이해하는데 또 한참 걸려요 왜? 지금 대상에 대한 몰입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상승선은 곧장 그 자리 생각감정호감을 일으키는 그 자리로 곧장 들어가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딱 보고 알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화두 중에 제일 좋은 화두가 이목고입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가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이런 선호록에 보면 이 오온을 끌고 다니는 다시 번역하면요 이 마음과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놈은 뭐야 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이목고 이건 뭐야 내 모든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이건 뭐야 이 자리는 뭐야 하고 하면 궁금하죠 그 자리에 집중하고 싶죠 그런데 생각으로는 그 자리 갈 수 없죠 생각은 멈추세요 머리를 쓰지 말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의문만 있고 판단은 중지된 상태 궁금하니까 답답한 것 같지만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답답함 같은 게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시원해져요 그럼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생각감정 오감 중에 감정이랑 오감을 건드리지 말고요 생각만 곧장 의심을 통해서 이건 왜 그러지 왜 이렇지 라고 고민하게 만들면서 판단 중지에 빠트려 버립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그걸 머리로 찾으면 안 돼요 벌써 막 잣나무 몇 개 지나가고 뭔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이래서 멋진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 답만 풀면 도를 얻을 텐데 이런 왕상 싹 날려 버려야 돼요 궁금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그 어떤 하도여도 좋습니다 궁금하되 머리는 쓰지 않고 궁금해하게 연습을 하시면 사실 그 상태가 참나상입니다 그게 이거 쳤을 때 상태랑 똑같은 거고 그냥 나중에 보면 아 그럴 필요도 없구나 그냥 몰라 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신결에 오직 모를 뿐이면 바로 견성이다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모른다는 건 판단 중지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아 나 그것에 대해서는 몰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중에 나는 모르는 편이야 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 지금 분별이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자체를 난 몰라 하고 무심한 거를 지금 판단 중지라고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러면 감정이건 오감이건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돼버려요 생각이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참나가 나타나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화두선을 뭐 세계화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 일이 있어요 화두선을 정말 세계화할 수 있으면요 외국 제자들마저도 모아놓고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 찾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선사들 하는 짓이 뭡니까 선문답을 던져요 그것도 당나라 때 선문답을 던져요 지금 살아있는 선문답도 못 던져요 이 물건 가지고 바로 선문답을 못 던지고 저기 죽은 물건 들고 와서 던져요 벌써 과거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무슨 자유로운 선정신이 지금 이 순간 참나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참나를 바로 한번 자극해 줘야 되는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걸 들고 와요 그럼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화두가 지금 이 시대에 도움이 잘 안 되냐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뭔지 그러니까 그걸 던지면 바로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궁금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일단 설명부터 들어야 돼요 그게 뭔 얘기에요? 잣나무가 왜 뜰 앞에 있는지부터 좀 정황을 얘기해 주셔야 내가 모르고 왜 궁금해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가 않아요 지금 화두선보다는 바로 몰라들어가는 게 더 쉬운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시대가 흘러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붙잡고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거냐 아마 템플스테이 하면 내가 왜 이 화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2박 3일간 고민하다가 다른 고민을 못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나오시고 잠시 내가 세상을 잊었구나 이 황당한 고민하다가 이거는 피서 가서 다른 장르의 고생을 하고 오면 현실의 고생이 갑자기 달콤 살만해지는 것처럼 피서 가서 아주 죽을 듯 고생하다 오죠 다른 장르의 고생을 하니까 갑자기 평소에 하던 고생이 할만해져요 새로워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화두는 잡으면 바로 머리가 청량해지는 건데 사실은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달콤한 게 없습니다 머리를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이에요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몰라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거를 10년 20년 해서 들어가겠다는 발상이 벌써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완전히 화두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바로 참나 만나면 끝나죠 근데 집을 지어요 오메이려니 동정이려니 막 해가지고요 거기에 또 단계를 만듭니다 다 부지럼 다 애고작용이에요 시간도 안 걸려야 최상승선인데 무슨 거기 동정이려 뭐가 붙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묘한 점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심이 덩어리가 안 된다고요 덩어리가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화두는 듣는 순간 판단 중지에 빠져야 화두라는 거예요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의심이 덩어리가 되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저절로 자는 중에도 깨어나게 돼요 이 얘기랑 저절로 자려고 수행을 하고 자는데도 깨어 있으려고 수행하고 또 뭐 어떤 단계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면 이미 그거는 시간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행에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이미 받아들였죠 수행을 하수처럼 하고 있다 고수가 하는 수행 그렇게 하면 진짜 몇 십 년 걸리고 이번 생에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가 딱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못 빠져나와요 함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센 말도 드리는 건 안타까워서 아미타불 해서 그냥 깨어나면 아미타불이 최상승선이고 이목고에서 바로 그 자리가 직시되면 이목고가 최상승선 이목고에 있는데 직시가 안 된다 그럼 꽝이에요 그냥 대화 실패예요 대화는요 소통 안 되면 실패예요 그냥 실패예요 참나와 소통 실패예요 선문답은 참나와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소통 실패예요 그런데 일반인은 그렇게 그러면 최상승선이면 바로 돼야 되는데 저는 바로 안 되던데요 그거는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뿐이지 최상승선은 곧장 바로 가게 하는 법은 맞아요 그래서 육조선사도 화두를 쓴 건 아지만 최상승선을 지도했기 때문에 육조선사가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했나요 사람에게 돈점이 있다 법에는 빠르고 더디고가 없는데 사람한테 그게 있다 최상승선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한테 가면 소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최상승선을 똑같이 닦아는데 왜 나는 단박에 깨어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뿐이지 선은 최상승선이에요 그런데 이 선들은 뭐가 문제냐 애초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선은 애초에 몰입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뭔가 좀 다르죠? 곧장 돌이키면 바로 거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최상승선 이것도 어차피 몰입을 해야 되고 보면 어차피 몰입이고 일념집중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좀 뭔가 맛이 다르죠 그 맛이 다른 선을 최상승선이라고 하고 인도에도 있어요 티벳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있어요 예전에는 서양에도 있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 판단중지하면 바로 들어가는 걸 왜 몰라요 문화권마다 자기대로 다 써요 십자가의 성이완이라는 카톨릭 목상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먼지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쓰러내요 그 양반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나는 다 무시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곧장 하느님을 만나버려요 이해 되세요? 묵상이 그래서 이 카톨릭에도 있습니다 묵상이 이 방식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집중하는 방식 관상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느님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진입해요 그건 최상승선은 아니죠 그런데 곧장 진입하는 법조를 이기한다고요 카톨릭 묵상의 대가들도 무지의 구름 보면요 곧장 무지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하느님 만난다는 주장을 해요 다 똑같죠 그때 똑같이 설명해요 너가 그동안 봤던 하느님에 대한 환시나 뭔가 게시 같은 거 다 무지의 구름에 던져 버려라 그건 네가 만든 거다 일체를 던져 버려라 하면 바로 하느님을 만난다 똑같죠? 무지의 구름 똑같아요 다 최상승선이에요 티베드에 가면 족첸이라는 방법도 있고 대원만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마하무드라라는 얘기죠 번역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거기에는 이것도 나와요 명상하지 마라도 있어요 명상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곧장 모른다 해야 돼요 우주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견성선이에요 똑같아요 힌두교 가면 저 마하루시나 이런 양반들 하는 선 요가 지혜요가라고 하는 거 그게 최상승선이에요 곧장 들어갑니다 모든 걸 부정해 버려요 다 아니다 하고 존재하면 그리고 그 마하루시도 화두가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만 품고 있으면 곧장 만난다 방금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일으킨 나는 누구지 하고 들여다보면 끝나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돌이켜보면 그 자리거든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방법은 다양하겠죠 근데 다 최상승선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나 해 보세요 나 나 방금 나라고 말한 그 자리 있죠 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하세요 나라고 말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자리에 존재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냥 불호 생각을 일으켜 보셔도 그 자리입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이에요 그 존재감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자리에 존재하세요 그 자리에 존재하세요 머물러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또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로 돌아가세요 절 보시죠 어려운가요 이어지지 않는데 이어지지 않는데요 란 그 말 하지 마세요 모른다 하세요 그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이러고 노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판단 중지로 놀다 보면 이게 뭉쳐서 여러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잘못 수행하는 분들은 뭉치려고 먼저 덤벼요 뭉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화두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딱 멀쩡하게 눈 부릅뜨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이 순간에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눈 부릅뜨고 딱 정신 차리고 존재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신기하죠 이게 문화 종교 다 초월해서 별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왜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딱 그렇게 살아요 눈 부릅뜨고 정신 딱 챙겨서 한마디 말도 못 하겠는데요 힘들어서 이렇게 충전했다고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명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힘드시면 자동으로 명상이 일어나요 그때 파악하셔야 되는데 또 살만해지면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이거 일반인이 그냥 알고 쓰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원시인들도 다 알고 썼을 거예요 사냥하다 여러분 딱 호랑이 만나면 뭘 하겠어요 한 생각도 지금 괴롭죠 뭔 생각을 해도 괴롭죠 도망갈 길이 오면 돼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선이에요 자신의 진짜 본래 모습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속해서 자신이 가장하고 있는 모습들만 만나요 진짜 본모습을 안 만나요 사람들은 만나게 도와주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본모습이에요 이게 본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하면 뭔가 그럴싸하죠 내가 면목이 없다 하는 게 낯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낯 여러분의 본낯 민낯이라고 그러죠 민낯을 바로 봐라 그럼 한 생각만 일어나도 이미 훼손된 거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나를 바로 만나보시면 그 자리에요 일단 이 자리를 알고 자꾸 친해지시면 자동으로 뭉쳐서 자동으로 여러분 삶을 그 자리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뭉치기를 바라고 만나면 안 돼요 꽝이에요 그럼 못 만나요 엉터리를 만나요 자기가 만든 상을 만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비슷한 거 같은데 앞뒤 바꿔놓으면 다른 게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게 화두선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어떤 방편을 살짝 다르게 쓰느냐 다른 최상승선이랑 다르게 쓰는 건 의심이라는 방편을 쓰는 것 뿐이에요 의심 아무튼 그런 방식이 있다 화두도 분명히 어떤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쓰는데 화두를 통해서도 최상승선을 닦을 수 있다 원 창시자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화두선을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은 화두에 몰입을 지금은 화두에 대한 몰입도 그것도 하나의 길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 화두 하나만 다른 건 다 잡념을 버리시고 화두 하나에 대한 순수하게 계속 궁금해 해 보세요 방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방편으로 화두에 대한 계속 왜 그럴까 다른 생각 못 하고 그것만 의심하게 되면 판단 중지에 차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분들은 보통 몰입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참나를 만나는지 몰라요 화두만 계속 몰입하고 계신 거예요 화두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져서 화두만 붙잡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할 말이 없을 때 있죠 그때 그 화두를 알아차리는 자를 느껴보세요 화두도 몰라하시고 자기 본래 모습을 만나요 이런 설명도 해 드려야 되는 게 여러 길이 있으니까 좀 돌아가는 길에서는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바로 가고 싶으신 분은 화두 드는 순간 판단 중지에 바로 빠지시면 돼요 머리가 말짱해지면 돼요 몰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몰라 이해하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다 아니 뜰 앞에 잣나무가 방편이 될 수 있다면 화두도 방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상승선이 되는데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뜰 앞 잣나무에 몰입해서 눈앞에 막 잣나무를 그려요 눈 감고도 그 정도 되면 사실 견성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몰입력이면 이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누군지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줄어들고 일념이 이루어지면 판단 중지가 자동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때 한 생각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대상마저도 놔버리면 견성 이렇게 가셔도 좋고 저렇게 가셔도 좋은데 어떻게든 가야 답이 나오지 참나를 몰라버려요 이 방법대로 지금 많이 하시는데 왜 참나를 모르냐 계속 대상을 안 놀려고 그래요 화두가 막 꿈속에서 있어야 되네 어디 도서 있어야 되네 하면서 대상을 못 놔요 대상을 어느 정도 몰입해서 판단 중지가 이루어지면 대상은 놔야 돼요 놔버리면 깨어나요 그것도 이해하시겠죠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이해하면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원리 설명을 안 해주고 믿으라고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분심도 안 생겨요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나면요 여러분 아마 빠짐꼬로 돈 버는 법 원리를 듣고 나면 아마 분심이 생길 거예요 누구는 막 돈을 그냥 쓰러 가고 있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그쵸 이 큰돈 버는 법 원리를 아무튼 듣고 나면 믿음이 갈만한 원리를 듣고 나면 알아서 분심이 생겨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환탄하게 되고 큰 발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리 설명이 도망이면요 안 믿겨요 저걸로 돈을 번다고 분심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너는 믿음이 없냐 왜 분심이 없냐 왜 의심을 하지 않는가 의문도 안 내는 거를 믿음도 못 주면서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질문도 현실적인 질문 지금 이 순간 들어도 궁금해할 만한 질문 즉 이목걸 좀 풀어주세요 지금 그 한 생각 일어나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딘가 방금 여러분 그 화두에 대해서 의심한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랑 똑같아요 아까 한 생각 일으켜 봤죠 생각 일어나기 전으로 존재해 봤죠 생각 일으켜 봤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날 낳기 전이라는 거 부모 미생전하면 막 전생의 관심이 전생을 말하나 그러면 이미 땡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 모습 이 오온작용 이전에 나는 뭔가 이거예요 지금 지금 부모가 낳아준 너 부모가 낳아준 너 그 너의 본래 모습 뭐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장 하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한 구절도 못 읽어 드렸네요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항상 왕래한 언장이란 분에게 답한 글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제자가 사대부들이에요 사대부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불경도 다 외고 있어요 웬만한 질문 던지면 불경으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두를 쓴 거예요 이건 다 못 할 거다 조주가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주가 무 없다 그랬다 이것만 참고해라 이건 다 못 할 거다 경전에 답이 없잖아요 어?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는 왜 없다 그랬지? 왜? 궁금하잖아요 4대 지식인들도 궁금해할 만한 퀴즈는 화두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문답 퀴즈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문답 퀴즈를 던져서 궁금해하게 만들면서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방편으로 쓴 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해봐라 연구해봐라 청컨대 부질없는 아르마리의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없다 불성이 없다 라고 한 그 묻자 위에다가 돌려서 시험삼아 헤아려 보십시오 없다 왜 없다고 했는 거 호련히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거 판단이 끊어지는 곳이 있으면 이게 한 생각을 탑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탑하게 되면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앉아서 나 한 생각 일으켜봤다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봤다 해보면 그게 한 생각을 탑화한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리로 툭 들어가면 한 생각을 탑화하면 문득 이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하는 자리다 지금 시공을 초월한 자리다 한 생각 이전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사실은 선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멈추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생각만 탑화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 왜 조주에 무자를 많이 쓰냐면요 이 무가 주는 몰라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무 걔한테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이게 길죠 그런데 사실은 화두를 품을 때는 말 머리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무 그래요 무 없다 왜 없는 거 하면 이 없음이라는 것이 잡념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화두 중에 무 자 화두를 많이 권하는 거예요 몰라랑 비슷한 거예요 무 하면 바로 판단 중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한자로 무 하면 없다는데 뭘 할 말이 있으세요? 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면 생각을 타파하신 거예요 넘어가신 거예요 자꾸 생각을 초월하셔야 돼요 타파한다는 건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을 초월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시면 생각이 말짱하고 정신이 말짱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 있죠 그 자리를 자꾸 체험하세요 거기가 참나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체험하다 보면 그 자리가 들어가는 게 습관화 되겠죠 그걸 뭉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뭉칠 생각부터 하시면 꽝이에요 그거는 이미 오랜 시간 수련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최상근선이 아닙니다 천만 가지 의심이 모두 한 가지 의심이다 이거 몰라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온갖 의심이요 참나 몰라서 의심하는 거니까 다만 의심 하나다 화두 위에서 한번 그 의심을 깨버리면 천만 가지 의심이 다 풀릴 거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죠 이건 뭔가 이건 뭔가 하는 화두가 제일 좋아요 무자 화두는 무자의 효용이 좋은 거고 이건 뭔가 하는 게 제일 그 의미까지 정확하죠 이건 뭔가 자 고인의 공안을요 일상에서 늘 일으키고 다니면요 자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째 화두를 들 때 절대 알아맞추려고 하지 마라 답을 알아맞추려고 하지 마라 머리쓰지 마라 아르마리로 헤아리지 마라 머리쓰지 마라 그냥 궁금해만 하라 다만 마음이 시끄럽거든 마음이 막 혼잡하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요동하고 있으면 감정이나 오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만 잡습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 판단 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노력하지도 말아야 돼요 판단 중지 하려는 노력이 또 판단 중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 하고 그냥 탁 나버리시던가 바로 아니면 궁금해 하시면 돼요 왜 뭐라고 했는 거 하고 궁금해 하는 중에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만 끊어지면 여러분 참나라는 거예요 감정 오감은 그대로 두고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판단 중지에 빠져버리시면 감정이니 오감이니는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관심을 받아야 작동하는데 관심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있든지 말든지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곧장 참나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묻자만 꿰뚫으면 부처님 말씀 조사 말씀이 다 그 한 가지라는 걸 알 것이다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안 읽어드린 데를 좀 위주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제 많이 읽어드렸군요 왜 개는 불성이 없는 거 뭐 하는 그 화두만 들면서 이런 자 잡념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감정이 감정의 티끌을 벗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차별이니 불법이니 또 현상계니 불법이니 또 따지지 마라 그냥 화두만 의심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최상승선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냥 의심하면 최상승선 그러면 곧장 참나를 만나요 감이 안 오시면 일단 또 방편으로 화두에 대한 몰입을 통해 견성하는 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화두에 대한 몰입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막 오래 걸려요 용맹정진을 해라 모든 것을 던져라 하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해서 몰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 방법을 유도한다고요 이 방법도 방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화두선을 사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화두를 원창시자는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두선이 아예 잘못된 방법이란 건 아니고 돌아가는 법이다 몰입 4단계까지 들어가서 견성하는 법은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한 집중은 몰입 4단계로 설명이 다 돼요 제가 그래서 썼잖아요 대상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몰입 4단계 그런데 이거는 곧장 나에 대한 몰입이에요 나 자신의 곧장 몰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또 몰입 단계는 있습니다만 곧장 나로 들어간다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곧장 참나를 바로 만나요 참나에 대한 몰입도가 높건 낮건 그냥 참나를 바로 만나요 그 자체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바로 참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4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몰입이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참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잡념 속에 만나건 속이 시끄러운 중에 만나건 참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구름 사이로 살짝 보인 태양이건 구름 없는 태양이건 태양을 봤다는 건 중요하죠 똑같은 태양이죠 사실 구름 벗겨봤자 그러니까 감정이니 뭐 다 여동해도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참나를 봐버리면 그거 중요하다 사실은 생각이 다 안 끊어지고 생각이 있는 중에 참나를 봐도 그건 구름 사이로 본 태양도 태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늘 참나를 이제 그러니까 이 판단중지를 통해서만 참나를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그렇게 참나를 못 보다가 볼라니까 판단중지법을 쓰는 거지 나중에는요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중에도 참나를 다 자각할 수 있어요 참나는 원래 있는 거니까 자 이해되시죠? 이제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 어디 갔다는 생각 안 할 지금 여기 화난 거 보면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빛이 여기까지 방안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태양을 내가 안 봤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 지경까지 가세요 나중에는 그냥 내가 웃고 떠들면 참나 있는 거지 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될 때까지 가야 확철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확철되어는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참나는 만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 이게 최상승선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현상계에서 쓰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몰입의 단계라는 것도 있고 따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르냐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묘미입니다 만나서 더 친해지고 더 소통이 되고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 곧장 만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 이 방법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절대 최상승선의 의미로 화두를 썼다는 게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깨달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생각을 가지고 깨달이려고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 또한 다 차별일 뿐입니다 분별일 뿐입니다 한두 군데만 더 볼게요 어제 꽤 많이 읽어드렸구나 어제 웬만한 거 다 읽어드렸 아무튼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두를 잡을 때 절대로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 화두를 내가 잡고 있으면 언젠가 깨달음이 오겠지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잡는 순간 그냥 아르마리를 놔버리십시오 만약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면 그건 장애일 뿐입니다 단지 화두를 잡다가 문득 잡은 자리에서 생각이 끊어지면 그 자리가 집에 돌아와서 쉬는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그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화두를 딱 왜 그러지? 할 때 궁금함 때문에 생각이 딱 끊어지면 왜 그러지? 하는데 머리를 안 쓰고 있으면 궁금하기만 하면 그게 참나 상태입니다 특이한 법이죠 여러 최상선선 중에 화두들은 특이한 법이에요 의심, 궁금함을 이용해서 몰라에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알고 쓰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몰라도 좋고요 힘드실 때 이건 뭐냐 하고 계시면 그냥 참나랑 바로 만나서 할 말이 서로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을 하고 떠들어도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참나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법에 돈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걸 소화한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단 이 법은 곧장 이 제대로만 적용하면 바로 참나를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100% 참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자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최상선 마저도 소화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그거랑 이 방법 애초에 시간을 몰입의 단계를 높여 가면서 접근하는 시간을 애초에 전제하고 접근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아시겠죠? 차이를 고르시오 헷갈리시면 아는데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 이상 화두니 뭐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빠사나 이런 거 하실 수가 없어요 현상계에서 여러분 이빠사나 이렇게 집에서 노는 분이나 할 수 있지 지금 이 짓을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발 이렇게 다니고 즉 일상에서 벗어나서 따로 시간을 청해서 하는 수행이죠 그것도 몰입이 돼야 뭐가 이루어지죠 그런 게 아니에요 최상선은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남하고 싸우는 중에 이 먹고 하면 갑자기 싸우다가도 이 사람이 사라지고 이 먹고 그 마음으로 다시 선의 마음으로 또 문제를 풀어가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 그냥 화두를 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두를 드는 순간 참나를 만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만남 만남을 소중히 하다 보면 별일도 다 일어난다 시간을 전제하지 마세요 만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바로 만날 수 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게 돼 있다 기독교식으로 하느님을 자꾸 만나면 내 인격은 변하는 거죠 하느님 만날 방법을 찾아야지 바로 만날 수 있다는데 왜 다른 걸 생각하세요? 바로 하느님 만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귀한 거죠 바로 내 안에 불성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이 방법을 지도해 드렸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도 오메이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세요 원 푸셔야죠 오메이려로 오메이려로 돌아 돌아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참나를 만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찾아낸 건 위대한 자산입니다 영적 자산입니다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본 만화를 보는 데도 나왔다니까요 일본 만화를 보는데 고민해야 어떤 주인공한테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 때는 자신이 나무가 된다고 상상하라고 여러분이 자연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존재하시는 말도 하시면 안 되죠 자연물이 무슨 말을 해요 돌멩이나 나무가 돼 보세요 지금 참나 상태 그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온다고 하셨어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런 얘기가 만화책에서도 알면 다 돕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도예요 이거 원리를 알고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살다가 힘들어서요 터득한 거예요 잠깐 돌멩이 되어 보기 돌멩이가 지금 말하시면 안 되죠 그게 참나 상태예요 가장 순수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사실 시끄럽게 인간이 만들어 온 인위적인 것을 한번 내려놓고 자연의 본 모습 돌아가기 이게 화두선이나 모든 최상선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방법도 결국은 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대상에 오랜 시간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나면 또 똑같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쓰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거 쓰면 돼요 꼭 최상선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빠사나도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현실에 제가 봐서는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 찰나찰나 마음을 써서 뭔가 선택해야 되고 고민할 일이 많은 이 상황에 혼자 다른 자연, 나는 자연이다 찍으실 거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선 그런 용도로 나온 선이에요 애초에 송나라 때 이 안에 나와요 고요한데 찾지 마시라 시끄러운 데서 수행해야 진짜 수행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건 예전에 제가 견성 콘서트에서 읽어드렸어요 그 구절은 서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분이 의도한 게 관직 생활하는 관료들한테 가르쳐 준 선이에요 사대부들 직장생활 공무원들한테 바로바로 일 처리하려면 깨어서 해라 다른 생각 구하지 마라 휴가 내서 수행하고 싶어요 이런 제자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휴가 낸다고 참나가 뭐 강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라 이러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용도는 좀 살려 씁시다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우주 영성의 비밀이 깨어 있는 데 있어요 깨어 있어 그래서 사실 석가모님께서도 평생 그냥 깨어 계셨던 거예요 계속 깨어 있으면서 그게 명상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실천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팔정도라고 해도요 정염이 제일 기본입니다 깨어 있음 이 깨어 있음에 바탕에서 선정도 이루어지고요 지혜도 다 끼고 그게 실천으로 게을로도 이어집니다 팔정도라고 해도 들어가 보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깊은 명상에 들고 바른 견에 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이 모든 것들 올바르게 정진 정진력을 가지고 실천하고 다 이게 깨어 있어야 이게 나오죠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석가모님께서 늘 깨어서 주무시고 깨어서 일어나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늘 깨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늘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있음이라는 건 항상 이게 깨어 있다라는 건 무조금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다른 순간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10분 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거 벌써 과거죠 지금 깨어 있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사대복음에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만 이제 그때를 알고 계신데 아무튼 그때 이제 메시아가 임할 때 인자가 임할 때 지상에 천국이 이뤄질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 늘 깨어 있어라 아무튼 그런 걸로 긴장을 주면서 결론은 계속 깨어 있어 지금 깨어 있어요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말이 좀 모순이신 게 내가 가르친 복음이 전 세계에 만국에 다 퍼진 뒤에가 그 인자가 내려올 때다라고 하면 꽤 걸린다는 얘기를 하셔놓고도 그런데 지금 너희 죽기 전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 좀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세요 왜냐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으라니 먼 미래겠구나 하면 느슨해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다 지금 깨어 있어 근데 그게 이거 방편이고요 중요한 건 깨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구현됩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석가모니 가르침도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열반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기독교적으로 성령과 만나자 기도를 통해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만난다 그럼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 성도는요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보통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할 수 있으려면요 성령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본인의 혼이 본인의 육신이 성령으로 성령의 집이 성전이 되고 육신이 혼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 혼도 속사람이죠 혼이라는 거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혼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이 혼도 강건해야 되는 성령 안에서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온전해져요 이게 쉽지 않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안이로죠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팔정도가 굴러가야 열반 안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 안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불교에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요 살아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얻었다 그래요 열반 얻은 자 그럼 살아있는데 열반 얻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열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번뇌를 떠났다라고 그럼 다른 존재가 돼요 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반에 육군을 초월한 열반에 안착한 자는 이미 우리가 지금 같은 차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살고 계신 분은 거죽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도 육신의 자녀 같지만 내면은 성령의 자녀예요 그 속사람은 온전히 성령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속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어느 종교 불문하고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간 깨어있을 때는 성령과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게 혼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을 안 팔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다 성령에다 가요 성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혼을 성령으로 물들인 게 되고요 혼 입장에서는 성령한테 집중하고 있는 게 돼요 이 상태가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서 성령을 또렷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또렷하게 성령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면 그 바울이 말한 오늘 그 강의 올라갔어요 바울이 말한 그 가르침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 성령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믿음으로 성령과 통하면 기쁨이 안에서 넘칩니다 그냥 본인이 기쁠 일은 없어도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늘 기쁠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오늘 유튜브 제목 그렇게 올라갔어요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설명은 이게 결국 다 성령으로 인한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안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살기 힘들고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를 통해 성령과 하나 되면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와요 성령을 만난 그 벅찬 마음에서 오는 감사고 그 기쁨이죠 이걸 진리의 기쁨 법열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법열 불교에서는 감사 만족하게 돼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힌트를 줘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어야 된다 이게 일주보살이 나니까요 불교에서 일주보살 성령 안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 일주 그때부터는 부처님 되기로 확정된 경지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게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존재가 돼요 성령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불교에서는 부처 되기로 확정된 양반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기로 확정된 양반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 올라갔네 요 말이 나와 요게 중요한 신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 늘 성령 성령을 안 만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시려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학당 강의에서 학당에서 지도하는 내용 중에 몰라 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잔뜩 쥐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걸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친구한테 내가 아무리 믿는 친구라고 해도 다 맡길 순 없죠 못 믿으니까 믿는 정도만큼 맡깁니다 지금 하나님 믿고 몸을 던지실 수 있나요 뒤에서 하나님이 받아줄게 할게 할 때 얘 하고 이렇게 몸을 뒤로 진짜 믿지 않으면 몸을 못 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던지시라는 게 그게 몰라예요 아버지 다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고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도 다 맡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쉬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게 몰라입니다 몰라를 잘하시면 의심 없는 경지 믿음의 경지에 금방 들어가요 거기에서는요 의심이 없고 일체를 몰라 해버리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결핍감이 없어요 부족한 게 사라져요 거기 부족한 게 없으니 근심이 없죠 기쁨이 넘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걱정이 없어서 기쁜 상태죠 몰라라고 여기서 5분만 하시고 몰라라는 게 동전이 앞뒤입니다 앞이 몰라면 뒤는 맡김이에요 몰라 했다는 건 하나님한테 믿고 맡김이에요 그게 그대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 예수님 하면서 기독교분들이라면 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막 굳어있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맡기시고 쉬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못 맡겼으면 내가 좀 몸이 굳어있어요 지금 아버지 힘듭니다 다 맡깁니다 저는 몰라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하고 있는데 끙 하고 계시면 아직 뭔가를 못 맡기고 있는 겁니다 맡기고 몸에 힘을 한번 빼오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생각하면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근데 몰라 하고 내려놓고 은은한 기쁨과 감사 속에 계실 수 있다면요 진짜 맡기고 아버지 하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은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고 부족한 게 없게 느껴진다면 지금 그게 선정이고요 불교로 말하면 그게 삼매고 그게 지금 성령하고 통해 있는 겁니다 애고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혼은 그런 식으로 작동 안 합니다 재미를 봐야 기쁘지 그렇게 내려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멈추고 혼이 멈추고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성령 강림했다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늘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마음 제가 IM이라고 하는 이 현존 상태 내가 존재만 하지 어떤 근심도 어떤 불만족도 없고 소멸도 없는 늘 흐르는 거기에서 소멸이라는 말도 전제하지 않아요 실제로 성령 상태 성령이 어떻게 소멸합니까 영혼 불멸이죠 거기에 내가 같이 흐르기만 하면요 성령의 속성이 내 혼에 그대로 복사된달까요 내 혼도 같이 공명해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굳은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성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나 있다 이 상태가 강건한 혼의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 혼이 힘이 있고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이 현상계를 살아가실 때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성령의 뜻이 성령의 뜻에 응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걸어가시는 행적이나 만든 작품들이 다 그대로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면 정말 잘 산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또 사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도를 넘어서 멘토급의 사도로서 살다 가시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진정한 성도가 사도니까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면 뭐 성경 하다보면 요한교시록까지 하겠죠 거기 나온 뭐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이니 뭐니 해도 겁나 쉽게 없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말고 거기 누가 거기 들어가겠 사람 많이 모아놓고 14만 4천 명 맞춰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14만 4천 모아놨습니다 걱정되니까 한 20만 모아놨 그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기독교 이렇게 설교를 집에서 들으면 제가 저항감이 커지냐면 저분들은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자신의 아집 또 내가 목사다 내가 성직자다 하는 아주 뭔가 이런 거만함이 딱 있어요 저 거기에 성령이 응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성령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모르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성령은 제일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볼 수가 없고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그 사람이 속이 강건하냐 일반인이 볼 땐 되게 강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 눈에 보면요 정말 강한 척하는 사람일 뿐이죠 속이 진짜 건강하다는 건 성령 아니고는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고의 힘으로는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강해 보이면요 속에 어둠이 생겨요 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힘을 거기다 다 쏟잖아요 속에 어둠이 생깁니다 이게 바리세파예요 외식하는 자 겉을 꾸미다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어두워요 예수님은 딱 거기를 찌르신 거죠 너 속 어둡지 겉은 대게 성자 같은 거죠 특히 교회 분들은 좀 힘 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나 뭘 하실 때든 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 뭔가 성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아니면 내가 뭐 사랑에 복받쳐 있다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걸 뭔가 막 목소리마저 떨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 저러지 마시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닌데 그건 겉을 꾸미고 계신 거예요 속이 그러면 속이 어두워요 자기는 알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천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도 느끼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힘 빼시라 교회 분들이 힘 빼시면요 아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기한 말이죠 기독교 분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게 성경 봐보세요 당시 사두계파나 이런 매국노들한테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주로 바리세파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오셔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위선자예요 폐악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선자예요 폐악질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보는 사람 양심을 타오르게 하거든요 근데 위선자는 무서워요 양심을 꺼트려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양심을 다 꺼트려버려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주 사이코패스면요 여러분 양심이 더 타오릅니다 평소보다 더 정의로운 존재가 돼요 이건 아니지 하고 근데 상사가 위선자면요 여러분 같이 말려버리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는 게 돼요 맹인의 길 안내를 만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선인 줄 알고 계속 잘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로 만나면 될 일을 계속 여기서만 돌아요 혼의 세계에서만 개념에서 개념으로 추론에서 추론 바로 중심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성령을 만나면 해결될 일을 내면은 계속 찜찜한데 또 다른 대안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찜찜해요 뭘 해도 찜찜하세요 그러니까 겉은 꾸미고 있고 또 찜찜하고 자기는 답을 모르고 있는 거 자기는 알고 또 찜찜하고 자유로워 지시고 진짜 편해지시려면 얼굴부터 다 풀리시려면 속이 풀려야 여기가 풀립니다 속이 안 풀리면 여기가 안 풀려 저도 막 늘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죠 속이 풀려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요 진짜로 속이 풀리면 풀립니다 근데 속이 안 풀리면 안 풀려요 저희 학당 오시면 저희는 대번 알아요 처음 오실 때 얼굴이 되게 굳어 계세요 뭔가 속이 안 풀리셨다는 걸 보면 얼굴로 알 수 있어요 학당에 많이 나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힘을 빼시는데 익숙해지시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몇 번 지나면 보통 처음에 오실 때 저의식 표현으로 얼굴이 까맣게 돼서 와요 피부가 까만 게 아닌지 아무튼 까매 보여요 근데 몇 번 오시면요 되게 밝아져 있어요 환해져 있어요 저희는 늘 확인하는 거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한테는 의뢰이 처음에 오시면 좀 까맣은 거 같아요 나중에 몇 번 오시면 이 약효과가 있다는 걸 뭐로 아냐면 얼굴이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세요 풀리세요 그럼 속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얼굴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저희는 지금 속을 보는 거죠 속이 나중에 학당 올 때는 좀 화장을 더 하고 와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딱 뭔가 굳어 계시다는 거예요 딱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딱 봐도 근데 이게 생각도 꼬여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 감정이 다 꼬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하다가 뭔가 생각이 물고가 터지고 이렇게 조금씩 풀리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 감정도 따라갑니다 생각이 풀리면 감정도 풀려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감정이 풀리니까 또 생각이 풀리고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확 편해져야겠어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편해진 것 같고 느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건강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상태인데 잔뜩 이론부장하고 막 힘을 써가지고 강한 의지력으로 불태운 상태가 건강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욕심에 너무 취약하고요 넘어지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가 저 사람 의지력 강하고 심지가 강하고 뭐든지 해낼 사람이야 주식 날아가면 한강가에 딱 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못 감당해요 자기가 그걸 실패도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유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뭐 있나 꼬라박고 날리고 하는 거지 뭔가 좀 여유가 더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상태라니까요 제가 제 노자 책 보시면 부드러운 상태가 건강한 상태예요 딱딱한 상태가 건강한 줄 아요 사람들 저 사람은 뭐든지 해낼 사람이야 부러지면 끝나요 그 사람은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나도 거기서 또 활로를 찾아가고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에 혹시 속으셔서 나는 모질지 못한 것 같아 더 모진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더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자 제가 기독교에서 발견한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더 성경 그대로의 사람이 되자 사람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성경 그대로가 되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 잡아요 이제 사람 앉혀놓고 너 성경 이 구절대로 하고 있냐 그럼 다 걸리죠 근데 지는 빠져요 꼭 지는 빼고 얘기해요 당신은 됩니까 야 지금 네 얘기하잖아 자 너 지금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했나요 네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만 해라 그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 안됐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바리세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만 꾸미고 성령은 못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 이게요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외우셔도요 성령을 못 만나시면 이 말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다 이해하셔도 성령을 못 만나고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건요 반쪽도 안 돼요 이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이 말을 이해할 때 그 말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와 남을 끌고 가지 매섭게 내리 누르고 찍어 누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유사한데 아닌 게요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하느님 뜻대로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하느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명상하고 그 명상이란 말 안 쓰시면 성령 만나는 기도하고 그 순수한 상태에서 양심 성찰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질문이 하느님 뜻이냐 니 뜻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질문이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하느님 뜻인지 내 뜻인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니가 잘못되어 있다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고민할 수가 있느냐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겼다면 니가 그런 고민하면 안 되지 다그치는데 아주 사입의 정수죠 그게 그게 사입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확인한다는 거랑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아는 거 가지고 함부로 남을 재단한다는 거랑 천지 차이인데 재단하는 거예요 너 하느님이 모든 걸 맡기라고 했지 너 안 맡기니까 그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또 이제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 방식인 게 힘들어한 사람을 살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세가 율법은 줬는데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럼 하느님 마음이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성령을 가르쳐 주신 건데 2000년이 지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지적해 주고 있다면요 그건 바리세파들이 하던 짓거리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짓거리 라는 걸 아셔야 해요 남을 지적하기만 하고 자기도 답이 없고 남한테 그 답을 줄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 가신다면요 지금 이 교회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것은 바리세파 즉 위선자다 위선자를 제일 미워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 강의 듣고 좋은 진리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걸 귀로 듣고 딱 뇌에 저장했다가 남을 지적하는데 쓰고 계시다면 위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파고들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성령의 뜻과 맞춰보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내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가는 나를 다그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고를 다그쳐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지 애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그쳐봤자 안 돼요 그 얘기를 사도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다 했는데 2000년 뒤에 전혀 또 그런 얘기 못 들은 사람처럼 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기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령에 더 집중하세요 즉 I am 상태 나만 존재하고 일체를 몰라 하고 하느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긴 상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상태에 자꾸 들어가겠어요 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럼 남을 다그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하느님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줘야지 다그쳐서 말 들을 것 같으면 인류가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고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을 때 자명한 생각 찜찜한 생각 이게 선명히 구별되고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순수한 나의 그 이 마음으로 비추어 봐도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냥 양심이 아니라 깨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건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야 이건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씩 분별해 가시면요 지혜가 무궁무궁 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언제 한번 그 글을 제대로 읽으면서 해드리면 좋을 텐데 글이 좋아서 자꾸자꾸 인용할게요 성경 할 때마다 자 사도바울이 이 얘기까지만 드리고 끝낼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서멸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 가요 이분 학당에 오시면 정말 멘토 끝내주게 해주실 분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경지면 그쵸? 그 사도바울의 경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이 늘 안 끊어지고 늘 깨어있고 그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선악을 늘 판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태 그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경지 아닙니까? 일주보살 이상의 경지 그분은 성령에 그렇게 안주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목사님들 말씀 듣지 마세요 다 듣지 마시는 거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걸러들으시라고요 성경 기준으로 들으셔야지 목사님 기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예전 사도보다 더 성령 안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도 사이비들이 판을 치니까 이 얘기만 하나 읽어드릴까요? 기억 아까 제가 늘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죠 제 대학 책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자가 우리 조선 사상을 지배했던 주자가 대학을 풀 때 이 말을 풀어요 대학에 이 말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보라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즉 양심의 명령을 늘 돌아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주자가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 하나님의 밝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해서 내 안에서 덕이 된 것이니 내 안에서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내 안에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열매죠 지금 성령의 열매가 됐으니 상, 목, 제지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양심으로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상, 목, 제지 항상 눈이 거기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양심의 명령만 보고 있어요 자나깨나 그 양심만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늘 그 양심불이 타오르는 걸 늘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눈이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 항상 눈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시불명 어느 때고 어두워지면 안 된다 잠시라도 어두워지면 안 된다 어두워지면 사람은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불선 기독교를 관통해서 흐르는 공부입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애고를 넘어선 신성 그 자체 그리고 신성에서 울려퍼지는 진리의 말씀에 항상 눈을 거기다 두고 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그걸 사도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의 관점에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다릅니까? 기독교 다르고 유교 다릅니까? 그래서 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이라는 거는 항상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항상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이라는 건 매 순간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지금 나는 성령에 집중하고 내 애고의 번뇌나 고민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한테 맡겨보자 거기서 답이 나올 거다 그 관점에서 내 삶을 선한지 악한지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또 유교를 왜 끄집어드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이라는 거를 제가 입증해 드린 거에요 보편성이 있는 거니까 더 믿고 하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뭡니까 공부는 신기한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실수없게 하는 거에요 멀리 내다보고 실수없게 일 처리하는 거에요 이게 진짜 공부다 이런 얘기들이 다 대승 철학에서 나오는 거에요 군자나 보살이나 다 요거 잘하자는 사람이에요 카르마를 중시하고 카르마에 내가 천년만년까지 봤을 때도 죄 안 지을 카르마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천년만년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혹 사람 중에는요 신통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는 사람이 있듯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의 전생 보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전생 보는 사람 언제 죽을지 보는 사람 이런 분 만나고 싶지 않죠 보면요 딱 언제 죽는지 안 돼요 몇 개월 이게 딱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수련하다 얻은 신비한 체험만 갖고 얘기해도요 저는 전혀 그런 걸 추구 안 했는데도 처음에 추구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귀찮았고 게을러 가지고 추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제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추구할 땐 잘 안 나오고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의욕을 잃은 뒤라 나오면 나온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들만 봐도요 인간한테는 엄청난 잠배력이 있습니다 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고 그거 하느라 허비한다는 게 이번 생을 제일 잘 사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일 잘 사는 법은 여러분 레벨을 올려놓는 게 제일 급하지 그 신통력은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요 신통력은 따라와서 와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카르마상 제가 알아야 할 거는 하늘이 다 알게 해줘요 그게 낫지 않으세요? 뭘 알아야 할지도 모르고 신통력만 얻어놓으면요 밤새 웹서핑하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알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정신계의 인터넷이죠 투시를 밤새 천안통으로 하고 다니시면요 오만 잡건만 사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늘이 필요한 정보만 딱 갖다 찔러준다는 거죠 뭔 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가 하고 꿈에라도 나옵니다 명상 중에라도 뭐가 보여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가 잘 보여요 왜냐하면 잤다 일어나면은 무의식에서 막 나온 거잖아요 명상한 거랑 똑같아요 그때는 근데 정신이 그때 깨어있으면 투시나 뭐가 잘 일어나요 현상이 상들이 막 지나가다가 탁 하나 상이 뜨는데 뭔가 좀 불길한 상이 떴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럴 땐 몰라 바로 하거든요 불길하면 그거 괜히 하루 고민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하고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지 하고 말았는데 그게 또 몇 주 안에 딱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전혀 어디서 생긴다 이런 거 몰랐죠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던 없던 일들이 갑자기 탁 뭐가 보이고 그러면요 좀 지나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게 왜 나왔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그냥 일어나지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깨어 사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얻은 비방이 그거였어요 깨어 살기만 하면 돼요 정신 모아놓고 하느님하고 한 끼만 있으면 되지 하느님한테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마시라 하느님 저는 꼭 뭐 주셔야 돼요 라고 그거는 수소를 제약하는 길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 신비한 걸 추구 안 한 줄 아세요? 저는 딱 그럼 그 사람이 끝나요 천안통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천안통 주고 나면 둘이 끝난다고요 그럼 저는 평생 천안통 그냥 얻은 사람이 돼요 그냥 신통력 얻은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느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만 자꾸 맡기고 늘 아버지 따라다닌 거죠 절절절절 아버지랑 함께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 있으면 다 주겠지 하고 믿고 그냥 깨어 계시고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이니지 분석 계속 해주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신호를 왜 해야 되냐면 내 편견이나 내 욕망이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끝없이 이니지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다고 이니지 분석을 안 해버리시면요 여러분 아버지랑 금방 멀어져요 꼭 함께 있는 것 같죠 아버지랑은 진짜로 함께는 늘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말을 전혀 못 알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막으려면 이니지 분석을 끝없이 하셔야 돼요 그런 자녀 있지 않으세요 어디 놀러가면 늘 따라오고 다 하는데 말 좀 말 섞어 보면 얘는 왜 따라다닌지 모르겠다 하게 말 섞어 보면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돼요 늘 함께 있는데 아버지 뜻은 전혀 이해 안 해주는 친구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하고 지 혼자 그냥 기분 내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명상만 즐기는 분들은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비로자나불 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하는데 비로자나불이 뭐만 요구하면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모를 알아듣고 진리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전 아버지 옆에 있는 것 자체로 좋아요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아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즐기고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좀 약간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통이니 뭐니도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지금 신성과 함께 있는데 무슨 소소한 신통에 왜 휘둘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영성이 좀 부족하다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자꾸 신통 생각을 해요 아버지랑 있으니까 좋긴 하고 아버지 말 들으니까 좋긴 한데 신통이 있으면 좋겠다 안 걸어 다니면 좋겠다 좀 날라 다니고 싶다든가 뭔가 다른 욕망이 싹트면요 하늘은 거기에 대해 어디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이 이걸 원하는 걸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내가 하도 욕망을 하니까 이루어지긴 하는데 진짜 우주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망을 세우면 수연이 자연스럽지 못해진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신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공부가 잘 진행되다가 헤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싹트면 조급해지고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자명한 얘기가 막 생각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이 자명해지다가도 신통을 바라는 마음에 생기면 자명한 생각이 돌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공부가 오히려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맡겨보기로 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다 안 해보기로 그랬더니 이런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게 더욱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체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신한테 딱 우리가 아는 걸 요구한다니까요 신은 무한한 걸 줄 수 있는데 딱 내가 생각하는 그거 요구예요 꼭 꼬맹이한테 야 우주를 너 다 해줄 수 있어 뭐 해줄까 뽀로로 카드 사줘 뭐 이러면 어른이 볼 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다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뽀로로를 내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꼭 극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을 신으로부터 받으려면요 선입견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깨워서 양심분석만 하면서 살아보시면요 신통이건 뭐건 다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신통이 나타나요 삶 속에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한 게 없는데 되게 평온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뭔가 보호해줘요 와서 뭐 성령이 와서 보호해주니 뭐 존경하다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공부를 딱 하면서도 느낀 건 누가 와서 보호해줘요 계속 그게 이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뭔가 보호해준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구 도와달라고 빈 적도 없잖아요 좌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했는데 와서 뭔가 도와준다니까요 무슨 신을 붙여준 것처럼 와서 공부하다 졸면 깨워주고 뭔가를 다 해요 그런 체험들은요 정교 가진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제대로 믿은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도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신경 쓰면 더 잘 도와주려나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더 신경 써요 참나한테 양심한테도 신경 쓰면요 알아서 더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혜로운 방식인데요 여유기기만 할게요 꽃을 잘 키우고 싶으면 뿌리에다 물을 줘야 됩니다 관심을 자꾸 겉에다만 관심을 주고 뿌리는 목말라 죽는데 여기에다만 물 뿌리고 있으면요 약하죠 힘이 뿌리에다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 자리가 우리 참나 자리에요 뭐든지 참나 자리에다 여러분이 관심을 주고 힘을 주면 이니이지 하는 힘도 커지고 다 오감이 신통을 부리고 그래요 오감이 이상해지는 게 신통이에요 초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오감이 이상 작동을 해요 우리가 평소 생각한 작동이 아니고 이상한 작동을 시작해요 안 보인 게 보이고 못 들어야 되는데 듣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전 자다가 이렇게 수련하다가 뭐 받아 먹은 적 많아요 이렇게 항상 수련하다 보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약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막 받아 먹어요 신나게 진짜 씹는 무슨 물약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꿀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먹고 나면 허망하죠 아무것도 없죠 잠자다가도 이제 누가 주면 실컷 각성된 상태에서 막 받아 먹고 딱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주면 먹고 요즘 안 주면 뭐 그냥 내가 건강한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지 좀 뭐 하늘이 후달리면 또 뭐 주시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하고 자꾸 이렇게 수작을 하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면요 수행에는 한계가 옵니다 신통 바란다는 건요 신을 안 믿고 있다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100%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능력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신을 덜 믿고 있는 거예요 신통 보여줄 때만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사줄 때만 아버지를 믿지 평생 아버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힘들 때 알아서 도와주리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한테 미리 욕을 해요 못 믿겠으니까 차는 어떤 차로 사주시오 집은 어떤 집으로 해주시오 자꾸 욕을 해서 해주면 아버지 하고 또 받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그냥 아버지한테 탁 맡기고 살면 훨씬 편할 텐데 그렇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알아서 다 보통 아버지인가요 예수님이 남 모르게 하는 거 다 보실 뿐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아버지한테 뭘 달라 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아버지인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또 얘기해 보고 또 요구해 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큰 수행은 그냥 맡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맡겨버리고 난 뒤로 저도 실험이에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통력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랑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듣기로 자꾸 신통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놓으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신통을 추구해야 되냐 그 기로에서 썼어요 근데 제가 수행해 본 결과는요 그냥 맡겨버릴 때 제일 진도가 빠르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맡겨버릴 때 진도가 제일 빨라요 하늘이 하라는 거 느낌 가는 대로 탁탁 타면요 진도가 빨리 나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투시할래요 하면 뭔가 혼자 뒤쳐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 실제로 드실 겁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맡기는 방식을 택했고 그 실험 결과 맡겼더니 다 알아지더라는 거죠 저는 신통을 부려야만 주역이건 유불선을 회통하는 철학이건 이런 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깨워서 맡기고 양심분석만 했더니 다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전에는 올려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억측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편하게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가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성 그릇이 크지면요 그냥 알아주는 게 늘어요 영성의 그릇이 커지시면 영혼이 그러면 진화한다는 얘기죠 점프한다는 얘기죠 영혼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판단 못 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영성의 그릇이 커지면요 이미 갖고 있는 재료 중에서도요 이건 이건데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입으로 그냥 나와요 너무 지당해서 할 말이 없게 자명한 진리가 폭발적으로 점프를 해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근원통법 수행법 아시나요 이근원통법 원통이란 게 원만하게 통한답니다 이근은 귀에요 안근 육근 중에 안이 비설신해서 이근 귀 소리 듣고 통한다는 건 소리를 듣고 참나를 만난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소리에 집중하다가 소리를 듣는 나로 돌아가면 참나에요 근데 이게 우리 똑같아요 호흡도 호흡은 촉감이죠 눈 감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되고 호흡이라는 촉감에 집중하다가 이 촉감을 느끼는 나를 집중하면 거기서 참나가 각성이 되고 육근에 다 해당이 되죠 냄새를 맡다가 냄새 맡는 나는 누구냐 하면 그게 참나를 만나버리면 원통입니다 원만하게 통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집중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결에 보면 똑같은 게 나오죠 저 새소리 안 들리냐 했다가 새소리 들어봐라 했다가 그 듣는 놈은 어딨냐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면서 보조스님이 이게 관음, 임리지문이다 소리를 관하다가 진리에 들어가 버리는 문이다 그 소리랑 같은 소립니다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각종 오음이라든가 각자대로 소리에 집중하게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오음하는 자기가 되는 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수행하다가 소리가 좀 들려올 때 이면같이 들려올 때 거기에 집중하다가 통할 수도 있고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 눈 감고 앉으셔서 본인 이름을 불러 보세요 본인이 속으로 소리 꼭 들어야 소리 아닙니다 속으로도 소리 들리죠 속말로 암흑해야 하면 그거 듣는 자리를 찾으시면 그것도 이근원통입니다 귀를 꼭 들어야 소리 아니에요 속으로 암흑해야 하면 뭘 머리에서 소리 들리시죠 그 소리 누가 듣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거 다 귀찮은 소리고요 그냥 뭘로 하세요 거기가 거기에요 나중에 보면 여기가 여기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제일 편해요 제일 근데 방금 올라온 질문이네요 모른다만 하니까 심심한데 정상인가요 심심하죠 근데 이게 심심하시다는 거는 그냥 그 모르는 상태랑 함께 가시니까 심심하시지 모른다 하고 참나에 집중하시라는 세속에서 세속을 향해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세속의 마음을 몰라 해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참나 만나신 거예요 세상 쉽습니다 예전에 그 순 선생님이 어디 외국 가서 강의하신 거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10% 모르면 10% 완벽하고 100% 모르면 100% 완벽합니다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건 눈을 떴건 감건 이 사방을 의식하건 말건 몰라 하고 사방을 보고 계시면 초연하게 보게 돼요 툴로 가르지 않으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육근을 다 쓰면서도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집중하고 계시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일체가 한 덩어리가 돼 버려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이는 거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게 내가 경험하는 우주 전부구나 하고 내 우주가 나와요 참나 자리에서 보면 내 우주가 보여요 근데 에고 자리에서 보면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우주라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서 즐겨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달력에 있는 산수와 그림 하나만 보셔도 풍경화 그 풍경화에 그려진 산 너머엔 또 뭐가 있을까요 무한하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은요 끝없이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내요 진짜로 그걸 즐기고 살아요 이 산 너머에 이 이 이 도시 너머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이 지구 너머에 또 또 무한한 우주를 전제하고 살아요 에고는 그 안에 내가 티끌처럼 작다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참나 자리를 깨치면 에고로 살 때는 그렇게 우주의 변방에 외톨이고 미미한 존재다가 참나 자리에 집중하는 순간 참나 입장에서 바라볼 때요 온 우주가 달리 보입니다 내가 죄인공이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를 보고 있구나 그게 아무리 무한해 보여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말고는 없구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우주 자체가 딱 손바닥 위에 물건 놓고 보듯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안 들어오면 가짜입니다 아직 덜 깨달으신 아까 1급 어떻게 가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나는 대충 알겠는데 1급 어떻게 하냐 참나랑 늘 친하게 지내면서 첫째 선정 측면에서 선정 측면에서 참나랑 늘 친하게 지내세요 요걸 요렇게 써 볼까요 정의 쌍수죠 선정과 지혜 선정 측면에서 참나랑 시시각각 만나세요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세요 분별하지 않고 처연하게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서 대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기가 포인트죠 참나각성이 포인트입니다 참나와 하나 되는 거를 삼매에 그럽니다 삼매 참나랑 하나 되는 게 삼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지혜는 뭐냐 이 참나 자리에서 요거는 선정은 이 애고가 애고가 참나와 합일되는 거라면 이 참나의 관점에서 이 애고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지혜에요 참나를 만나보니까 참나 자리에서 이 우주를 보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빤해지더라 지금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지금 보고 계시면 생각도 잦아들겠죠 감정도 평온해지겠죠 오감도 지금 내가 느끼는 오감에만 집중하겠죠 왜 일반적인 애고 상태에서는 어제 느꼈던 오감 앞으로 느낄 오감에 대한 상상에서 꿈에 봤던 오감 이게 머릿속에요 오감이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몰라 괜찮아 하고 딱 참나가서 보고 계시면 지금 알아차리는 이 호 이 숨결 지금 알아차리는 이 소리 지금 느끼는 육근에 집중하게 돼요 정신이 깨어나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과거 미래로 안 끌려가고 지금 일어나는 것만 보고 있다 보면요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오감 빼고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게 딱 뻔하게 나옵니다 내 몫이 원래 뭐였나 내 우주가 뭐였나 가 뻔하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이것들이 내 참나 자격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일체 우주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가 결국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요 놈이 내 참나에서 나왔다 이 소리가 딱 나와야 여러분이 일체 유심조를 인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벚꽁을 인가합니다 대승은 일단 벚꽁은 인가해야죠 참나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만날 때마다 참나 만나고 그냥 선정해서 나오시면 안 돼요 꽝이에요 꽝 사실 꽝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참나 만난 김에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떻게 벚꽁이 진리다는 거 다시 한번 인가하고 나오세요 꼭 야 지금 이 느낌으로 보니까 맞네 진짜 진짜 생각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고 생각감정 오감은 내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네 이것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생각감정 오감을 다 날려버리고 참나에만 집중해 봐요 참나에서 한 생각 일으켜봐요 이 짓을 계속 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을 안 하고 어떻게 결론이 나요 참나에서 진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서 감정 오감이 펼쳐져서 내 우주가 펼쳐지는지 시간성을 갖고 있고 공간성이 있고 이원성이 있고 인과성이 있는 우주가 펼쳐지는지를 참나에서 나오는지를 끝없이 실험해 보시고 그렇더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평균 상식만 갖고 계시면 아공 복공의 진리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평균적인 상식만 갖고 계시면 체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온갖 아이큐 400 넘어요 외계인이 있다는 논리를 찬란하게 전개해요 나 아이큐 70 외계인 봤어요 그 논리에 누가 힘이 있을까요 외계인 있습니까 아이큐 400이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은 아이큐 70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삶에는 외계인이 있다는 건 당연히 전제고 여기에서 논리가 뻗어나갑니다 자 외계인은 있다 이게 불교에서 정견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렇게 외계인이 할 수 있다 외계인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만날 수도 있다 외계인이 사는 별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정사유예요 정견에 기반을 둔 자명한 추론을 정사유라고 그래요 정견 정사유로 무장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 없으면 아이큐 400 넘는 그 양반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죽기 전에도 어떨까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도 없을 수도 있지 라는 게 일말의 여지가 또 괴롭혀요 그 사람은 자 어떻게 정견이 서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아궁복궁 깨달은 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평균 상식 수준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만 하시면 돼요 생각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그리고 내 우주라고 할 게 다 경험해 봤더니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이거 말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드로메다? 그 오감이거나 생각이거나 감정일 뿐입니다 은하계? 그 오감의 작용이고 그걸 은하계라고 이름 붙인 생각의 작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련한 느낌을 느낀다면 여러분 감정의 작용입니다 뭘 갖다 대봐도 다 그렇게 분석이 돼 버리면 우주에 이것 밖에 없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남의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설사 남의 마음을 읽어낸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으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히 무한한 윤회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의 외에는 아실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주가 사람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좋게 생각감정 오감을 다 줬습니다 1인 1 우주를 다 만들어 놨어요 1인 1 법계를 다 선물해 줬어요 거기서 연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마음 상태, 다른 사람들 우주 다른 사람들 법계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자기 모니터만 보고 게임하지만 큰 게임판을 상상하고 하죠 그런데 너가 본 건 너 모니터밖에 없지 않냐 객관적 게임 세계를 본 적은 없죠 모니터 밖에서 그것도 내 모니터로만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모니터로 보고 게임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각자 이 우주 법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죠 전체는 누가 잡아주죠 중앙 서버에서 잡아줘요 중앙 서버가 참나고 중앙 서버 노릇할 때는 비로자나불 법심부리라고 하고 내 참나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노사나불이니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이니 같은 자리인데 한 자리인데 한 자리가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각도에서 우주를 볼 수 있게 잡아주고 온 우주 모든 중생 마음에 우주가 객관적으로 전제하게 잡아주고 이 중앙 서버가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지역 서버 중앙 서버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예요 한 서버지 두 서버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작용을 보면 내 안에서 생각 감정 호감을 만들어서 내 우주를 유지시켜 주는 분 할 때는 내 부처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자리가 우주 대법신불이 돼요 그래서 내 참나가 사실은 비로자나불 우주 하느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지 믿음으로 가시면요 꽝입니다 믿음은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외계인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릴 믿음이에요 아침엔 또 아닌 것 같았다 저녁엔 믿었다가 믿음 겨우 지켰다고 했다가 밤에 자다가 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흔들리고 왜?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분 따라 흔들려요 이거는 기분 좋을 때도 체험해 보고 그쵸 실현 당했을 때도 체험해 보고 불합격 통지 받은 날도 체험해 보고 우울한 날도 체험해 보고 이별한 날도 체험해 보고 계속해 봐도 늘 그러면 이거 자명하구나 이게 확신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때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들어서요 그 전의 믿음은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고요 이거는 확신이에요 체험에 근거한 믿음 뭐랑 똑같냐 내일 아침에 태양 뜰 거라고 여러분 믿죠 이 믿음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태도 내일 아침에 봅시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약간 긴장을 하겠죠 혹시 안 뜨면 어떡 그런데 안 뜰 리가 있나 하는 게 더 크겠죠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수많은 체험에서 체험에서 우리가 공식을 읽어냈거든요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체험과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믿음이지 이게 없는 분들의 믿음이란 건요 거기까지 가는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지 결국 선정 체험을 영적 체험을 못하고 지혜 공식을 꿰뚫지 못하면 그 믿음은요 정말 나약한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이게 지금 체험만 하셔도 여러분 선정과 지혜 이런 1차적 체험이 오시면 홍익학당에서 8급 드려요 8급 8급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학당에 8급 이상 많지 않아요 이 체험이 가능해지면 8급이에요 이게 깊어져서 일상에서 늘 흐르고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서면 1급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나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 참나 체험 상태에서 제 강의 중에 유튜브 강의 중에 홍익학당 견성요결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지금 참나 상태에서 내 우주를 파악하고 일체 유심조를 인가하고 아공, 복공, 국공을 순서대로 인가할지 제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본인 단계를 점검하시면서 본인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러시다 보면 이 선정과 지혜가 익어 가면서 1급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주로 나온 책이 지금 제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느라고 제가 보다 보면 또 고치고 싶어서 자꾸 손을 보고 있는 수신결이라는 그게 지금 저한테 거의 최종 온고가 왔는데 읽다 보면 또 막 손대고 싶어가지고 참으려고 하면서도 또 손대고 또 손대고 해서 지금 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고 수신결이라는 책은 정혜쌍수를 통해 어떻게 일주보살이 될 거냐가 그 책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누구랑 싸워요? 고요한 선정은요 산란함과 싸웁니다 지혜는 자명함은 혼침함 흐리멍텅함과 싸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산란함과 흐리멍텅함이 잡힙니다 그 기운이 잡히면서 늘 정신 차릴 수 있고 늘 고요할 수 있고 정신 차려서 늘 자명하게 복공 아공 복공의 근거에서 사물을 공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일주보살이에요 일급 일주보살 그래도 선악판단 잘하실 수 있냐 이거는 더 잘하실 수는 있지만 선악의 기준까지 아직 잘 자명하게 터득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깨어서 자명함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 정도가 일주보살 일급 보살이고 절에서 지금 화두 터져가지고 확철대호했네 견성했네가 일급 보살입니다 왜냐하면 화두 잡다가 여러분 이먹고 하고 딱 잡는 순간 참나가 각성되는 거예요 잡기는 화두를 잡지만 이먹고 하면 참나가 각성돼요 이먹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이 확 드러납니다 이먹고에 몰입을 못하시면 안 드러나는데 이건 진짜 뭐지? 궁금해 죽겠네 하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고 답답할 정도로 궁금하네 하면 여러분 존재감이 확 드러나요 화두는 그걸 노립니다 궁금증을 통해서 일념을 유지시켜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잡다가 이먹고 하다가 내 존재감이 훅훅 드러나다가 딱 지혜가 터집니다 아 여기서 우주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 제가 선문답 53개 뽑아 놓은 책 있죠 거기 나온 것들이 벚꽁의 지혜까지를 점검시켜 줘요 어느 제자가 그래요 스승한테 왜 이런 고요한 이 참나 자리에서 이 산하대지가 산 땅 바다 이런 것들이 허공 이런게 왜 나왔습니까 고요한 참나 자리에서 산 바다 돼지 이런 허공 같은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문답이 그래요 스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게 그 고요한 참나에서 산 바다 돼지 허공 이런게 어떻게 나왔냐 방금 네가 만들었잖냐 만든 놈이 알지 이해 되세요 제자가 만든 거예요 지금 제자가 고요하게 있다가 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참나에서 어떻게 산 바다 이런게 나왔을까요 네가 방금 생각감정 오감으로 신나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너 어떻게 나왔냐 만든 놈이 알죠 네가 방금 만들었잖냐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색해요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무로 이름도 붙여줘요 암흑에 암흑에 그래서 객관적인 오감과 주관적인 생각감정이 만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주를 여러분 마음에 구성해 놓고 살아요 뭐라고 뭐라고 이름 부르고 재밌죠 그 이름 붙이는 게요 여러분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름을 붙여서 내 우주에서 라벨을 붙여 놓고 내 우주는 그걸로 돌아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배우들 이름 성도 바꾸고 조금씩 바꾸시잖아요 성도 좀 바꾸고 본인 우주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각자 자기 우주의 라벨도 조금씩 다르고 다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그 사람 가족들은 저 사람 잘생겼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생오라비 같네 그럼 기생오라비죠 이 사람은 자기 우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생각 한 감정 한 오감이 다 우주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1인 1우주입니다 다 달라요 지금 사실 저 우주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어떻게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갖고 저 우주에서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지 우리 몰라요 각자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채색해서 물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고 살아가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그 모든 그 하나 티끌 하나도 참나작용이에요 그래서 누구 마음 하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살들은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지 남의 중생의 감정 무시하고 무소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참나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공부의 한 면이에요 참나를 만나게 돕는 선정 측면에서의 측면이지 지혜 측면에서는 다시 뭐라고 해요 그 당신 마음에 있는 티끌 하나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한 우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멸되면 한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만의 우주 하나가 소멸됩니다 독특한 특색을 지녔던 그 참나작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윤회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마음 하나하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면 이대로 열반이고 이대로 천국이고 이대로 하나님 작용이고 참나작용이니까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본래 다 공한데 공이 본래 불생불멸하고 늘지도 줄지도 청정하지도 깨끗해지지도 도렵혀지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도 다 공이라 공이라 이것 또한 늘지도 줄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물건이다 이 소리가요 일체가 참나작용으로 보여야 이런 말이 나오지 현상계는 현상계고 참나는 참나계고 절대계는 절대계고 윤회계는 윤회계다 이런 마음으로는 오온공한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실험을 통해서 체득하시지 못한다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지식욕에나 도움이 돼서 남한테 잘난채 하는데나 도움이 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게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썰 좀 풀고 이런 재미로 정보를 활용하실 것 아니면 진짜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참나를 만나셔서 몰라를 통해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되고 다시 알아요 현상계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럼 복공의 진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 해야 아까 이근온통 나왔지만 소리로 참나를 깨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참나에서 소리가 나오더라 까지 알아야지 참나에서 소리가 나오더라 육근이 나오더라 육근이 본래 공하더라 이게 오온이 공하더라 같은 소리입니다 육근이 본래 공하더라 색깔도 공하더라 소리도 공하더라 냄새도 공하더라 우리의 개념도 공하더라 일체가 다 공하더라 라는 거 아시면서 이거 현상계에서 살아가실 수 있냐 이거를 무슨 추상적인 무슨 지식을 얻으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험해 보시고 그렇더라 라는 인가를 그때그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릴 수 없게 돼요 뼛속까지 각인돼서 여러분이 사바세계에서 아무리 구르고 역경을 맞닥뜨리고 하더라도요 오온이 본래 공한 거야 생각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야 내가 알아차리니까 내 우주가 존재하는 거야 이런 공식들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어디 안 갑니다 이 정도 돼야 1급이에요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 지혜가 벚꽁의 지혜가 살아나버리고 선정에 안 들고 마음이 심란해도 마음이 산란해도 벚꽁의 지혜가 머리에 박혀있다가 흐리멍텅하지 않은 이 지혜가 여러분을 다시 선정에 들게 만들어져요 이 정도 무장돼야 1급이에요 그러면 산란해져도 다시 살아나오고 혼침에 빠져도 다시 살아나오고 마음을 이 정도로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죠 내가 어느 경우에도 참날을 놓치는 법이 없고 어느 경우에도 벚꽁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까지 가시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1급 확철되고 하시면 화두해 가지고 원래 그거 얻으려고 화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요 화두를 왜 하는지 모르고 화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지도하는 분들이 벌써 설명이 이상해요 화두를 해서 딱 바로 참날 만나게 하고 거기서 벚꽁이 지혜 없게 해주고 끝내야 되는데 보면 견성은 나중 얘기고 화두 닦는데 더 열중하세요 화두를 얼마나 멋지게 닦을 건가요 이목고도 얼마나 멋지게 이목고를 할 건가 이런 거에 더 집중합니다 단전호흡 하면서 이목고 하고 뭔가 중간에 공을 들인다는 건요 제가 볼 땐 간단해요 궁극을 모르셔서 그런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림동에 예전에 사시 있을 때 빨리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사시를 신림동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선배들이 있어요 불러다가 한 10년은 걸려 바둑을 먼저 배워야 돼 10년간 너 어떻게 지낼 거야 바둑도 배우고 PC방도 끊고 자기가 어떻게 만화방도 단골 만화방 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서 살 건가 부터 찼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죠 화두를 빨리 해서 견성하는 게 그게 목표인데 어차피 화두는 한 몇 십 년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취미생활로 만듭니다 어떻게 중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빨리 지나갈 분이 중간에 왜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보면 많은 지금 지구상에 수행하는 분들이 다 중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왜 끝은 안 가봤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집을 짓고 이제 서로 경쟁합니다 나는 몇 시간 앉았다 나는 몇 시간 앉았다 다 부지러운 소리 1초를 앉아도 여러분 딱 참나 보면 본 거고 못 보면 못 본 거예요 참나를 보면 본 거고 못 보면 못 본 거고 참나 자리에서 벚꽁이의 지혜를 인가할 수 있으면 인가하는 거고 인가 안 되는데 난 찜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속여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참나 만났고 확실히 벚꽁이 맞아 이게 1초 만에 1초 만에라도 이게 가능합니다 1초 만에라도 참나를 딱 만났고 참나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요 아 이런 거구나 이 1초의 체험이 또 여러분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초가 2초가 되게 하고 3초가 1시간이 되게 하고 이렇게 바꿔 가시다 보면 여러분 삶은 100% 바뀝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지금 제 얘기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필요한 거지 계속 믿고 계시면 여러분 공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알아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고 해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믿고 계셔야 돼요 나 유농식 믿어 유농식 믿어 그러다 흔들렸다가 다른 유튜브 보고 또 흔들렸다가 다시 유농식 믿기로 했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라는 대로 실험해 보시고 인가해버리면 끝날 일을 왜 믿고 계세요 힘들게 믿으라면요 사람 마음은요 못 믿어요 왜냐 모르는 걸 믿으려고 하면 무상한 인간의 마음 부처님이 말한 그 무상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을 돋우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신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게 지금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이고 흔들릴 뻔했어 이상하지 않나요 하느님을 만난 분이 흔들릴 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 제일 안타까운 분이 진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수도자시더라고요 신부님이셨나 하느님은 계신가요? 물어보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뭔가 좀 슬펐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도 믿고 계시면 안 되는데 봤습니다 늘 저랑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믿다 죽으려고요 정말 이건 거의 로또식 삶입니다 어떻게 죽은 뒤에라도 천국에 한 방 갈 수 있냐 없냐 시게 지금 내가 믿어놓으면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부는 정말 힘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정을 통해 하느님 만나보세요 참나 만나보세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그냥 거기 몰라하면 있는 줄 아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네 계시네요 이 정도는 돼야죠 평소에 좀 안 친했더라도 만나는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딴 생각했는데 몰라 네 계십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얘기로 바꾸실 수 없다면 여러분 영성은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신 거지 영성의 레벨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그냥 계속 거기서 버티고 계신 거예요 밑바닥에서 이런 신앙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이 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놀면서도 참나가 늘 있으니까 편하게 공부하는데 그분은 또 흩어진 마음 다시 모아가지고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누가 유혹하려고 하면 흔들리면 사타나 물러가라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본인이 혼자 시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도 유혹 안 해도 본인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저를 꼬시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안 꼬셨어요 저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계속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나를 만나면 흔들릴 게 있나요? 안주해죠 그래서 1급 보살이 한문으로 1주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안주할 숫자입니다 안주해 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리에 안주해라 안주해라는 건요 편안하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안주해요 참나에 안주해 버려야 1주 보살입니다 참나에 안주했다는 게 두 측면이 있어요 늘 참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나의 속성과 애고의 속성을 알면서 그걸 한마디로 복공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야 애고는 참나의 작용이야 이렇게 참나와 애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로 남한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자명함이고 그게 혼침을 극복한 거고요 산란 산란에도 상관없어요 애고는 늘 산란합니다 보세요 이 산란을 극복한다는 것도요 애고는 늘 산란해요 아니 생각감정 우감이 재행 무상인데 이게 무상한 것들인데 무상고 무한대 어떻게 산란하지 않아요 이게 산란하지 않으면 애고의 세계 오원의 세계를 극복할 필요도 없죠 이게 산란하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죽을 때까지 산란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산란을 선정으로 극복했다는 거는 절대 산란해지지 않는 참나자리를 자각했다는 거지 여러분 애고가 고요하다를 산란의 극복으로 아시면 안 돼요 왜? 명상하다 마음이 애고가 좀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혼자 그래요 오 고요해졌는데 벌써 산란해졌어요 이해 되시죠? 오 오늘 명상 잘 됐는데 산란해졌어요 벌써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명상이 영원히 계실 수 있어요?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산란 잠깐 고요해질 수는 있어도 무상하기 때문에 그 고요함도 깨지게 돼 있는 게 애고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산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참나 지금 여러분이 산란을 극복하시려면 애고를 진정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몰라 괜찮아 를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애고가 산란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난 괜찮아 곧장 내가 존재한다는 참나의 느낌에만 집중할까 이렇게 가야지 잘못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애고도로 괜찮아 를 하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너 안 괜찮죠 애고가 왜 안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몰라 몰라 왜 몰라가 안 되지? 몰라 애고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몰라야 돼 괜찮아 이건 일반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나오지 않나요? 오늘 시험 보러 간다 면접 보러 거울 보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애고한테 하는 말이라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괜찮아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럴리가 잘 될 거야 뭘 믿고 막 이런 게 계속 올라가요 네가 하던 대로만 하면 돼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 애고가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애고랑 싸우고 계시니까 괜찮아 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당에 왔더니 괜찮아 괜찮아 해서 별 재미를 못 봤는데 학당에 왔더니 아 견성하시려면 괜찮아 를 하세요 그러면 아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애고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애고는 아무리 다독여놔도 뭐라고 하겠어요 애고는 자기한테 지금 부족한 걸 찾아내요 애고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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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지금 다리 저리거든 다리 좀 움직이고 안 괜찮다는 얘기에요 나 다리 안 괜찮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 배고파 어제만큼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안 편해 이런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애고를 달래서 괜찮아 하게 만들려면 그게 아니에요 애고가 뭐라고 하든지 괜찮아 하면서 무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고 애고가 힘들건 말건 난 모르겠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겠어 그럼 참나 바로 나옵니다 세상 쉬운 게 참나 각성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하시는 게 잠 들 때도 여러분 참나를 만나고 깰 때도 참나를 만나요 여러분 그때는 생각이 할 말을 잃은 상태잖아요 잠 들고 깰 때 여러분 생각이 안 끊어지면 불면증입니다 잠 못 잡니다 잘 때는 다 무소유해야 잠에 들어가요 그쵸 무의식에 들어가려면 무소유를 해야 들어가죠 그때 몰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신다는 게 자연스러우면 몰라예요 알아 알아 하면 잠이 안 와요 자려고만 하면 낮에 싸웠던 거 떠오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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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해 괘씸하다는 것도 알아 다 알아 그걸 몰라 몰라 하시다 보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명상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못 하시면 두고 두고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제 얘기 듣고요 아니 제 얘기 처음에 잘못 들으시고 참나각성 어려울 텐데 한 10년을 제 거 안 들으세요 제 유튜브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듣고 여러분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몰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10년간 왜 피해 다녔지 하고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몰라만 하시면 돼요 장담하건데 하루 종일 몰라 해보세요 진지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루 정도만 몰라 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영성이 딸려도요 참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참나로부터 생각감정 오감을 몰라 하고 앉아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한다 하고 있는데 몰라 참나에 만족해 몰라 참나만으로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하루 했는데 참나를 못 만난다 말이 안 돼요 참나라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를 무시하시느냐 이런 거겠어 설마 이게 참나겠어 스님들이 말할 때는 엄청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막 세상이 빛나고 막 황홀해지고 그런 체험도 다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요 그런 체험을 겪아지고 참나를 만났냐 못 만났냐는 바로 결판 납니다 방금 말한 그런 현상들은 참나와 더 마음이 동조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의심 속에서 참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놓고도 긴가민가 해요 마음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참나 맞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참나에 다가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황홀감도 올 거고 편안함 안식도 올 거고 편안함도 올 거고 자명해질 거고 사방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빛이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 여기가 만약에 이게 지금 1급이라면요 제가 얘기하는 일지보살 어제도 화엄경 강의 지금 요즘 끊이지 않고 화엄경 일지보살 강의만 하고 있어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강의라는데 그게 일지보살 이야기에요 그 일지보살이 되시려면 선전과 지혜로 산란과 혼침의 업장을 극복하셨죠 일지보살은 달라집니다 자 선전과 지혜를 통해 얻으신 그 지혜 반야 이거 지혜에요 선전과 지혜가 통합된 반야에요 그리고 선전과 지혜를 통으로 활용해서 뭘 닦아요 반야와 방편 그럼 이게 뭐냐 지혜와 자비 이렇게도 말합니다 방편은 중생을 자유자재로 도와주는 거에요 수단이 좋다 솜씨가 좋다 그러면 이 지혜는 지혜는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 방편은요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은 반야가 없이 바라밀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플러스 반야까지 해서 사실은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활용돼서 남을 돕는 실천적 작용이 일어나는게 방편이고 아공 벗공에 벗공을 떠나서 구공의 진리까지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까지 더 투철이 아는 반야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방편바라밀 방편바라밀 여기에 갖춰지면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야는 어떤 업장을 극복하죠 무지 방편은 자비는요 아집 살랑과 혼침을 극복할 때까지는 일지보살 일지보살은 무지와 아집과 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업장을 털기 시작해요 살랑과 혼침보다 더 큰 업장이에요 이제 무지 내가 진리를 모르는 그 업장을 털어내요 그 얘기는 뭐냐 진리를 선명히 읽어내게 돼요 아까 여기에서는 일체가 참나 자격이란 것까지 알았지만 여기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지보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자명한가 찜찜한가 양심의 기준 육바라밀의 기준에 근거해서 옳은가 그른가가 나옵니다 옳은가 그른가가 판단되고 그게 현실화돼요 자명한 대로 실천하고 찜찜한 건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분 일지보살이 되는데 지금 절에서 지금 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사실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절에서 화두에서 견성하자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일급보살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보살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견성자가 화두에서 견성 제대로 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선불교만 주로 하고 있거든요 대승불교를 하려면요 이쪽 일지보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들어가는 공부법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 종단을 떠나서 없고 오히려 저기 원불교가 원불교가 갖고 있어요 왜? 원불교 여신 양반들이 일지보살 이상분들이 만들었거든요 대승불교 만들라고 만들었어요 기존 선불교의 환멸을 느끼고 대승불교로 돌아가자고 만들어서 처음에는 원불교가 불교 종단 안에 있었어요 불법연구회라고 대승불법을 연구하신 거죠 그런데 독립된 종단을 하나 만들어서 원불교라고 독립했죠 불교랑 좀 분리됐죠 그래도 지금 불교라는 이름은 갖고 가죠 안타까운 거예요 대승불교의 비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불교에도 그게 제대로 밝혀져 있냐 또 심각합니다 이 부분 대승불교의 비법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본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고 육바라밀이 모든 선악을 재는 기준이라는 건데 지금 지금 그런 데가 있나 보세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가 육바라밀로 선악을 판단합시다 라는 데가 있나 육바라밀을 뭐로 봐요? 그냥 보살들의 기본적 수행 덕목으로만 보죠 보시합시다 방생도 좀 하고 지게 계율 지킵시다 인욕 화나도 좀 참읍시다 정진 그 108배도 하고 늘 노력합시다 선정 하루에 몇 몇 분이라도 참선 꼭 합시다 반야 경전 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잡시다 선악 판단 기준이 아니죠 지금 이 정도로 육바라미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저 말고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육바라밀로 분석을 하면 선인지 악인지가 판단되고 이게 우주적 판단이고 우주의 선악 판단 기준은 육바라밀이다라고 이 말을 하시려면 일지보살 이상이 돼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화두 터져봤자 뭐가 돼요? 일지보살밖에 안 되니까 화두 터져봤자 뭘 하느냐 선악 판단은 못합니다 그냥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그런 우주적 감각을 가지고 살다 가실 뿐이에요 그 감각으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한다 이 정도 하고 살아가세요 일지보살 이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뭔 도로 얻으셨나요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합니다 이 소리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문제는 일급 보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절에서는 모델이 없습니다 현재 스님들 중에 모델이 없습니다 일지보살을 제가 못 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바람일이 우리 안에 박혀 있고 그 육바람일이 우리 선악의 기준이다 우주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다르마의 본질이고 그 다르마가 있으니까 우리 참나를 법신 다르마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일주 5살 아래 지도자들한테 공부하십니다 일주 5살 이하의 지도자들한테 공부하십니다 일지 이상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오로지 관심사가 양심이에요 저 저놈은 무조건 양심만 주장한다고 비방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한테 기승전 양심이다 짜증난다는 분도 계셨어요 무조건 양심이다 근데 여러분이 제 사정을 몰라서 여러분도 일지 5살 넘어가면요 오로지 관심사는 육바람일 밖에 없습니다 육바람일 하냐 못하냐지 견성이고 나발이고도 사실 다 다음 문제예요 육바람일 지금 일단 잘해놓으면 우주가 원하는 수작을 제가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우주 비로자나불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제 불성을 통해서 저한테 명령합니다 뭘 하라는 걸까요 육바람일 하라는 거 육바람일 하라는 거 안에 선정도 있으니까 선정도 하고 반야도 닫고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한테 깨어있냐 깨어있느냐 보시 남의 입장도 배려했느냐 지게 남한테 패 끼치지 않았느냐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있느냐 정진 양심에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태냐 반야 지금 너 근거도 자명하고 판단도 자 데이터도 자명하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너의 판단력도 자명하냐 수시로 시시각각 참나가 우주적 중앙서버라고 그랬죠 법신불이 제 안에서 명령을 해요 원불교에서 말하면 일원상이죠 일원상이 법신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도 불교예요 법신불 모시는 정교거든요 저희도 법신불이죠 가운데 똥그라미가 법신불에서 우주 나왔다는 소리예요 우주 굴린다 그 법신불이 우주 굴리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말하나 생각하나 감정하나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찜찜해집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더 찜찜하고 남을 도와줬더니 이상하게 찜찜하고 아까 시신 기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스님이 시신을 기증했다가 그 사람이 선행을 하면 선행에 동참하게 되고 악행을 하면 악행에 동참하게 되니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벌써 복잡하죠 현상계는 녹록치 않아요 남 좀 도우려고 해도 벌써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런 마음 혹시 하실 거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주나요 내 몸 잘 쓰이길 바랍니다 하고 비로자나불한테 기도하고 그냥 하시는 거죠 알고 누가 쓸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시를 하시려면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 미지수의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 그만큼 현상계는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비로자나불의 명령만 들으면 돼요 중생은 더 잘할 순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명찜찜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법신부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내면에 계속 자명찜찜 영감이요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걸 못 들어요 일지보살도 겨우 그 뼈대나 듣는 거예요 2지 3지 10지보살 정도 돼야 선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 레벨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두에서 견성했다는 거 그거 듣는 차원도 아니에요 일체유심조는 안 거예요 이제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이거는 뭐냐 이런 거 날릴 수 있는 경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참나 작용입니다 답이 이걸 보고 음 팬이군 하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팬이 따로 있으면 에고로 보신 게 되고 참나로 보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의 작용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것 뿐이에요 모든 선문답은 당신 그거 압니까? 에고의 안목으로 살아가십니까? 참나의 안목으로 살아가십니까? 요거 하나예요 기독교로 치면 이게 뭔지 아세요? 황당하죠 절에 가서 주장자 이렇게 들고 이게 뭐냐 하는 게 기독교로 치면 너 혈육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대답해 봐라 이거예요 혈육의 자녀 눈에는 그냥 팬으로 보여요 주장자로 보여요 하나님 자녀 눈에는 뭐로 보여요 하나님 작품으로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작품으로 보여요 그렇게 알아도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했어 그러면 또 모릅니다 아직 거기까진 하나님하고 아직 그렇게 친해지진 않았거든요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거기 안주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일주보살이지만 솔직히 매사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요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또 번뇌가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보살은 또 몰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리셋은 잘 시키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르마에 맞게 선에 맞게 움직여 봐라 그러면 요거 못해요 그거 어느 정도 다 까야 이게 기독교에서 아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칭의, 의로워졌다 그러면 성화 훈련을 안 닦으면 매사에 어떻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님 진리대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성화를 안 닦으면 지금 한국 교회도 절이랑 똑같아요 칭의도 드물고요 성화는 더더구나 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11조 내고 하면 그렇게 졌겠거니 그냥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타장마당 그냥 막 서로 때리고 피지로 가자 낙원이 피지에 있다 그런 정신없는 종교들이 나와서 이렇게 혹세무민 할 수 있는 이유도요 교회도 일반 교회도 제대로 답을 못 내놓으니까 그런 여기서도 답이 안 나니까 저기는 답일까 해가지고 갔다가 또 낚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교회든 가면 원래 예수님 뜻대로 맞다면 지금 어느 교회든 가시면 성령 받아라 하고 거기 리더가 목사님이 성령 부어주고 진리의 길을 지시해주고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절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 안 줍니다 일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선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선악을 따져봐 가지고 선은 꼭 하고 악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의 비결입니다 그거 안 닦으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부님 목사님들 수녀님들도 제 강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작년인간 제가 봉쇄순여원까지 가서 묵상 지도하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나가고 저도 제정신은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기 황당한 또라이 아니에요 수녀님들한테 강의 다니고 봉쇄순여원까지 찾아가서 강의하고 절에 가서 강의하고 원불교 가서 강의하고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보살입니다 진리 같이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또라이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원래 저기 원불교 제가 좋아하는 게 원불교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원불교에서 일지보살이고 원불교는 출바위거든요 출바위 넘어가면 동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유불선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우주 전체가 한 집안으로 보이고 우주 전체 한 진리로 보이고 우주에서 모든 보살들이 하는 사도들이 군자들이 하는 사업이 한 일터 한 직장 한 사업이 된다 그거 얘기하신 분이 일지 넘어가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일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일체유심조랑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간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가 일상이 돼야 된다고요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알고 사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일지보살까지 맛보시고 여러분 삶이 기적적으로 변하시는 거를 저는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잘해주시길 바라요 저희는 종교도 아닌데 종교를 다루고 또 철학도 다루고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자 이상의 엄정한 실험과 연구를 요구합니다 그게 원래 종교 철학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과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 사물의 과학을 우리가 일반적 과학이라고 하면요 철학은요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지 방법론이 하나도 안 달라요 과학이건 철학이건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체험과 분석 정확한 체험과 자명한 분석 체험이 예곡되면 안 되잖아요 분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렇게 새겨진 진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해보시고 당해보시고 겪어보시고 깨달은 터득한 이치는요 못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이때 이러는 거 아니야 느낌이 쎄하다 지금 내 경험상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똑같은 이치로 육바람일 도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경이 처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난리가 나도 쎄해요 육바람일 어기면 느낌 안 좋아요 안 돼 육바람일 지켜야 돼 몰라 좀 더 때리고 양심분석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로운 방향으로 일처리 해 놓고야 안심이 됩니다 아 다행이다 한 곱이 넘겼다 이 기분이 딱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막연히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자력갱생 하셔야 돼요 저 믿고 또 막 신앙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낸 거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갑니다 저 믿어봤자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해서 얻은 진리 그거 품고 여러분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연계로 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벗더라도 여러분 안에 공부한 건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선정에 든 힘은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얻은 지혜 가지고 가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닦은 육바람일에 내곤 가져가요 이거 말고 뭘 가져가요 돈 못 가져가요 권력 명예 다 못 가져가요 가족도 놓고 가고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냐 내가 닦은 내 영성 실력 가지고 영원한 건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에 좀 더 덜고 더 자명한 생각하고 육바람일 더 닦고 틈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고 막 낭망하고 이럴 새도 없어요 정치를 보고 낭망하는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세요 너 왜 낭망하니 하고 뭘 믿었기에 뭔 환상을 받고 뭔 헛것을 쫓았길래 내가 왜 이런 외물에 바깥 사물에 내가 왜 흔들려서 내 중심을 놓치고 있니 하고 들여다보시고 내면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나오셔야지 그래야 주권자도 되고 보살도 되고 양심 시민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지당한 얘기인데 저희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정신 챙기세요 오늘 해 드리려는 거는 지금 요즘 제가 일지를 자꾸 밀면서 일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정리되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얘기고 제가 늘 했던 얘기겠지만 요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다는 게 생각이 나서 좀 적어왔어요 이게 지금 한 9개 9개 조목인데 9개 조목 정도 되는데 요거를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말 강의 때도 한번 해 드리고 또 이걸 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또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홍의각당 견성요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뭐 바로 몰라 합시다 그런 정도의 견성요결이 아니고 일지 견성까지 가는 견성요결이 어떻게 견성을 하면 일지까지 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신법이죠 이것만 알면 이걸 알려면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시고 딱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활용해서 견성에 이르는 길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그래서 한 3개 조씩 요것도 한 3개 요것도 한 3개 이 3개가 3개가 또 만나면 여러분이 진정한 일지의 견성이 일지 견성이면 구공 아닙니까 구공을 제대로 채득하려면 아공, 복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 아공, 복공, 구공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요 얘기를 꼭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씩 오엑스 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고 계신지도 알 수 있고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알 수 있고 내 견성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고 첫째 이제 아공부터 해볼게요 애고가 애고가 나와 남을 나누는데요 나와 남을 나누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하는가 나와 남을 나누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존한다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 이건 체험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을 통해 인가하실 수 있냐 체험을 통해 이 1단계부터 오엑스가 이제 딱 나와요 여러분이 자명하지 하실지 엑스 찜찜하든지 찜찜하다 하실지 입장을 정하시면서 들어 보세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공의 진리인데요 이 안에 아공이 다 들어있죠 애고는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에요 나와 남을 나누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 이걸 체험적으로 인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고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나와 남을 갈라놔요 여러분이 별 생각 안 하셔도 여기까지가 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남이고 지금 이 방 하나를 봐도 방도 남이고 펜도 남이고 책상도 남이고 컵도 뭐도 뭐도 내 몸뚱이도 사실은 여기까지고 그렇죠 일체가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찢어져 있고 애고 입장에서는 천지마무리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온 우주가 얼마나 많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럼 이 우주에서 나는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그 넓은 광대한 우주에서 한 점 티끌도 안 되는 이 몸뚱이 갖고 여기 있죠 애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천지마무리 다 분열되어 있고 나 아닌 타자들 속에 내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전 그거를 어떻게 애고가 이제 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판단을 해 주고 있어요 나 나 아닌 것 나 나 아닌 것 그거를 넘어서서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채득하셔야 돼요 그런 애고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오직 존재할 뿐인 참나로 알아차리고 존재할 뿐인 참나로 존재하시면 애고에서 벗어나요 애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꿈에서 빠져나온 격입니다 꿈에서 빠져나온 꿈이랑 똑같아요 꿈 속에서는 지금 보세요 꿈 속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가 쫓아가고 도망가고 뭔 일이 있고 사정이 있고 나 밖에 꿈 속에서도 나 외에 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 둘러싼 환경, 집, 사람들 이게 VR처럼 펼쳐져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 게임 속이 리얼 같으면 게임 속의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또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보면 화면뿐입니다 모니터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한 덩어리 꿈도 깨고 보면 어때요? 그냥 꿈 전체가 한 덩어리로 내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꿈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고개를 딱 들이밀고 꿈 속에서 보면 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넓게 꿈에서 딱 벗어나면 그냥 마음 하나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뭉쳐서 어떤 마음 하나의 VR 그런 화면을 펼쳐냈던 것 뿐이지 전체는 VR이었던 것 뿐이죠 내 마음의 VR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쵸? 지금도 벗공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아공부터 약해서 그래요 아공부터 이 사정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애고는 뭐고 참나는 뭔지는 알아요 아공 아닙니까? 애고는 천지만물을 타자로 보고 살아가는 게 애고고 나랑 이원화 시켜서 살아가는 게 애고고 참나는요 꿈 깬 거랑 똑같아요 그 애고의 세계에서 나와버린 게 참나입니다 참나의 세계는 오직 천지하고 오직 알아차릴 뿐인 지금 여기 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나와 남이 없다고요 참나에서는 나와 남의 분열이 없는 마음이 현존함을 아냐 이거죠 분열의 세계를 초월해서 분열이 없는 그 세계가 그들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는가 이게 현존한다 이 소리가 나와야 이제 아공을 깨달은 분이죠 이 이치를 알면서 체험과 이 개념이 딱 자명해질 때 현존한다 이게 이제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아공이 이게 되면 이게 공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나 체험이 공부의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개념 공부를 하겠지만 체험과 개념이 만나는 건 이제 참나 체험이 돼야 만나니까 그때 이 체험 이 개념이 명확해져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를 만난다 이게 우리 학당식으로 하면 아주 쉬운 말이죠 애고를 몰라하고 존재로 만족하세요 몰라 존만 하면 끝이죠 몰라 존만 안에 무슨 이치가 있어요 나와 남을 찢어서 끝없이 이 우주를 광대하게 수놓는 이 애고를 초월해서 나와 남도 없는 초월적인 참나의 세계에 만족한다 현존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사실 벚꽝 가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공에서 벚꽝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참나를 만난 다음에 참나는 주객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주객이 나뉘어져 있는 이 애고의 마음이죠 주객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저기서 중요한 게 통 통으로 알아차린다 참나가 통으로 알아차리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1번이 되면 2번은 자동으로 자연이 자연이 발전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나와 남 이게 천지만물이 다 나외의 타자들로 보이다가 몰라 하고 참나를 만났더니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딱 잡혀요 그때 참나 애고에서 분열해서 벗어난 상태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꿈에서 깨서 꿈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꿈속 꿈이었던 게 그냥 내 마음 통으로 내 마음 하나였죠 꿈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천지 사방이 찢어져 있는데 나와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의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오감정보에 생각 감정이 춤을 추니까 광대한 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참나 자리에서 보면 뭘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이 상황도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참나의 눈으로 보면 천지로 흩어졌던 마음이요 딱 중심을 잡고서 작동하면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만이 현존한다는 게 보여요 이러시죠 전체가 꿈이었구나 하듯이 생각 감정 오감이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었구나 지금 여기 앉아서 겪고 계신 모든 현상이 참나 상태에서 보면 내 마음이었구나 하고 보이십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일 뿐이구나 한 덩어리의 내 마음 주객이 분열돼서 놀고 있는데 그냥 한 덩어리의 내 마음이구나 하고 통으로 통째로 통째로 라는 게 쪼개지 않고 통째로 보여요 통째로 내 마음이었구나 그냥 통으로 내 마음이었구나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전체가 그 복잡하던 그 세계가 내 마음이었구나 여기까지 안 보이시면 복궁을 인가하기 힘듭니다 이게 보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그 통으로 한 덩어리였던 마음이 이제 분석이 돼요 자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아까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공이니까 그건 복궁에서 나오죠 아직 그 선언하기 전에 에고와 참나를 아는 게 아공의 핵심이니까 에고는 주객을 분열시키고 참나는 주객이 없으니까 주객이 분열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객 없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한 다음에 참나의 눈으로 세계를 보니까 주객이 찢어져 놀던 것들이 그냥 통으로 하나더라 통으로 마음이 드라 하는 걸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세 번째 마음은 마음인데 뭐더라구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하나는 꼭 셋으로 찢어지죠 천지인 내 마음이 세계로 찢어져 있어요 천지인으로 찢어져 있는데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생각이 하늘적이면 오감이 땅적이면 감정이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보세요 우리 몸도 상중 하단전인데 상단전은 하늘을 닮았으니까 생각 맡았고 감정은 중간에 사람을 닮았으니까 중단전은 감정을 맡았고 땅은 오감의 힘을 맡고 있죠 하단전 그래서 내 마음이 몸이 한 덩어리인데 세 부분이 있듯이 참나로 보니 전체는 한 덩어리 마음인데 그 안에 세 요소가 있더라 생각 감정 오감 이거밖에 없더라 내 우주가 여기까지는 나와야 아공을 제대로 활용하신 아공입니다 왜냐면 이제 벚꽁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 아공상태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공으로만 일체가 그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의 우주의 전부란 걸 알면서도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결론을 안 내리면 그냥 아공 도입만 됩니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어떻게요? 열반상태에 깨어있으니 천지로부터 초월해서 좋구나 여긴 탐진치가 없으니 살만하구나 이 정도만 딱 지혜롭고 끝납니다 근데 벚꽁으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고를 벗어나 참나가 현존한다 주객이 분열된 마음을 통째로 알아본다 알아차린다 통째로 알아차리고 보니 그것들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이제 벚꽁의 첫 선언이 나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좀 더 관찰해 보니까 알아차린 이 참나의 의지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존재하더라 생각감 내 마음 즉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 참나의 나툼 참나의 신비더라 이 소리가 딱 나오고 이게 체험과 직관이 다 만나야 돼요 분석이 딱 만나야 돼요 생각 이전에 직관력과 분석력과 체험이 만났을 때 이 소리가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말은요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 생각 감정 오감은 그대로 아까는 참나의 작용이더라고 했는데 참나의 작용이더라고 했는데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인데 참나가 만들어낸 건 뭐 밖에 없죠? 지금 내가 보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우주가 천지만물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깨어서 보니까 내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우린 내 마음밖에 몰라요 실제로 명상하시다가 벚꽁을 채득하시려면 참나를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참나 상태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셨을 때 내 마음이 한 덩어리의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천지만물이 되게 좁혀집니다 제대로 깨어서 딱 보시면 넓다고 애고 입장에서 우와 넓다 했던 것들이 참나 상태에서 깨어서 보시면요 좁혀져요 왜냐하면 지금 참나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 밖에 없어요 참나 상태가 되면요 내가 보고 있던 게 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내 마음밖에 안 보고 있었다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시야가 확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우주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극장 가면 아이맥스 3D 영화 보셨나요? 와요 아이맥스 3D 화면이 막 여기서 탄창 올려다 봐야 저기가 보여요 이렇게 넓은데 영화를 오늘 어떻게 보나 하는데 3D 안경 딱 끼면 확 좁혀져 있습니다 내 시야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느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체험적으로 느낄 때는 그 느낌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복잡한 세상에 앉아서 정신이 흩어지려고 그러죠 이 넓은 세상에 천지에 고민할 게 너무 많고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아서 흩어지려고 하는 이 정신을 붙잡아서 참나만 딱 각성하고 보면 천지가 딱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이 내가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게 내 오감 내 생각 내 감정 밖에 없다는 게 딱 나오니까 내 수중에 우주가 딱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죠 왜 생각을 더 안 하니까 생각을 더 안 하고 알아차리고만 있으니까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게 우주의 전부가 돼 버린다고요 우주가 확 좁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건 생각감정 오감이다 까지 인정하고 나면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소리가 벚꽁의 소리가 딱 나오고 벚꽁에 입문하게 되면 이 결론이 나버립니다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우주의 전부다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의 전부다 이 소리가 됩니다 내 우주가 이제 나와요 내가 사는 우주가 이때 나와요 내가 사는 우주가 사실 이만큼 밖에 안 됐구나 가 이때 나와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쉬워요 결국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가 이만큼이면 참나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참나가 만들어내는 모든 우주도 딱 다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결국 참나가 만들어내는 온 우주는 생각감정 오감뿐이 없다 내가 경험하는 이 생각감정 오감이 다른 사람 우주에서도 다른 사람 우주에서 또 펼쳐지고 있을 거다 하는 게 유추가 된다고요 직관이 되고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 복공까지 다 인가가 되면 뭐가 나오죠? 우주가 뭔지가 나와요 우주가 뭔지가 나와요 아공 복공이 이어져서 뭔 결론을 내줬냐 우주가 뭔지 딱 답을 줘요 이 복공이 없이는 구공은 힘들다 자 복공을 모르고요 이 복공의 이 정도 이게 일체가 참나의 신비더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여기까지를 모르고 육바람일을 아무리 공부하고 육바람일 분석을 아무리 해도 삶에 다 좋은 말들이죠 삶에 되게 좋은 말들이 내로 끝나요 이렇게 살아보니 되게 좋더라 그래서 끝나요 구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공은 뭐죠? 내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내 참나에 들어있는 최고의 진리 수많은 잡다한 진리도 있겠지만 내 참나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구경의 진리가 뭔지 우주가 궁극적으로 구현해내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 알아내는 거죠 육바람일이 그거라는 얘기거든요 육바람일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데 우주가 딱 달랑이어 육바람일 구현하려고 존재하는 거야 이 말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공이 어려운 건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는요 복공보다 이 말이 더 쉬울걸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말이 더 어렵지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건 초등학생도 인정하죠 근데 그럼 초등학생이 구공을 아느냐 아니에요 복공을 알아야만 구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복공을 알아야만 내 우주가 딱 나와요 내 우주의 규모가 나와요 그래야 구공, 즉 내 우주에서는 최고의 진리가 뭔지가 나와요 안 그러면 복공 공부를 안 하시고 여러분 육바람일의 구공을 얻으려고 하면 애고의 눈으로 애고의 관점에서 천지마무리 찢어져 있어서 육바람일이 진리인지는요 천지 사방에 여러분이 다 댕기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드로메다 저편도 언제 가봐야 알고 결국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왜? 우주의 모든 곳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도 모든 곳을 못 가보는데 모든 상황에 못 처해 봤는데 내가 어떻게 육바람일이 우주의 진리인지를 알아요 망발이죠 그거는 따라서 복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공은 성립할 수가 없다 복공이 전제되니까 내 우주가 딱 규모가 나오니까 내 마음 구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우주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온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 밖에 없으니까 생각감정 생각감정 오감의 온 우주를 해서 내가 경험하는 내 우주 전체에서 실험해 보는 결과 내 우주 최고의 진리는 육바람일이더라 이 소리가 나옵니다 육바람일의 진리가 내 우주 최고의 진리더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구공이 성립할 수 없겠죠 복공을 모르시면 구공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오시겠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생각감정 오감이 뭐가 돼요? 결국 내 우주니까 내 우주에서는 육바람일이 최고의 진리다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온 우주에서 육바람일이 최고의 진리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 일지보살이 돼서 이 양반은 온 우주에서 온 우주의 재료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온 육근밖에 없고 온 우주에서 진리는 육바람일 밖에 없으니까 육바람일의 진리로 육군을 운전하자 해서 끝나요 그냥 우주가 이거밖에 없었구나 최고의 철학자가 되신 거예요 우주적인 철학자가 되신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일지되기 쉽죠? 어려운 거 아니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순차적으로만 따라오시면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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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보면 여러분이 오엑스 오엑스 턱 막힐 때가 오면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뚫으셔야 돼요 또 그걸 오로 만들고 또 오엑스 오엑스 하시다가 매일매일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자료나 이런 건 제가 또 지금 작업해서 좀 이렇게 멋지게도 만들어서 내놓을게요 홍의 각당 견성 요결 이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좋고 어떻습니까? 이해되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거 축복 받으신 거 이거 몇 천 년간 이렇게 정확히 안 나왔어요 진직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인류가 다 성부를 했을 텐데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애고가 만물을 쪼개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천지마무리 다 나의 타자기 때문에 애고가 힘이 약하죠 밀려 있죠 우주의 변방의 구석에 몰려 있죠 이 애고가 얼마나 무력해요 이 다 타자뿐인 세상에서 그런데 거기서 참나를 찾고 나니까 이 타자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참나로 도망가니까 참나 입장에서는 나도 남도 없고 거기는 초월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나와 남 쪼개서 막 따지고 했던 이 애고의 마음이 존재와 통으로 보이면서 그냥 이게 하나의 꿈이네 이게 하나의 내 마음이었네 내가 복잡하다고 했던 세계는 다 해봤자 마음뿐이었네 나눠보니까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었네 이게 내 우주의 전부였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참나의 작용이네 이게 참나의 작용이네까지 알고 나면 참나가 만들어낸 그냥 아까는 내가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였네 했지만 이제는 맛이 달라져서 뭐가 나와요?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의 전부였네 이제 벚꽁이니까 그냥 내 우주의 전부네는 아공만 알아도 알 수는 있겠죠 다른 게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참나가 만들어내는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밖에 안 만들어내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결론이 성숙해지고 나면 더 나아가서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진리인지 알아내면 여러분 우주 최고의 진리를 바로 알아내버리죠 그래서 내 우주에 있는 진리가 천지만물의 진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육바람일만 하면 천지만물이 화답한다는 것도 나와버립니다 우주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한참나 한 마음이었더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한참나고 마음이 쪼개져 있는 것 같지만 생각감정 오감이라는 점에서는 다 한 마음이더라 생각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한 마음이더라 이 정도 하면 이제 철학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논리만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 논리에 뭔가 구멍이 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비약이 있네 그거는 참나 체험으로 보강하셔야 됩니다 참나 체험과 참나 체험에서 오는 참나의 직관 플러스 에고의 지금 이런 논리적 분석 이게 합쳐지면 딱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온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며 자기 마음의 비밀만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찾아낸 황금률의 진리로 온 우주의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자님도 중용 보세요 중용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중용에 이 구절 읽고 한번 제가 몇 번 읽어 드렸지만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 그럼 이거는 희노애락은 에고고 에고를 초월한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가 있다 시공을 초월한 중심이 있다 이 중심이 이 자리가 있는데 희노애락이 발동해 가지고 이게 진리에 맞을 때 그거를 좋아하라고 한다 참 이 말이 이거 모르고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희노애락은 그냥 내 마음밖에 아닌데 내 생각감정 오감이죠 희노애락은 희노애락이라고 해서 감정으로 대표했지만 따져보면 생각감정 오감의 대표로 희노애락 감정을 든 겁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냥 희노애락이 내가 겪는 마음의 감정들 그럼 생각들 오감들 여놈들 말고 우주가 없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희노애락 있지 희노애락 나오기 전이 또 있지 참나자리가 있지 이 소리죠 그럼 있죠 아공에서 알죠 그럼 아공에서 뭐까지 얻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아무튼 내가 사는 우주는 내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것도 나오죠 그 중용에서 너가 사는 우주는 너 희노애락 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희노애락이 없는 그 참나자리가 알고 보면 그 중심자리는 천하의 큰 뿔이다 천지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겪는 천하라는 건 뭐예요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희노애락의 세계가 나온 자리더러 거기서 천하만물이 나온 자리라고 한다는 거는 생각감정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요 생각감정 오감이 나오는 참나자리가 우주를 만들어낸 자리고 그 만들어낸 우주는 뭐라고요 생각감정 오감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그걸 만들어 놨으니 희노애락만 잘 경영하면 내 생각감정 오감만 잘 경영하면 천하에 모두 통달한다 우주 어디 가도 다 먹힌다 왜 내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의 내 우주가 우주의 전부기 때문에 내 우주에서 먹히는 진리는 육바람일의 진리는 우주 어디 가도 진리니까 가면 다 먹힌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중용에는 그러니까 희노애락만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이 말을 풀면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자리를 잘 잡고 희노애락만 이니에지로 이 육바람일의 진리로 경영을 잘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길러진다 온 우주가 한 진리니까 우주 어디 가도 육바람일만 하면 천지도 제자리를 찾고 우주 만물에 다 좋은 영향을 준다 왜? 한 진리니까 근데 그럼 이 군자는 자기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천지 만물의 중심이란 걸 어떻게 알 거며 희노애락이 없는 단순히 자기 희노애락이 안 일어난 자리가 어떻게 천하의 뿔이라는 걸 알 거며 그 자기 내면에서 발견한 이니에지의 진리가 어떻게 천하의 공통된 길이란 걸 알 거며 이 진리만 따르면 어떻게 천지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길러지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기 안에서 우주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이분도 이렇게 공부한 건 이 순서대로 앉아서 희노애락에 끌려다니다가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을 참나자리 중심자리를 찾은 다음에 이 중심자리에서 희노애락을 바라보니까 희노애락을 포함한 생각감정우감이 내 우주의 전부여 이 우주의 최고 진리는 이니에지 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참나로부터 천지만물이 나왔구나 그리고 천지만물의 원리는 이니에지 밖에 없구나 음양오행 밖에 없구나 내가 음양오행만 지켜주면 우주가 다 잘 살겠구나 내가 육바람일만 따르면 온 우주의 진리는 육바람일밖에 없으니 내 우주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육바람일 하면 온 우주가 다 좋아지겠구나 1.2살이 얻은 결론을 중용에서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공부하시려면 일지분자는 되셔야 중용이 자기 얘기가 돼요 구현이 돼요 일지분자는 돼야 중용 얘기가 자기 얘기가 되면서 제대로 구현이 되겠죠 물론 중용 안에도 일지분자 되는 법도 나옵니다만 중용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일지분자 이상해야겠다 대학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격물치지를 할 수 있는 일지분자는 돼야겠다 이게 격물치지에요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사물을 연구해서 이 정도 지혜를 못 얻으면 어떻게 대학도 내 안에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광명한 덕을 갖춘 양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거며 그것만 구현하면 천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다 이뤄진다는 걸 무슨 수로 알아낼 겁니까 이게 내 몸과 마음에서만 구현되는 진리지 다른 사람 우주에서는 구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험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내 희노애랑만 잘 경영하면 천지만물이 제대로 선단 말 어떻게 합니까 천지만물에 다 나가보지도 않았고 우주에 가보지도 않은 분 이상하죠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나로 인해 하늘이 제대로 선단 얘기를 하며 이런 게 우주가 뭔지 나와서 그래요 우주는 내 생각감정 오감뿐이라는 게 나오니까 희노애랑만 잘 조절하면 천지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황당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개인이 자기 희노애랑만 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천지만물이 선다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천지에 뿌리가 들어있다고 이런 말들이 다 이상합니다 맹자가 만물 개비와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춰졌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뭔 소리인지 유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속출하죠 대승불교보다 몇 백년 앞서서 대승사상을 다 아공, 복공, 구공의 핵심을 다 노래한 게 유교입니다 불교에서 유교의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 불교고 가져간 거야 그건 송나라 때 학자들이 불교고 참조했죠 하지만 참조해서 알아낸 게 고대의 중용사상을 알아낸 거예요 사실은 대승불교, 유교 다 성리학 그 당시 당나라, 송나라 때 불교 유불선이 만나서 겨우 알아낸 게 원래 공자님 선자가 써놓으신 중용사상 다시 알아낸 거예요 사실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해놓은 주역사상 다시 알아내고 맹자의 핵심 다시 이해하고 고대의 유학 다시 이해하는데 불교가 도움을 준 거지 불교로 인해 유교 내용이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형이상학화된 게 아니에요 성리학자들이 한 어떤 말보다 센 말이 중용이 이미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천명지미성 뭐 이런 말 중용에 바로 나오죠 천명이 내 하느님이 내 본성에다가 딱 명령어 새겨놨다 그것만 읽어내면 우주에서 제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광호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실험은 이 정도 해 놓고 결론은 되게 광호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는 아공, 법공, 구공을 제대로 공부해 보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공 공부가 왜 필수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체가 그 참나이만 만족해 살아가도 이게 절대 모르고 구공의 진리까지 모르고 법공도 모르고 법공까지 나와줘야 내 우주가 뭔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VR 작용을 알아야 내 우주를 알아야 내 우주에서 실험을 해서 온 우주에서도 먹힐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또 토요일날 화엄경 초발신품 이번에도 할 겁니다 그렇게 광호한 주장이 나오는 일지보살만 되면 이제 알아야 멈춘다고 멈춰버렸어 진리를 알아버려서 멈춰버렸어 이 양반은 이제 뭐 수많은 윤회에도 겁도 안 내고 온 우주를 자기 우주랑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 알고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하려고만 해 도우려고만 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 나오는지 일찍 가면 내 우주가 지금 빤해져 버려서 다른 사람 우주도 다 같은 질의 우주라고 알기 때문에 내 우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주도 나오고 같은 참나 같은 진리니까 내가 내 우주에서 육바라밀로만 경영하면 다른 우주도 다 긍정적으로 천지 위 만물륙 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죠 다른 사람의 소우주 소천지도 다 다 바로잡게 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유정 중생 무정 중생 만물이 다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이치가 한 이치니까 사실은 이 돌멩이도 육바라밀 음양우행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도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로만 수작해주면 이 친구도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무정 중생도 유정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육바라밀 돌아오면 천지가 다 화목해지게 돼 있다 행복해지게 돼 있다 하는 이론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천지가 한 진리라는 거를 천지를 다 가보시지 않았는데 이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정신으로 비약을 해 버리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쵸? 실험불가 영역이 계속 나와버리죠 이 논리 안에서도 벌써 그래도 이제 정신 수련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빈칸을 메꾸셔가지고 답을 내세요 이게 다니까 이렇게 14조랑 병행해서 이 진리 아공복궁 진리 하나씩 인가하는 걸 공부하시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아공복궁 구공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또 하나가 셋이니까 또 셋이 하나니까 이 세 공부가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서 딱 그 결론을 육바라밀의 결론을 내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궁 따로 아공 따로 구공 따로 다 찢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써드리려고 어제 앉아서 쭉 한번 써봤어요 그 요즘 강의에 강의를 하다보니 또 꼭 도움될 내용 같아서 토요일날 교재 아예 나눠드리고 또 해드릴 거예요 토요일날 교재는 교재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갈 겁니다 토요일날 오셔서 또 강의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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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